아 저 그 얼마전에 승급했어요 아이언 1위에요 이제 승급을 했는데 아이언 1위에요? 오늘 브론즈 5 갈 수도 있음 아니 직빨기 형 잘함 어젠가 희철이랑 연습해줬잖아 제가 어제였구나 전략적 전투가 골드구나 캐스팅 HM 왜 친구가 안되지? 어 친구가 안되나요? 왜 안되죠? 친구 표시가 없어요 친구 되는게 친구의 총 보내는게 사라졌어요 제가 다 걸게요 아 캐스팅 HM 없는데 아 내가 이게 너무 너무 이게 많아서 그 위에 점점점 누르면 친구의 총 보내기가 떠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계열 밖에? 제가 한마디 할까요 가서? 형님이 화나는 꼴은 제가 못보죠 그 아는 분 있어요? 그 로레? 그 무슨 뭐 매니저님 한 분 계시던데 알피 주시는 분 이거 이건 아닌거 같아요 저는 아 어디가냐고? 기존에 좋은거를 왜 홍월 형님이 탑 연습하셔야 되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탑이신데 탑 말고 할 줄 아시는거 있어요? 아 왜 또 질문이 좀 매섭게 들어오네요 아니 저는 오늘 맞춰드리러 온거잖아요 아니 저는 오늘 맞춰드리러 온거잖아요 그니까 혹시 잘하시는 라인 있으세요? 아 잘하시는은 없겠고 할 줄 아는 라인 있으세요? 직박이 형 탑 탑처럼 탑 위주로 할 줄 알긴 하는데 원딜 저랑 가면 될 듯 희철이 자리가 비니까 원딜 저랑 가고 원딜 가면은 나중에 침착맨님이 얼마나 모래주머니 떼을 때 희철이랑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안그래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거네요 직박이 형하고 저랑 가고 그리고 그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고 나서 여러분 사연팩 꼬라박았습니다 저랑 할 땐 이겼어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형이 우리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거죠 그리고 나도 나보다 같이 싸는 사람이 좀 더 편해 쌀 때 같이 싸는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눈치 봐서 먼저 화장실 가세요 이러면 좀 불편하고 미드나 정글 구해야겠네 미드나 정글 네네 근데 미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정수용이 미드가실 것 같아서 그러면 한 골풀 미드 필요한데 골풀 미드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미드? 골드 정도 미드? 아 당군 아 그러네? 어 당군이랑 하자 당군 부르자 당군 방송 보고 있는거 아니야? 아 몰라 불렀어요 죄송해요 저 어묵탕 좀 먹으면서 해도 될까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아 드세요 드세요 어차피 상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상관 없잖아요 어어 왜 근데 당군형 당군형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짐대? 어 짐대 왔는데 어어 야 당군아 가라 그 그 그 그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은 형님이긴 한데 제가 그 방장이라서 잘라도 될까요? 어 짐대 왔어 짐대 왔어 짐대 근데 몸이 안좋다고 아 그러면은 당군이가 더 원질 잘하지 않나? 에이 형님 그 그 형님이 먼저 오셨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당군이 더 잘하는건 맞는데 형님 먼저 오셨으니까 형님이 굳이 빠지시겠다며 빠지셔도 되구요 맞아요 맞아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형님 물어보자 안구나 안구나 롤 할래? 종수가 하는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형이 하는게 제일 좋지 않은가요? 아 종수 왔다고? 로아 네 그거 하러 온거 아니야? 연습하러?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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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러면 로아 로아하러 가자고 해서 그 데리고 가시다가 다시 오시는거 어때요? 응 롤 의중아 네 내가 말할게 의중아 종수 왔어 다음에 또 하자 같이 하자 굳 미안 나 오뎅 먹어 재밌..재밋지 이것도 게임이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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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 오뎅먹네 아니 의중이 방송 보고있을거야 아마 그럼 돌아가면서 하시던가요 오뎅 드시고나서 하시던가요 원딜 원딜 먹으면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직박용 원딜 원 딜 응 요즘 그게 좋더라구요 뭐야 케이틀린 럭스 아 케이틀린 럭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네? 괜찮아? 너 아까 그거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거야? 뭐? 그.. 축구하다가 그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얘기하지마 아니 해도 돼요? 아니 축구하다가 아까전에 공 그 야추 맞아가지고 아아 그래서 부상 있거든요 그래서 월냥이형 월냥이형 소리가 조금 작대요 기포가 좀 작긴 해요 예 제가 딱 풀로 올렸어? 어 풀로 올렸는데 그래 아 알았어 잠깐만 조절해볼게 그 맥완 매직 형님 혹시 그 라인 골라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르는 거죠? 그 아래 그 아래 회장찾기 오른쪽에 있어요 예예 혹시 침침하신가요? 아 아니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종수형은 오늘부터 형이 아니라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뭔 소리라는 거야 인마 아 아 아니까요? 아 종수씨 종수씨 오늘 축구했어요? 크게 맞아야겠다 네네 어 미친 정수 너네 안 나아요 예? 너네 안 나아요 아 전 오늘 방송 있잖아요 왜요? 방송까지 쉬면서 할 순 없죠 본말전도 저거는 본말전도 이 일은 해야지 응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직박이 형도 딱 안하잖아 딱 어? 그게 있잖아 알잖아 직박이 형 딱 아 이럴 때 얘 부르면 어? 안 되겠다 얘 놀 때 불러야겠다 아 그럼요 나중에 한 번 오시면 되죠 안 되잖아 직박이 형이 직박이 형이 그랬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한 번은 너 한 번은 오라고 한 번은 하시잖아 한 번은 흐흫 그러면은 직박이 형이 희철이 대신이에요? 어 네네 헐 낫지? 음 아이 그렇죠 아니에요 어 누틀러스? 뒤졌다 넌 나 말 꺼졌다고? 아닌걸? 나 말 꺼졌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소리는 조절이 안 돼 어 저는 근데 잘 들려요 지금 괜찮은데요? 네 아 지금 괜찮아? 네 좋아요 아 내가 원래 유성미프 하려고 했는데 다 뺏어가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 저격인데요? 그런저거? 저격 아니에요? 결정이네 케이틀린 나 첫판인데 해봐도 되죠? 어? 케이틀린 좋지 궁을 쓸 줄 알아요 그거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 아니 케이틀린 궁을 당연히 쓸 줄 알아야되지 않을까 싶기도 현민씨 현민씨 근데 궁 쓰면 되지 형 아이언이야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뽀삐를 안 할게요 당연한 게 어딨습니까? 당연한 게 왜 뽀삐 안 해요? 뽀삐하면 무조건 이겨서요? 그게 맞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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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렛 때 밴너와서 이거 무조건 다른 거 연습하게 하잖아 연습 의미가 없어 연습 의미가 곳에서 맞춰드릴 테니까 제일 잘하는 걸로 하세요 아니 어차피 밸런싱은 보스에서 합니다 아니 뽀삐하면 안 돼 뽀삐 너무 잘해서 다른 거 해야 돼 밴 당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좀 연습할게요 아니 어차피 아이디가 뽀삐자크인데 두 개는 밴하지 않을까요? 그지 그럴 거면은 지금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 연습 의미가 없어 오늘 저 사람 말고는 밴할 사람이 없잖아요 에이 아닙니다 오현민만 밴할 텐데 제 생각에는 탕켄치가 밴 나올 거 같은데 아 맞아 영태용 탕켄치 좋더라 맞아 탕켄치 아 그러네 다른 거 했어야 되나 탕켄치 뽀삐자크 이렇게 돼 밴더할 거 같아 다른 거 연습해야겠는데 나도 응 정관아 레오나도 당할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해 아니 영태용 그 그 뭐야 아까 그 뭐지 영태용 하는 거 탕켄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미친 거 같아 근데 빅토루 빅토루도 변당할 수 있어 진배가 빅토루는 잘하는데 다른 게 좀 약해서 다이약급이야 다이약급 다른 거 변당할까봐 빅토루 하는 건데 빅토루 말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뭐 잘하는 거 있냐 진배야 저 애니비아 애니비아 장난 아니었어 애니비아 형 근데 애니비아 요새 괜찮대요 느낌 있어 애니비아 연습하고 난 다른 거 하고 서로 다른 거 해봅시다잉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종수야 고추 많이 아파? 고추보다 그 아래가 더 아팠었어 부랄? 종수야 부랄 아파? 찜질 좀 해 종수야 깨져버린 거 아니야? 아 저 방송하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깨져버린 거 아니냐고 같이 맞아도 공이 공이 찌그러져가지고 공을 바꿨다니까 한 군데만 맞았으면 종수 아 뭔 소리야 종수 바꿨다고? 종수 바꿨다고요? 종수 바꿨다고요? 공이 찌그러졌다는 거지? 공이 공이 거의 병마가 돼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지금 아니 아니 그 공 우리가 차는 공 있잖아 축구공 축구공이 어떻게 찌그러져? 공이 들어가는데 다른 5를 생각하신 거예요? 볼 말고 공 아니 풋살을 어떻게 하길래 무슨 공이 찌그러질 정도로 하는 거야 무섭다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간대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공포만 하시면 한 번은 나갈 수 있잖아 한 번은 한 번은 알지 한 번 하시잖아 야 병관아 너도 안 나갔잖아 저도 한 번 나갈 수 있어 저도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야 너 나가면 나갈 때 네 저 나가면 저 나갈 때 맞춰서 나오세요 저 나갈 때 맞춰서 뭐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을 수 있어 한 번은 나올 수 있잖아 한 번은 아니 그러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 종수 그 공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어차피 안 쓰면 다른데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니 언제까지 놀릴 거야 고고 나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있어요 용불용설 예? 그거 폐기된 이론이잖아 폐기된 이론 아니야? 근데 뭐지?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발달 돼서 안 쓰면 펴야 된다는 투수가 던지는 팔이 더 길어져요 나중에 보면 나마르크가 누구야? 용불용설을 주장했던 생물학자 용불용설 용불용설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거 왜 우리 여기 왜 가는 거예요? 가고싶은 사람이 있나봐요 인베 무지성 인베 아니 무지성으로 와있네 보니까 무지성 인베 뭐냐고 먹고 가죠 먹고 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야 돼 돌아가죠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우리 앞에 두 명 고른 게 우리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어 아 탐캐치 형님은 가셔야 되긴 하는데 탐캐치 형님은 가셔야 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있어봐도 오케이 너무 위험한 포지지 않아요? 돌아 돌아 내가 가 내가 가 나 버려 나 버려 내가 가 내가 가 나 미드잖아 내가 가 내가 가 저 이거 풀 쓸게요 그냥 어 싸울까요? 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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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나 가? 됐어요 저거 마무리했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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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초 2초 먹죠 이거 먹죠 이거 칠까요? 칠까요? 어 좋다 좋아 탑 누구지? 뭐야 베인이잖아 아이씨 살짝 그 혹시 은파 맞으면 딜 중 잡게요 아 졌다 아 아 아 빠지죠 빠지죠 죄송해요 이거 제가 보태서 쳐요 오케이 아 아 은파를 제가 맞네 영태형 어 쏘리 근데 이거 왜 누가 간 거예요? 갑자기 네? 에브리바디 함께 힘내서 왔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같이 갔어 같이 제 잘못입니까? 같이 갔는데 아냐 아냐 아닙니다 직박이 형 잘한다 직박이 형 잘한다 저희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아 쟤 유성미포다 이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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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킬 먹었어 내가 킬 먹었어 베인 바로 오면 킬이다 저 1렙인데 형님 저도 1렙입니다 2렙끼리 합쳐야 제 2렙인데요 나 2렙 딱다 이거 1렙이나 2렙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쟤 3렙이야? ㅋㅋㅋㅋ 계속 밀리고 계신데요? 앗 사망 일단 바로 뺄걸 맛있게 먹고 와야지 베인 사라님 오늘 연습인데 김희철씨 못 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못 오신다고요? 네 오신데 1시 아 1시에 아 늦게 온다고 해서 아 이거 따이브광 나오는거 아닙니까? 저있어 저있어 뒤에 베인 어디갔지? 왜 안와? 와우 쉣 오 나이스 뭐야 우리가 케이틀린이구나 죄송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아직 별로 안불리요 아 뭐야 베인 다시 옴 신발 사갖고 왔네 더러운 놈 걸어갔다 왔나본데 아 이번에 한번 들이들만하다 이거 오케이 어 리신 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미쳤다 사람 살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쁘지 않아 3렙이야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리신 여깄어요 좋아요 어 카이 어 카이 카페스가 다 빨아주셨네요 굿굿 엄청 잘됐다 방금 팀 차이 템 차이 나니까 사리죠 우리 탈포가 없어서 큰일이네 사리고 위에 리신 미드 리신 미드 라면살이 라면살이 아마 저 노틸이 들어갈거야 아마 백프로 들어갔다 여기 시야가 저 걸렸어요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거 좋았다 이거 타워에 끄는거 대신 맞을게 플로 굿 나이스 웃을게 안거지 웃을게 안거지 케이틀린 이거 원래 이렇게 느린가 큐가 한참있다 나가네 원래 그런거에요 케이틀린 원래 그래요 원래 아 믿음이야 믿음이야 느려 터졌어 원래 케이틀린 원래 그런거에요 어 오우 미친 다 보고 있었네 다 보고 있었네 베이미야 베이미야 어 처음한 이제 내려올 수 있음 아니 옛날에 해보긴 했을텐데 그냥 이제 내려올 수 있음 이제 내려올 수 있음 라일드 됐었어요 베이미 왜 자꾸 지배를 하냐 욕먹을 수 있음 욕먹을 수 있음 빠져야될 수 있음 먹고 있을 수 있음 갈 수도 있음 베이미야 베이미야 노틸러스 올수도 있음 어어 바텀 리신 바텀 리신 바텀 아 뭐 나 어디로가 사망 카리스서 안되겠다 위험할 수 있음 이거 먹고 다 내어드릴게 육뎁되면 조심 육뎁 으흠흠 음, 잘 못쎈데 리신 미드 오, 저 잘한다 리신 미드 육뎁 어, 스킬 다 지내네 리신이랑 나랑 비다 로플 네 흘리는거 조심 이제 흘리자마자 흘리는거 조심 쭉쭉 빨라들이시면 됐네 어..뭐야 얘 어떻게 사리 이거? 저 왜이렇게 사리여지 리신 탑종무빙 갔어요 리신 뭐야? 칼날부리 쪽 갔을때? 오케이 직간듯 밀까요? 집가셈?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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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저 집에 한번 가야되서 아 전혀 저 왜이렇게 사리여 베인인데 그니까요 오케이 미드 한번 들림? 미드 한번 들림? 미드 한번 들림? 미드 한번 들림? 나도감 나도감 까비 까비 아아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아 와드 있으시면은 박음에서 해야될거 됐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아 좋았다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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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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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여 아 아아 아 이거 라인 들어가야겠다 그냥 오시기 전까지만 이게 맞았으면 갈만 한데 노틸 라스 노틸 라스 노틸 라스 여기 와드 어휴 노틸 라스 버틸만 하세요? 아래 버틸만요 아래 버틸만요 저요 저요? 미포 억지로라도 한번 따야될거 같아요 게임 상대 바툼 노가요 다 올라갈거 올라갈거 나도감 나도감 노틸 할만해 이거 어 어 나이스 얘 딸수있나요? 혹시 뭐 되나요? 안되면 여기까지 베이미야 베이미야 내려가고 여기도 와드 에 이거 나는 와드 어디다 박아요? 보통 원딜하면은 와드 남으면 뭐 이런데 박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푸시 푸시들에 박아도 되고 내가 길을 날아 아 아 대폭 먹어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죠 편하져 원래 잘 못 먹잖아요 제가 밝기가 어? 가네? 뭐지? 사일러스비야 사일러스랑 같이 왔나보다 저쪽 느낌있다 불러드릴까요? 아 너 한번 더 먹어 아 좋아요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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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봐 바텀 리신 어 잘 먹어야 되는데 저 탑 한번 가드릴게요 그냥 억지로 붙으세요 오케이 네이신데 이거 억지로 붙어서 평타치면서 하시죠 평타 한번 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부터 네명 다왔네 바텀에 네명 다운 오 나이스 이쪽 부시 이쪽에 네네 죽이샘 나이르 아 호응이 너무 좋았다 이거 헤르메스 가야되는거 아냐? 위즈사일러 왔고 어 뭐야 페물 안사 페인도 있긴 한데 노틸 저도 올라갈게요 페인이 테리 없으니까 한 라인 더 먹어도 되겠네요 조심조심 와 근데 미포 6킬이네 우리 전력 먹고 있어요 바텀 조심 언제 니심 바텀?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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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일도 사일도 안보여 사일도 아래쪽 내려갔어요 아래머리가 집갔을듯 한 번 더 쓰실래요 형님? 거기서? 한 번 더? 네네 여기서 만약에 안 박았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라인 당겨지는거라 무조건 당겨지거든요 따고 나서 저 위에 한번 가볼게요 위에 저 더블으세요 더블으세요 케이틴이 살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맞아주냐 나도 탑가고있어 봄미야 봄미야 나도 올라감 나도 올라감 어 노틸도 올라옴 노틸도 올라옴 고맙습니다 노틸도 올라옴 역시 오염민씨 잘한다니까? 아닙니다 형님 형님 형님이 효복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어 나도 감 노틸미드 부숴버려 부숴버리자 한칸만 더 먹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팍 좋았습니다 오 미드까지 오 나이스 굿 종수랑 나랑은 연습할 필요 없는 것 같다 흐흐흐흐흅 그렇고 구이긴 해요 어 마드 마드 시우고 그러면 여기 연습할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염민씨도 연습 안 해 놀 거 같애 흠흠흠 아 근데 이게 아마 벤 나올 것 같아서 탐켄치 고고고고 아 어 오케이 픽토르 갈 거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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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느끼네 나 궁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오 나이스 노틀 왔다 노틀 오케이 제가 봤을 때 게임 이기려면 억가해야 돼요 싸일 내려오고 나 텔 있어 바로 이 친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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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여기 싸일 Q만 맞출 수 있나요 형님 리신 탁감 리신 탁감 싸일도 온 바텀 3명 와 저걸 먹네 이거 약간 아니 아니 채굴 먹었다고 채굴 아 현민씨는 먹어도 되지 가자 가자 종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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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베인이 딱 도망치는데 채굴 이거 돼가지고 이거 아 뭐야 이거 오 오 오 오 알리 센서가 너무 좋았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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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였네 아 내 와드 있었으면 미포 잡았는데 takes 비슷한 20 미드 흠흯 붸으읔 텔 타께 바텀 우 우 오 오 오 오 오오 어 뒤에 뭐야 부스터 불프 아 잡았는데 탑감 나 탑감 바로 혓바닥 내밀걸 하아 탑 저 탑감 탑감 니가 탑가라 나 집에 갔다 갈게 탑 먹어 탑 와주세요 응 어? 여기 리신 있네? 종수야 니 밑에 리신 있다 형이 맛봤다 들어가버려! 리신! 맞았고 어 근데 위험하고 노틸러스도 있고 가고 있는데 자 와주셈 와주셈 네 내가 노틸러스 먹었어 빅토르 너 쪽으로 네 나이스 나이스 오 중력장에 뱉는 센스 오케 사일러스 왔거든 점넬 빠지고 나이스 즉박이요 예아 굿 어 근데 잡으시네요 다들 어 타워는 밀려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억지로 한번 해볼까요 바텀 아 빠지네 캔치 올라오고 어 나 올라가고 있어 한번 맛있게 보여 봐 맛있게 보여 봐 여기 여기 누리게 가 어디있나 여기? 어디있나 지움 없네 가네 온다 지금이다 가자 싸일 없어요 고수 썼다 혓바닥 맛보고 아 아씨 fuck you 화가 많이 났네 밀었음 밀었음 어어어 사일러스 없음 사일러스 없음 사일러스 없음 사일러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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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쓰셔도 돼요 빠르게 인식 밀커버 아 빠져 쭉 빠져 아리스타 공 빠졌다 맞다 사일러스 있으면 아리스타 하면 안 돼 좋아 어 더 갈게요 저 갈게요 아 된다 아 포탑 포탑이 없네 나이스 가나가나 알리 빅토르 쪼여 여기 아 절물 썼네 절물 빠졌어 사일러스 오케이 미디에셋 어이구 미포 뭐야 10킬 0데스? 미포 누가 키웠냐 아 누가 키웠어 아까 지옥 같았다 아님 제가 어떻게든 이따 한번 자를게요 미포 먹어버리자 어떻게든 자른다 미포 700원이네 한번 한번 먹으면 돼 미포 제가 한타 때 미포 계속 봐드릴게요 미사 빼고는 못 컸네 내가 바텀 갈게요 원 드릴 어 너네 전령 앞에 있어 전령 쪽 한번 붙어 주실 텐데요 저도감 나 붙었어 노틀 빠지 미포만 노리면 됨 오 오케이 와 순삭해버리네 전령도 우리가 먹죠 설령 드셈 나는 탑 압박함 오케이 바텀 갈게 상대 안오 버리는거 같아 오케이 바텀 먹으세요 맞을만해 맞을만해 리신 리신 올라오셈 올라오셈 전령 오셈 전령 오셈 살짝 살짝 디눈 준비할게요 여기서 어허허허 아파 아파 펠르 7초 오씨 뭐하는거야 이거 죽음의 차 바로 썼어야 된대 위험하다 얘들아 내 킬 탔어? 아 이거 뭐 버틸 게 없네 아 돈이 너무 많았다 아 못 때렸네 어? 어떻게 다섯 명이 다 죽었어? 이게 제 궁극기가 없으니까 딜이 많이 부족하네 형 베인이 3킬 먹었네 더블킬 아 저 위에서 그냥 내가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불파를 한 번 많이 불리하긴 하네 Inipo 랑 사일러스가 좀 크고 베이심 크고 있음 Mi 포는 왜 잡았는데 또 400홀드임? 너무 많이 먹었었나봐요 남았네 저 이거 한번 이쪽 가볼게요 감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조 짐 아 야 야 이거 제압먹은거라서 좋아요 좋아요 꺼져라 나이스 탐켄치 까불어 까불어 여기 밑보드있어 어 나이스 아니 왜이렇게 잘해요? 아 핫바닥 아씨 내 혓바닥이 아아 노티롬 노티롬 혓바닥이 안맞았네 아아 어 내려간다 여기 내려간다 와드 1500원 어 총수 위험 총수 위험 총수 도와줘 들어가자 별령 내가 들고있네 어 나이스 뭐지? 나 테리쓰 미디어 풀어버릴게요 다이나 올라오고있으니까 미디어 괜찮은거 같애 다음엔 이렇게 미디어 압박하면서 풀어될 용 1분 26초 20초만 이따 풀까 그럼? 네 2번 라인 밀어버리고 풀어될 가면 안되겠다 세명이 쓴 라인 밀어 아래 라인좀 먹고 올라올께요 오케이 여기 2심 갑니다 총심 압박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압박 안해주시면 전량을 못 풀어요 케이틴이 없는데 우리 케이틴이 없음 아니 그니까 데인 여기있음 올라갈께요 아 나 없네 파텀을 가면 안되는 턴이긴 했어요 하지말라 하지 데인 내려감 어 말했어요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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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전령 9시라 탈령 풀 수 있어 덩글이 다 어 아파보이는데 원량이 아파보이는데 한참 맞을만해 와 개쎄다 개쎄네 아 뭐야 아아 너 너 노틸 너틸러스 버렸어야 되는데 노틸까지 와서 다 파먹네 가능성은 없는데 한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할까요? 그래요 어 힘들때 한번 한타 한번 딱 꽝 해보고 쏘렌치죠 네 저 플래시 있어서 한타 한번정도까지는 어 리포 공없어요 여기 붙어보죠 저 저 3초 Fuck 여기 붙어 주실 수 있어요 다들 나도 오 피하고 오 안맞았고 사슬 안맞았고 오 타워가 때리고 번개문이 있고 하하하하 궁극기 쓰고 1대1 교환 탐 막으러 가야되는데 좋고 그사이에 미드에 전령 풀어놓은 어 어 어 어 돈 들어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가자 데이 니코 다일러스 여기다가 왠지 다일 느낌이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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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이브! 나이스! 압박감 오오오 위드 노틸 노틸 뭐야 저거 용서함? 못함? 저건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 저희 의지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파줌 뭐 가야되지? 란두 가야되나? 망자란두 정령 정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CS가 왜 이렇게 없잖아 어어? 나 없는데? 나도 가는 중 용이 있는건가? 지금 없는거 아니야? 용없음 용없음 3분 뒤 이거 이쪽 퀴들으면 바로 보죠 퀴들으면 보죠 아 오케이 집가서 존냐 좀 사올게요 바론만 무치게 칠 수 있어요? 바론치나 이거? 왜 안보이지 이놈들? 아직은 안칠텐데 이제 곧 칠거라서 한해도 안보이네 어어 여기 노틸 오케오케 바론쳤네 오 쳤네 빠져 빠져 내려온다 나 버려 나 버려 아 뭐야 왜이렇게 세 저거 저 안으로 들어가버렸네 내가 뒤에 뒤에 베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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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에 베인 아 이거 끝났다 오케 다음판 오케 가능성을 봤다 가능성을 봤다 아 예 풀렸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한판 이이겠네요 작업실이 좀 춥네 추워 저도 손이 좀 얼어있었어요 손이 좀 얼어있네 베테린 좀 춥죠? 네 베테린 스튜디오가 좀 추워 오케 케이틀린이 제일 잘한거 같은데 케이틀린 딜입니다 케이틀린 딜입니다 아니 그 누가 봐도 제일 잘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거에요 원 딜 주는거야 서포터는 아아 탐켄치 말고 다른거 연습해야겠다 탐켄치 밴대 안돼 아 무조건 밴 것 같아요 탐켄치는 너무 잘해요 그 바텀이 좀 연습이 되나? 지금 어때요? 연습해요 연습해요 네 아니 탐 미드 정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오케 직박이형이 약간 버려둬도 열심히 잘 사리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방금 제가 어묵탕을 먹으면서 해서 이제 다 제대로 할게요 다 먹었어요 어 내가 1픽이네 저 알고있어요 어묵탕은 직박이형님 탑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원두리 한번 가볼게요 아 나랑 나랑 호흡 호흡 한번 맞췄 일단 연습이 좀 돼야지 제가 연습이 좀 돼야된대 아니 직박이형님 못한다는게 아니고 직박이형님 원래 원딜을 잘 안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좀 침착맨 연습 좀 시켜주려고 월량이형 한번 맛좀 봐야겠네 양말 벗고 하겠네 이질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월량이형이라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침착맨이 없어요 한 6렙정도 되면은 없어 타비형 비슷해 거의 왜냐면 직박이형 탑 연습 아 아니 원딜한테 경험치 몰아주시는거 아니에요? 응 탑 연습도 시켜야죠 직박이형 탑 유저니까 오우 진짜 깊은 뜻이 있으시네요 다 이유없이 하는건 없어요 뭐야 바텀 1티어 요즘 베인이요? 징크스? 징크스라 징크스 한번 해봐야겠다 징크스? 징크스에 뭐가 어울리죠? 징크스 트레쉬나 레오나 이런거요 트레쉬나 레오나 이런거요 음 트레쉬 오케이 징크스 저 혹시 파우더 해도 돼요 파우더?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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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파우더 파우더 징크스 너 안봤어? 종수야? 뭐? 조수 안받네 모르네 아케인 아케인 아 실망이네 징크스 카운터가 직스로 나왔는데 요즘 직스 원딜 하나? 네 직스나 했다 나쁘진 않아요 3티어네 그럼 이지리얼 할게요 이지리얼 재밌거든 좋다 좋다 재밌는거 해야지 어 이거 도벽 비슷한건가? 근데 이지리얼 또 괜찮아요 형님 역사면은 틸 안나올거 같아 이지리얼 하고 스트레쉬랑 안어울려요? 어 어울리잖아요 안어울리긴해요 아 괜찮아 너 롱링 갈거잖아 아 맞다 어 맞다 맞다 볼리비어 아칼리 징크스 이거 록사함 저거 잡을 수 있나? 어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거 할까? 케이틀린 하고싶은거 하세요? 하고싶은거 하고싶은거? 오케이 뭐 우리가 언제부터 다 맞춰가면서 했다고 정수 정수야 나 해방된 스트레쉬를 사줘 해방된 스트레쉬를 사달라고? 응 스킨? 네 저 알피 많은데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어? 안되요 정수는 엄청 많거든요 하하하하 그 파트너라 그 저 파트너라 파트너라서 아 라이어 파트너야? 응 직박이형은 생돈이잖아 근데 아케인을 안받는데 근데 매일이 왔어요 오늘부터 그거 지원해주는거 진지래요 어? 오늘 들어왔던데? 어? 아 그런말하면 어떡해 종수는 그냥 심사에서 떨어진건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아아 아니 오늘 종수 여러모로 좀 안좋은 날이네 야추도 터지고 안터졌어요 튼튼해야되고 어? 아 그래요? 안터졌어요 야추 아 뭐야 파우더 내가 하고싶었는데 갈리오네 서폰 혹시 파우더 사랑해요? 타우더 아니 아겐입니까 상대 누구야? 볼리베요? 아 땀내나겠네 가나요? 갑시다 가요 안가요 얼른 얘기죠 고고고 고 지금 한 명 안와 럭스 종수 안와 종수 안와 갈건가 아 종수 안와 종수 없이 가 종수 없이 가 종수 없이 가 가요 가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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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아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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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시킵니다 내가 여기 시킵니다 내가 여기 시킵니다 여기 월량이형 청강 북두 북두진 쳐 저기서 안 움직이는데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갔어 붕대에 다시 감으러 갔다는데요 오케이 아니 웬 아프긴 했을거야 아까 공 제대로 맞았거든 아구 아구님이 쳤거든 어 어 어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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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올라프 올라프 이츠끌로 오케이 와드 여기 와드 왔어요 여기 와드 있어 와드 우리 리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리시 해줘야 됨 난 망보느라 망보느라 이제 갑시다 고고 아 올라프 정글 좀 빡세게 아 오늘 영태형 컨디션 좋아보이는데 나? 난 아직 괜찮지 느낌있어 느낌있어 주로활동 시간대라 정수형 정수형 응? 이거 아칼리가 형보다 많은데요? 뭐가 많아? 왜 저 소리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 어? 나 수호자 빠졌다 나 수호자 빠졌다 나 수호자 빠졌다 하하하하 럭슨도 원래 한개도 없어 하하하하 럭슨 여자야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칼리는 왜 있지 근데 3개나? 아 저거 맞으면 안돼 2렙 싸움 2렙 싸움 2렙 싸움 2렙 싸움 아아 2렙 먼저 찍어 응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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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 와드를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응 가아 맞췄고 좋..고 어 CS 못먹을것 같으면 너도 같이 먹어 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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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고 와드 박아주고 먹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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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어 할 때 한 대 때리고? 오케이? 맛보여주고 맛보여주고 한 대 더 때리고? 맛보여주고? 오케이? 나쁘지않고? 나쁘지않고? 레드 제가 와딩한거 괜찮았죠? 너무 좋았어요 센스가 최고였어요 네네 진짜 최고였어요 이 정도 하나로 지금 확 풀렸죠 게임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엄마야씨 어이씨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오케이 오나요? 살았으면 됐어 기약할수있어 다음 못갈거같아요 이거 어차피 올라프도 근처라 미니언한테 거는 쓰레시 뒤로 큐쏘는 이즈리얼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돼 올라프가 되게 올라프 풀캠 했어요 고고고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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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빠져야돼 빠져야돼 하하하하 징크스를 못맞췄네 오케이 들어가서 같이 두발걸림 같이 두발걸리고 제가 역갱보고있어가지고 그냥 풀쓰셔도 됐을거같은데 징크스까지 땡겨 끌어서야되네 하하하하 피스캡 배달오 오케이 오케이 징크스 쟤도 쫄려 쟤도 쫄려 오케이 하하 어 어차피 이거 쓸데없어 갔어 저갔어요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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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서요 오케이 안가면 어쩔건데 자기가 더 불리하지 자기가 더 불리하지 죽여버리쌤 죽여버리쌤 아깔리 장막 빠졌고 오 오케이 어어 집못가게 방해함 집못가게 방해함 오케 좋았어 한 대 때리고 오오오 오 나 피가 너무 없는데 그거 타건상 터뜨려주세요 네 이거 올라프 바텀 뛰고있을거같긴해요 올라프 바텀 올라프 바텀 오케이 천천히 당겨서 하죠 잡아드릴게요 오케 징크쳐 두대 맞음 오케 오케 오오 너무좋은데 가기싫음 가기싫.. 어쩐지 가기싫더라 오케오케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빨리 여기까지 오케 아아아아악 잘살았는데 쪼끔 간다는게 그만 가능성 봤어 가능성 봤어 좀 기다릴까 이거를 가나 오케 오케 신발까지 있어 그 그랩을 맞추는 경험을 했다는게 중요한거죠 맞아요 미드 한번가 잘 맞추는데 그랩 나쁘지않쳐 근데 좀 오리하는거 같애 나쁘지않쳐 큐나 뭐 이런거 잘맞추는데 나를 생각안해 나를 생각안해 내가 못하는앤데 아니에요 거리 생각을 안해 거리 생각을 안해 저 내려가면 일로 없을거에요 가도 없을거에요 오케 아 너무말리는데 오케 오오 징크스 나 여깃지롱 랜턴 랜턴 자료반 랜턴 노노 아 우리가 민다 우리가 민다 근데 그래도 끌면 아 보면서 집갈게요 그래도 오케 오 노틸 안보인다 노틸 안보임 아 갈리오 안보임 갈리오 오케이 갈리오 미야 아 여기 와드네요 하하 갈리오 어디갔지 갈리오 로밍 갈리오 로밍 어 왔다 바텀 왔다 갈리오 미친 갈리오 미친 갈리오 미친 갈리오 나 갈리오 어어 오케 위즈리얼 두개 같이 쏘기 여.. 여능갈걸 그랬나 나 여기 여기다 와드 와드 바꿔올게요 와드 나 여기 박았어 내가 아 박았어요 오케 어 지움 라인 땡길까 좋아요 땡기자 5렙 5렙 쟤네 5렙 쟤네 5렙 흠흠흠 아 볼베도 이게 쟤네 6렙 쟤네 6렙 쟤네 6렙 먹어 그거 먹어 네 올라프 왔어 나 올라가고있어 저 레벨 낮아서 안될거같애 올라프 전령 미드는 나 집갔다고 쟤 집안갔다와서 좋거든 맞춤맞춤 갈리오 절대 안죽음 갈리오 걸어도 안감나 ходит 찬ống 오케이 오케이 올라프 탑 올라프 탑 ración 어 와 잘한다 쟤네 잘한다 맞아줬어요 너난 Вы 맞아줄하하 맞으면 형 죽었을듯 밀어놓고 가자 올라프 어디 어디 갔어 dissol 올라프 아까 탑 라인이였는데 그니까 이쪽 들어온거 아니면 귀한 탓 쓸거에요 아칼리 직가야해요 탐캐치가 인기가 많네 아 얘 엄청 빨리 미네 아 직가고 아칼리 텔 썼어요 오케이 나만 텔 있어 아 이거 먹고 갈걸 그랬나? 뭐야 CS왜저래 엄청많이 먹었네 쟤 쟤 보니까 좀 하는애야 하는애 그치 아 전령 올라프 탑 전령 확인 어때 직빵이 형님보다 내가 잘하는거 같애? 어 비슷해요 난 형 난제 난 형 난제 내가 원래 한타를 잘해 한타를 아 칼립이야 이즈리얼 프리딜 하면은 아 근데 탑 나갈 수가 없다 사려야겠다 사려야겠다 전령 먹는 메시지가 배드로라도 따야될거 같은데 아 여기도 씨앗네 씨앗이 다 박는거 같애 아 이거 없어졌다 씨앗이 너무 좋아서 이거 올라프 아래타일거에요 씨앗 많이 앞서요 와 아 근데 3대선 무조건 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거야 정수야 씨앗이 타이밍 맞춰서 막타침대 육렛 갈려 육렛 히히히 히히히 거의 쇼메이커급 어 올라프 저 미드 저 위로 올라감 저 위로 올라감 탄미야 5초 내 위치 아는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빠질게 이거 나 올라감 나 올라감 나 올라감 미야 갈리오 미야 갈리오 미야 아 까비 갈리오 올라간다 갈리오 올라간다 갈리오 올라간다 싸우지마 갈리오 6레벨 안될거 같아요 싸우면 안돼 접합감 좋아 절대 싸우면 안될 때 징크스 3레벨 3킬에다가 CS도 많이 먹었거든 응 좋아요 타워 끼고 싸우는거 아니면 무리노노 오케이 맛을 한번 봤죠 오케이 오케이 울라프 와떠 울라프 와떠 울라프 와떠 울라프 와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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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아 전령 피어 뜯어요? 싸우대요 어 아까위 싸우지 싸우죠 베지킹 그렇지 어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도 아래쪽 가고있어 아칼리도 아래 밑에 공지원 형도 돼 이 잘 쓰셔야 돼요 아 아 아 형 그거 전멸 있는데 아 궁이 안나가네 어휴 아 나이스 징크스 죽음 징크스 죽음 나이스 오케이 3점에 아 궁이 있어맸으면 먹었어야겠다 아 갈려치 아 먹었다 뱉으면 다시 싸울걸 아 아 2야 아 2도 썼는데 예 좀 너무 예측했고 빨리 복귀하자 그나마 다행이야 저걸 안빼네 흠 욕먹겠다 용 응 아 그랬어? 아니 욕먹먹어 올라오고 겐탈피라 같이 때리는게 유리한건가 스포가 좋았네 징크스가 믿어왔다 바탕 깨졌구나 응 바탕 깨졌어 네 졸라 잘 빨리 채워야되더라고 얼마나 채워야되더라 어 없다 징크스 징크스 어어 뭐야 이거 어 사망 아가리 뭐야 아 개아프네 훈삭 오케이 징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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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트 오 좋아 여기까지 붙어? 퓨 3초 종수가 희망이다 1초 올라프 올라프 오면 올라프 오 탄미야 볼리베어 안보여요 어 오오옹 어 갈리오쿵숨 갈리오쿵숨 아이고 챠 집에감 나옴 나 나 마일뻔 아오 나 마일뻔 럭스안나줬으면 내가 마셨어 어? 황. 볼리베어도 후반에 좀 쭉한다. 어어어. 흥. 아아아. 전팔 썼는. 칼리오 아아아. 칼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스. 형 저쪽으로요 언제 나오냐 이거 아..아닙니다 제발 라데꾸 여깄다 갈리오랑 아 갈리오 오고있어 아 갈리오는거 아냐 이거 오케이 아 갈리오는거 아냐 이거 어 올라프 올라프 미드 나 썼어 한번도 안해 아 갈리오 어딨지 이것만 먹고 도망가야지 어 쟤 쟤 지우러온다 지우러온다 도망가 도망가 이럴줄 알았어 목표라고 목표라고 지우러온다 아 목표 왜 어딜가라가 아칼리 바텀이요 자꾸 절로 나가지 아칼리 여기 갈까요 아 1500원 언제 모아 올라프 뒤에 올라프 올라옴 한번 볼까 이거 뒷쪽 라인 아 아칼리도 올라갔을거 같애 안싸는게 나을거 같애 에잉 아싸 안맞춰서 다행 오 갈리오 딴 짠하네 12 대 4 아 아 왜이렇게 아퍼 쟤 올라프도 잘 껐구나 올라프 아래 돌아온다 올리비오 뭐야 저거 올라프 다시 빠져나오 올라프 전령 쪽 저거 먹는다 아 아 아칼리 왔다 안되겠다 정금이 빠져 이거 아무도 안맞고 오케이 타타타타타 아카리 뒤에 아칼리랑 갈리한테 끊겼어 아이씨 뭐야 어어어 어어 아 안되나 너무 안정적으로 아카리 어디갔지 아마 지금 전령치고 있을듯 아 아 아 바텀이나 먹으러가자 음 CH77 아 조금만 20분만 기다려주면 왕기 가능 오케이 딱 20분 기다려요 37분까지만 기다려요 이드타 안 밀리면 될 듯 무거 무거 1500원 모아 1500원 징크스 뭐지? 징크스 다이아정도 되는거같은데 실력이 다이아정도 돼요 체포니깐 이따야 골드라고? 아 그래 이상하다 잘하던데 아카리 안보임 나 죽음 어어어 어? 죽음 위에서는 빠나도 없음 빠나도 없음 빠나도 없음 내가 장난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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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왜 저기 들어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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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제압이 하필 쓰레시네 아 아 아 어 잘했어 궁맞고 죽었을 뻔해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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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릴 수 있었던거 같은데 이즈리얼 지금 우리 팀 4킬인데 쓰레시가 2킬 럭스 2킬 다음 게임 합시다 한번만 더 한타 해볼까요? 저 킬 관열 100% 한번더 해보죠 이거 킬 관열 100% 사실 애들 몸이 약해서 형님 저 갑니다 볼리비어 무세요 다 괜찮은데 올라프를 못잡아요 저희가 어 안돼 안돼 올라프 올라프 미드 올라프 올라프 빼고 잡는 온대매 어디가 아 오 아 온대매 급한 일이 생겼어 중간에 아 중간에 급해서 아 아니 나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딜이었나 사고 안났어 아 항보 와 이거 팀 게임에서 구라핑 잘 안치지 않나 오다가 사고가 났어 네 죄송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 하얀 거짓말 이번에는 오현민씨가 이제 원딜 가서 연습시키는 걸로 이제 힘들게 한 번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직박이형도 돌아가면서 연습이 되네 그러면 저 돌아가야 돼요? 직박이형 오현민님 강한 정신력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특별히 호응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번에 근데 제가 쓰레쉬가 좀 약해요 실제로 이번에 진짜 베스트픽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응응 제가 바텀 한 판 갈까요? 바텀 한번 오세요 형님 착하시고 내가 정글 갈까 종수야 니가 정글 할래 음 어떻게 할까요? 형님이 편하신 대로 하면 제가 남는 라인을 갈게요 난 다 괜찮은데 니가 잘하는 거 해 하하하하 그럼 내가 정글 한번 갈게 정글 비해고 한번 출격해야겠다 비비고 비비고 원래는 잘함 비비고 브론즈에서 거의 학살자지 뭐 비비고 뭐 팬 안했으면 뭐 끝났지 내가 침착매 하는 거 봤는데 잘하는데 서포터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맞는 서포터 스타일이야 하하 원딜의 능력을 인정받아버렸네 너무 과시네 아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야 네 월량이 형이 아까 플레이할 때 잘 못 보신 게 있어요 바빠가지고 딜렛느라 바빠가지고 제 스킬 되게 못 맞췄어요 하하하하 잘 맞추던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 화면으로 보세요 마당쓸기를 하나 못 맞췄어 아 그런가 어쩐지 힘들더라 라인전 그래 요새 미드 오리아나는 못쓰나? 오늘 오리아나 나왔는데 RCK이세요? 해야지 응 자 비해고에 선언합니다 15분까지 갱없습니다 오케이 아 예 알겠 오케이 좀 가기 힘들어요 좀 비해고 잘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15분 동안 저거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커져서 세지는 거예요 근데 15분에 막 이제 자 이제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항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아 그래 아 오늘 맞다 그 저기 누구야 CS 막 만들어 먹더라 쇼메이커 아니 15분인데 200개를 먹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16분에 200개던데 그거는 쇼메이커니까 가능한게 아닐까요? 30 몇 분에 400개야 어 탐켄치다 탐켄치 주기 싫죠 저요? 저요? 진짜 제일 자신있는 거? 탐켄치 상대로 뭐 해야 되지? 제일 자신있는 거 탈켄치 상대로 뭐 해야 되지? 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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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릭, 알리스타, 레오나, 노틸러스 4개 아 4신기까지 갔나요? 아니요 3신기 하나는 빼야되요 지금 고민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경선이 경선 중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중에 하나 하시죠 3신기 3신기 마오카이, 쓰레쉬, 브라움이 조금 떨어져요 아 그게 약간 다음 3신기 네 타릭이 무서운게 궁을 썼는데 언제 발동되는지 티가 잘 안나더라고 그저 AP가 많아서 바로 발동이 안되는데 이게 탱이나 AD 이겨볼까요? 이겨볼까요? 아 그쵸 15분은 좀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딱 9분만 주십쇼 룰루 오케이 룰루면은 노틸러스 같은거 좋아요 아니 저는 그냥 형님 하고싶으신거 다 믿겠습니다 오케이 룰루면은 레오나 와 야소호야 미드? 근데 레오나 초반에 좀 고통스러운데? 핵고통인데? 괜찮? 아 저는 다 괜찮아요 오케이 미드야 소오면은 이상한데 레에에에에에에 오오오오오오나아아아아아 좋아요좋아요 이번 판에 제가 밥을 다 먹었으니까 텐션 올려서 갈까요? 아 좋아요 고고 아 어차 이제 식사중이셨죠? 네네네 밥 먹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먹네요 돌아가면서 아 진짜 오늘 밥을 못먹어가지고 자, 이제 다 끝났죠? 네네네, 전 다 됐습니다! 좀 집중해주세요. 저 브론즈 좀 찍게 해주세요. 저 아이언 1이거든요? 아직도 아이언 2이요? 근데 그... 이거 올린거야? 아이언 2 배치받았는데... 아이언 2까지 올린건데... 형, 혹시 지금 그러면 인생 커리어인가요? 가장 높은...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아... 직발 형님! 아이언에는 형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상대평가라서... 상대평가라서 아이언은 누군가 해야돼! 맞아맞아요, 형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두순간 해야돼, 두순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언이 아니라는 거. 실력은 아니다. 시간을 들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언은 아니다. 볼리베어 경위? 오케이. 최소 실버. 어어? 실버까지요? 어, 어, 어. 최소 실버. 어, 실버까지? 오케이. 좋아. 저희가 보고나서 막 한... 보고나서 14렙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화이팅. 화이팅. 굿. 자자자자자. 고고. 뭐야, 신드라 앞에 드래곤볼이야, 뭐야? 야, 공이야, 공. 뭐야, 되게... 드래곤볼이네. 드래곤볼 같네? 어우, 멋있다. 어? 드래곤볼 신드라인데? 에스티킹 처음봐. 마녀 신드라라고 써있대. 일로가죠, 그냥 대놓고. 네, 마녀 신드라. 대놓고 일로가죠. 저도 마녀 신드라서요.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어, 없어요? 왠지 여기서 누가 봐줬지 않았을까? 봤어, 만났어. 지금 야수어라고 눈 맞췄어. 아, 야수어말고. 여기 봐, 여기 봐주세요. 형님? 네. 형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정당할 수 있어서. 그럼 내가 여기, 여기 중앙을 내가... 반난 좋습니다. 우리 대회 때 오더는 현민이가 하지? 제가 정글 가면 제가 할게요. 형이 정글 가면 형이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정글이 많이 하죠, 오더는. 그럼 이번 판은 제가 좀 해볼까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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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큰일이에요. 똥 마려요. 똥 마려움. 어, 어. 잠깐 싸고 오시면 2대1 하고 있을게요. 안 돼,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이거 하다가 슬슬 제가 면목이 없으면 그때 쌀게요. 어차피 서순차이니까 그잖아요. 맞죠, 맞죠. 민망할 때 그냥 자리 비우는 게 낫잖아. 아, 저,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전 잘 참. 아, 근데 형. 아이디 보니까. 변도 못 참고 싶어. 오히려 못 참아. 갈까요, 갈까요?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나 끝까지 해주는 게 내 스타일인데. 어, 아냐, 아냐, 아냐. 지금 충분히 많이 맞아주기까지 해가지고. 아, 저는 한 5번까지는 맞아줘요. 어, או어떠. 오.. 와아, 여기 그렇게. 선한.. 우와아, 오우, 으헤어. 우와아, yük Cara. 희퀴퍽, 호호우 est. 어떻게 하는oughs? 아, 맞다. 나 투거비 안 먹었다. 아... 오랜만에 가지고. 어비형 먹어줘야되는데 못때리게하네 지나가 2랩줘야겠다 네네 주죠 주죠 형 1랩 큐찍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2찍을거에요 그 다음에 2찍을겁니다 오케이 마나 낭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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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좋고 오케이 무셔도돼요 오케이 이거 빠지고 살짝살짝 상대가 압박한다싶으면 하죠 아 오현민이 원해 형 오현민은 너무 정없는 멘트 아닙니까? 요거 나이스 하는중 나이스 어 저거 플래시평타도 괜찮았을거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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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 플래시에서 쟤를 잡을걸 아 이거 어그로 어그로가 쏠려 안됐다 그쵸 아 맞아맞아 제가 한번 됐어요 아 아 풀평을 해서 룰루를 잡았어야되 맞아요맞아 그것도 맞고 어 뭐야 애나 여기 네 근데 직스가 텔포라서 졌어 그것도 맞아요 와줘야되요 형님? 어 와줘야되 와줘야되 아 아 이제 다 사왔네 미안 오바했다 아 강타가 없는데 오케이 정글 망함 12분으로 12분만 기다려주세요 12분 오케이 최대한 천천히 밀죠 오케이 하나 두꺼우비만 맞아주시면 안돼요 맞아주시면 안돼 맞아주시면 안돼 맞으시면 안돼요 다이애나 미드 이게 천천히 천천히 밀면 뭐하죠? 다이애나 여기 모아서 갈 수 있어서? 아 라인 하나라도 태울 수 있어서 경험치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다이애나 밑에 강구에 있어 아 알아요 어 나도 가는중인데 있으면 와줘 바로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먹었네 하아 안갔어도 되는데 하아 왜갔지 바텀 1분뒤에 갈 수 있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거 물면 어떻게 돼요? 저요 저요 어 안 뭡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카이사가 템 저렇게 가서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나 봤다 봤어 봤어 들이대 들이대 물어도 돼요 물어도 돼요 물어도 돼요 카이사 보죠 카이사 괜찮아 괜찮아 어 나이스 나이스 룰루 마무리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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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형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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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아 너무 잘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나 어 깜짝이 오랜만에 소름다 나 갑자기 룰루 죽이고 이상해 안 움직이더라고 변신하지 맞어 이건 잠깐만 저거 프레싱 해준다고? 미친 자식인데 뭐요 배려? 배렴? 와 깜짝할 때까지 사리자 야수 개딸피네 야수 돌아서 한번 봐야겠다 장안 마누 없다 침배 마누 없다 자기 전에 마누 없다고 호응이 안될순있어 형 혼자서 따도돼 나 가는 중 한 번 부 workshop 나 간다 imagem 나 죽어 버릴 것 같은데 어어어 아! 소리에게로 Aaa 아, 세이크 아, 아깝다 곰 9분까지 갱 없어 살살 아 맞다! 직발용님이 있었지 그때 갈께요 Kenny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지금 나쁘지 않아 왜냐면, 저기 없어 많아 하나까지 내려온다 맞아가다 룰루 한 번 볼게요. 이건 잘 볼게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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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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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박아드림 여기 근처에 에나 있는 듯 어 위험 요거 에나 있어 에나 들어가도 되죠? 룰루 올라오는 지역님 한 번 가도 돼 룰루 한 번 볼게요. 이 정도면 카이사 가도 돼요 개망하고 나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땀 깼지 마무리 안되나? 빠지고 살짝 빠지고 이제 여기까지 넘어졌습니다. 이거 라인 압박하죠 이러면? 얘네 집 가야 되는데 어 개망했다. 상대 다 보였어요. 푸셔야 돼요. 개똥망 개똥망했나? 내가 왜 들어갔지? 아 안되죠. 그냥 이거 압박하죠 압박하죠. 압박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나이스 다 탑이었죠? 다 탑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갈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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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다 맞고나서? 다 맞고나서 하기 네 땄어요. 오오 나이스 물어도 되요 물어도 되요 이거 나이스 오오 형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오오오 좋다 좋다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타워 밀고가요? 하나? 한칸만 한칸만 먹을게요 한칸만 네 그 다음엔 혼자먹기 해주세요 아하하 왜? 아 저거 싫어요?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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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게임하기 싫어요? 아니 함께하는게 같이하는건데 아니 한 몸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킬스코 합치는거에요 원래 아 그래요? 응 그치 어 그 신기한 개념이 있네요 응 그치 나옴 나옴 오케이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만큼 오케이 빠지고 빠지고 미드 한번 들름 네네네 미드 들려서 와드 박아주고 내려감 네네 딱 6렙 찍었는데 까비 조심 다이애난 근처에 있나본데 어 존나 존나 나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깍센 성성이에요 자 애쓰 안감 탐켄치 내려온다 어 탐켄치 내려가 비해고 조심 아 여기 다이애네 저 내려감 이제 어 뭐야 어쩐지 내려오더라 하아 쭉쭉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네 봐도되요 봐도되요 안돼 안돼 안가? 돌수있어요? 바로 쓸걸 이제 궁생김 좋아요 좋아요 봤더믄 잘 보이면 바로 볼게 팀이라 콜이 빠르구나 안보임 타워에 박혀있음 타월드 얘네 숨 못 쉬어요 조심했어야 하는데 와드 와드하고 네 잘하네 아 파일까잉님 힐 양보하네 타월박아놓고 제가 계속 팰게요 네 와우 갔던 밖에 없어 우리 저희가 해볼게요 저희가 해볼게요 다음 다음에 타이브할게요 다시 볼까? 룰로 궁 있으니까 어 사람 보고 해야돼 아 온다 온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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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아 위험해 타이에나 바텀 나도 미드 가는중 가자 가자 어 타이에나 위로 간다 위로 고고고고 오 나이스 타이에나 나이스 형님 너무 잘하셔요 타이에나 거기있어 아아 길막았네 길막았네 나이스 자 아이스요 접었다 좋아요 어 짜여 solved 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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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ren 좋아요 좋아요 아 같이 먹죠 같이 먹죠 같이시죠 한 몸이니까 저희 한 몸이에요 같이 먹으면 좋지 네네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진 않은데 약간 나도 내려가는 중 어 잠깐만 아 아 이 남아있었구나 와 미쳤다 안돼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네 얘 궁 빠졌어 형님 한 겐치 못 잡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어 안될 것 같아 무리하지마 아드 지우고 갈게 괜찮아 괜찮아 형님 아이애나 게스트 그냥 탈탈게요 그러면 이거 야수오 다이나 좀 걱정이네요 공사 이쪽으로 개궁은 없어요 야수 다이나 나이스 너무 나를 물어보지마 룰루 올라간다 저 칫갔다옹 네 뭐야 없잖아 아 이거 차가권 언제 나와 또 아 야수오 탐켄치 다이에나 컸고 우린 바텀 으흠흠 아 야수오 저거 너무 미네 손 넘네 손 넘네 탐켄치 내려옴 탐켄치 아 탐켄치 와드 맞았구나 야수오 감 가 안될 것 같지 쟤 컨티뉴이 너무 좋아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봐도 돼요 다이에나 바텀 아니 또 들어와 궁이 아니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공 엄청 짧구나 아 내가 들어가면 안됐어 움직임이 이상한데 냄새를 제대로 맡네 아 근데 저 이거 카이사 녹을 줄 알았는데 안녹네요 다이에나 올라옹 다이브 할라나? 여기 기다리고 딱 한번 가볼까? 다이에나 다이브 할듯 다이에나 다시 바텀 나도 바텀 가야겠다 아깝다 뒤로 돌아왔네 하고 룰루를 불었어야 됐나봐 다이에나 우리 정글 들어옴 여기 여기 저희가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싸우기가 힘들긴 하네요 어 저 가드릴게요 궁 없어요 아직 아 아 왜 이렇게 쎄 에이 세네 6킬 다이에나 다이에나 글로 감 신드라 쪽으로 감 다이에나 레벨도 높고 다이에나 다이에나 파줌 야스오 가자 야스오 가자 어 안다 안다 안 돼 룸시앗 살아야 돼 와 나이스 룸시앗 이걸 내가 왜 자꾸 맞지 한번 붙어질 수 있나요? 내려갈게요 네네네 오케이 나는 일단 팍 말고 다른 데는 안 가는 걸로 조신 거 같은데 안 갈게요 아아 너무해 형님 아드 박아드림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좋아요 정보 좀 돌자 정보 좀 돌자 저랑 바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다시 내려갈게요 바텀 네 뭐야 저거 탐킨치 선 높네 형님 좀만 기다리세요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 또 죽었다 요걸로 가자 어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얘 얘 얘 얘 보자 얘 보자 어 나이스 어이 너무 아오 흐흐흐흐흐 어이 아 진짜 개오바야 어 하 다이애나 바텀? 네네네 다이애나 진짜 뭔들이지? 흠 어 녀석 저거 다 죽이고 다니네 저거 아아 다이애나가 계속 봐준다 아 잘하네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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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네 하하 하하 잘하면 잡을 수 있나? 제발 못 잡을거에요 아마 좀만 움직이고 귀환하고 있어라 제발 저 믿으러 감? 제발 드디어 나왔다 철갑공 지금부터다 어 어 다 올라갔다 우리 믿음일까? 믿음일까? 정서야? 아 이거 다이애나 여기 와있다 야스오까지 탑에 셋 탑에 셋 탑에 셋 탑 셋 레우나 내려온다 아 다이애나 벌령 둘 아래로 빠지자 아래로 갔어지네 이걸 좀 터졌고 온다 온다 야스오랑 빠져야될깐요 탈포 튼다 탈포습니다 탐캐치 탈포섬 밑으로 빠져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덩글에 와드 다 박혀있네 어 나이스 어 오케이 피하고 같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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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려가는 중 나도 내려가는 중 오케이 야스오 도착감 거기 야스오 도착감 뭉치면 둘러줄거 같은데 오 오 와 너무 잘 맞다 아니 이게 무슨 요거 봐주고 이거 됐지 아 이거 피하고 그래도 이길 수 있나 설마? 아 안되네 아아 깜짝 잘 싸웠다 에나로 좀더 싸웠어야 되는데 안되네 들어가지 말걸 오오 잡았네 아 안돼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케이 잘해 잘해 우리치고 잘 싸웠어 망한거치고 망한거치고 우리치고 잘 잡았대 왜 잘해 먹고 한번 빠졌다가 갔어야 되는데 누가 나 먹었나 형님이 저 먹었나요? 아닌데 누가 나 먹었었는데 삼켄치인가 삼켄치가 먹었 으응 아 너무 아깝다 많이 비빈거 같은데 방금 30초 2대3교환 아 용 30초 이거 혹시 블루 괜찮을까요? 이거 먹어 드쌤 드쌤 다이애나 저기있다 전령갈까 이거? 저 텔있어요 갈라나 무서워 어어 다이애나? 어 여기여기여기 이거 믿어도 야수있어가지고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직스라 막아 먹고가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스에 어 왔어 뒤에 왔어 좋고 좋고 다이애나 여기 다이애나 여기 한 밀린다 상대 용 때리러 갔다 어 레오나 갖고 다이애나 갖고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줌? 어 오는거 같은데 줌 아 용 줘야되요 아 용가서 전령 먹고 어 나이스 전령 굿 전령 굿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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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4개 모았어 오케이 용 못먹었고 어 아아 오케이 콜카이 가자 오케이 탐켄치 탐켄치 보자 탐켄치 보자 퍼싱 나이스 아 내가 탐켄치를 못봤네 그냥 나 직감 나 직감 steel 이제 마드 없어 나이스 어우 너무 너무 다 떨랐어 이거 나이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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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변신이 안됬지?! 와얘로 들어왔네 лав수 있나 네 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이득 됐어댔스 이득 너무 많은 이득 받네요 아 미드 압박 할까? 이 eyeballs리지 어머나 왜 이제 두번째 변신 안됐지? 뒤에 저 봐줄게요 저쪽 다 태어난다 헝 맞다 나 전령 으오오 어, 나 왜 두번째 변신 안됐지? 뒤에 거 봐줄께요 저쪽 다 태어난다 맞다 전령 오오오오오 전면빨쟁 전령을 미드에 풀면 좋은데 오오 나이스 오 이거 미드 민거는 크다 저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형님 저 코어템이라 감사합니다 이거 바론만 못가게 시야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전령 6이라 저 재프터 씁니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전령 어디다 쓰지? 전령 그냥 타워 깰 수 있는 라인에 아무데나 써도 되거든요 딱 깰 수 있는 거 없니 어 이거 위험 위험 신들아 위험 뭐 있어 여기 트여야 돼 나이스 나이스 여차면 4대2는 해도 돼요 어 이거 깊다 얘네 깊다 이거 촌내 같은 거 있으면 다 쓰시고 아 멀어 멀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먹었다 아 어따 죽을 뻔했네 볼리배움 들어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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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들어가기는 좀 박탈 것 같은데 안되 안되겠다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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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패져? 오케이 어 쟤 몸들아 딜이 부족했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안되네 못쌌네 뒤에 다이애나다 아 야 지그스 프리들이야 지그스 프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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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잘 안나오긴해요 아 아 안되네 실드 쓰면 딱 갔어야 되는데 오우 잡았다 카이사 잡았다 오우 개세럿 근데 우리가 5대4 치고 싸운거 치고 괜찮아 안 돼. 안 돼. 나이스 힘들어 왔거든 적군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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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지스 미쳤다. 이길 수 있겠는데 좀만 더 비비면 되겠네. 한 판만 진짜 할 만할 것 같아요. 어 나 근데 전령이 전령 안 되겠다. 집에서 출발시켜야겠는데 아무 데나 푸세요. 아무 데나. 집에서 출발시켜야겠네. 천천히 천천히 삼거리에서 합류하라 그래요. 아 옛날에는 이랬어. 어디서 약속 장소 모이자고 해가지고 왔어. 이거 현상금 다 사라졌거든요. 엄청 괜찮다는 건데. 저 텔 있어요. 용 1분. 윗라인에서 합류할게요. 집에서 템 좀 사올게요. 전령 바텀 출발함. 이거 용 쪽으로 살짝 나갈까요? 위에 거 챙길 거 챙기시고. 용 55초. 용서함 해야겠네. 잘됐다. 바텀 블루. 블루 한 단 더 괜찮을까요? 꽉 드세요. 직스 한 번 먹을 때. 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다. 형님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빠지세요. 근데 이거 바론 쳐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러면. 야스오 덮치기. 이거 봐도 돼. 안 되겠다. 다 뒤에 있다. 그래서 뭐지 저거? 어 괜찮아 이거 너무 가기 좋은데? 나이스. 나 뭔데? 야스오 뺏음. 어 치솟을 시켰다 치솟을 시킴. 이거 바론 이거 저희가 바론. 바론? 네 저희가 바론. 나 궁도 있어요. 이거 이거 볼베는 용 못 먹게 해주세요. 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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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는 중. 네 볼베는 용 차라리 못하게 해주면 돼요. 때리는 중. 어 여기 있다. 여깄다 다이나. 다이나 붙었어. 싸워. 나이스. 나이스. 이어차야 돼. 이어차야 돼 이거. 다쳐주세요. 다쳐주세요. 어 바텀. 야 전령이 이렇게 하나 깼다. 우리는 여섯 명이요. 여섯 명이요. 아 저 콩벌레가 끝까지 왔어 여기. 하하하하. 저거 뭐야.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까운 펌텍이 좋았군. 이거 하고 바로 집 갔다가 용으로 뛰죠. 나이스. 용 가자. 네 좋아요. 어 형은 집 가시면 안될 것 같아요. 나 나 템 없어. 나 달리기 빨라. 위영 위영 위영. 오케이. 네. 펠드 있어. 괜찮아. 포지션 잘 잡아야 돼서. 바로 먹겠는데. 미리 미리 약간. 모드 트럭에 견제할까요? 밀어내야 돼. 아 별나나 이거.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바로감. 바로 들어감. 어 잠깐만 이거 좀 큰일인데. 근데 이거 제가. 무기 세니까. 아. 이거 프리드 이래. 싸움봐요 싸움봐요. 싸움봐. 싸움봐 괜찮아요. 싸움봐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나이스. 이거 미드 라인 끌고 갈게요. 개까지만 잡으면서. 거기서 추노해도 돼요. 제가 라인 끌고 갈게요. 안 되겠다. 압박 더. 압박 더. 압박 더. 아씨. 오발바러 왔다. 나 때문에 빨리 들어간. 나 때문에 빨리 들어간. 죄송. 다인아 궁 썼나요? 다인아 궁 안 쓴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잠깐만 볼게. 형들 여러분 썼나요? 안 써 안 써. 아 오케이. 저야. 파워줘. 저희 사대인데 왜 너무. 맞어? 어.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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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여기 맞어 맞어. 여기 맞어 맞어. 아 안되네. 어. 아. 어.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저 미사일 왜 이렇게 깼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프네. 어. 미사일. 내가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없게.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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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밀렸다 이거. 나이스. 아예 3초. 2초. 1초. 아이스. 사람 아름 70% 줄어듬. 나왔어. 아 비애급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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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다. 아 뭐야 안 나왔어. 한 대 때렸어야지. 시켜 나오는 딩. 나갈 거 없어요. 나갈 거 없어요. 비볐어. 비볐어. 완전 비벼. 다이애나 뒤에. 다이애나 뒤에 조심해. 뒤 뒤 뒤 뒤. 예진을 룰루 잘해. 여기 뒤에. 예진을 룰루 잘해. 아 미친. 도망가 그냥 죽었어. 야미. 너무. 네네네. 미련 갖지 말죠. 아. 어. 끈찌. 끈찌. 가졌어. 미련 가져버렸어. 미련 가졌어. 끈찌가 잘하네. 미련 가졌네. 뭐야. 용. 용 뺏. 용 먹었구나. 저쪽이. 아. 여기서 더 이득 봤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까 발언. 훨씬 나아요. 아깝다. 야쏘. 야쏘. 어. 근데 형이 레오나를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 느낌 있죠. 네. 약간 그냥 뒤를 안 본다는 거 빼고는 완벽한데요? 그죠. 레오나를 원래 뒤보면 안 돼요. 스킬 샷이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스킬 샷이 너무 좋아요. 후방 가면 할만 하겠는데? 뒤볼 거면은 다른 거 하죠. 등. 등짝이. 그 상처는 레오나의 수치죠. 근데 앞에 상처가 너무 많던데요. 그냥 거덜라 있던데요. 그니까 CS를 제가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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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골드나 이런 걸 같이 먹어야지 안 죽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거 탑 압박하시죠? 탑 붙어드릴게요. 형님 이거 이쪽 들어가서 치아 한두 개만 해주세요. 오케이. 다음 용 상대 사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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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땀 깨지가는 중. 땀 깨지가는 중. 땀 깨지가는 중. 어. 이거 잘못된다. 다시 맞췄어야 되는데. 아. 아. 까비. 이러면 탑 압박할까요? 탑 압박할까요? 탑 이거 1차만 밀게요. 위에 위에 위에. 어. 룰루. 어디까지 봐. 룰루 뭐야. 나이스 나이스. 룰루 베이저. 아래아래. 탐켄치. 탐켄치. 자, 싸운 봐봐요. 싸운 봐봐요. 탐켄치 봐요 그냥. 레오나 살짝 빠지면서. 와. 나이스. 탐켄치 변신. 와. 이거 질이. 뭔 일이야. 왜. 많이. 여러 명 맞으면 아파가지고. 내가 많이 맞아. 아. 뭐야. 아. 다 죽었네. 녹아버리네. 아. 그렇지. 직스 지키면서 하면 됐는데. 맞아. 맞아. 그게. 그게 베스트긴 했는데. 녹아버림. 카이사한테 맞았구나. 다이애나 궁이 다 들어갑니다. 다이애나 너무 아프다. 근데 이제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제 한 번 마지막이라서. 어 터지나? 이거 미드로 쭉 밀고 나가가지고 용 쪽으로 가주세요. 저 이거 텔 탈게요. 미드로 쭉. 쭉 밀기. 다른 라인 보지도 못해요. 미드로 쭉. 네 미드로 쭉. 다른 라인 보지도 마.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돌쳐 이제 이쪽으로 돌쳐. 이제 이쪽으로. 용까지 나가야되요. 용까지 나가야되요. 용까지 나가야되요. 용.. 아니 나가야되요. 지금 지울 때가 아니에요. 어 여기 뭐있다. 에이 타임킨지. 이제 이거 저 지키면서 다운봐요. 용치고 용치고. 카이다 아랫쪽. 아니 먹었다 먹었다. 얘네 주나보다. 나이스아. 굿굿굿. 와 강타 못쓰는데. 콜라가 빨랐다. 하하하하. 먹어줬다.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 없어져. 볼펜 이러면 탐 먹어도 돼요. 쭉 올라가서. 탐 먹으러 갑니다. 발운도 생기네. 좋아요 좋아요. 이쪽 시야먹죠. 어 여기 다 틀리는거에. 괜찮았나 본데? 응. 직사 옆에 있음. 나 없어. 나 없어. 나 텔로 해야돼. 와드 하나 해줘요. 이거 이거 딜. 딜만 하자 딜만. 응. 어 왔다 왔다. 어 다행이다. 나 미드라이브 일게요. 오. 딸기스럽다. 아 때리기만. 들어가면 안돼요. 좋아요. 이렇게 아픔. 여기 카이사랑. 저거. 저거 왔어요. 어이구야. 저끼래. 저거. 근데. 이정도 밀려나면. 바로 칠거같은 느낌인데. 뭐가 막 자꾸 날라오지. 아니.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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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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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들어가. 들어가. 그냥. 파이사랑. 효청사 빠지. 여기 밑에. 아. 저게 안 죽네. 죽어야 변신을 하는. 아. 안되네. 와. 이거 너무. 딸피가 너무 많이 살았다. 안돼. 사망. 아. 뭐. 아. 근데. 다이애나가 죽을 듯 안 죽어. 죽었으면. 먹는건데. 아. 죽을 듯. 안 죽어. 죽을 듯. 까비. 너무. 아깝다. 네. 그래도. 초반에. 망한거 치고는 좀. 잘 비비기는. 어. 계속 좋아지고 있어. 이제. 장난 그만하고. 베스트 포지션으로 가자 이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이제. 베스트 포지션 갑시다. 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이제. 막판 저 이기고. 희철이 올 때 됐으니까. 딱 갈게요. 맞아 맞아. 오케이. 저도 빨래 다 됐어요. 네. 빨래. 아. 빨래 중이었구나. 와. 어쩐지. 그 한 손으로 다듬이질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거. 어. 잠시만요. 한. 5분만. 붕대? 그렇죠. 구실은 해야 되니. 아. 장난 그만. 장난 그만? 이거 다음 주에 질 수도 있겠는데? üst 나 탐캐치 밴드면 안돼 나 뭐하지? 나 탐캐치가 지금 개사기라 그냥 어떻게든 탑에서 비비실 수 있는데 탐캐치라 없으면 난 끝장이야 질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방금 처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 긍정적인 편이시네요 아 근데 희철이 들어오면 다르지 좋습니다 저흰 할 수 있습니다 캔 윈 윈 좋다 좋다 탐 뭐하지? 탐캐치 말고 오늘 근데 한 번도 못 이겼나? 어? 두 판 두 판 다졌어요? 아닌가? 세 번인데 세 판 다졌는데 아 그래요 세 판 그 풍원형님 탑 깔거죠? 네 탑 깔게요 아 이제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어 어 포피할게요 그냥 아 포피 아 포피 나왔다 사기가 너무 떨어지면 안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저도 그냥 탐캐치 할게 이번판 이번판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기 빨리 끝내는 걸로 네네 한 판 이겨야 사기가 오르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기는거 합시다 이기는거 잘하는거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형 근데 미드 애니비아 한번 진짜 보여주시죠 어 애니비아 괜찮다 그리고 애니비아 포피가 애니비아 포피가 좋아요 형 벽궁 거기다 대가되고 안 듣고 계신거 같은데 애니비아 종수야 애니비아 애니비아 포피가 기가 막혀요 형님 유성비포 갑니다 와우 블리츠를 되네? 아 아 이거 이거 이번판 베스트로 못하겠는데요 롤랭이 형 괜찮아 모델카이저 연습해봤어 모델카이저 연습했어 모델카이저 연습했어 모델카이저 해야겠다 아 이름에 모델 자가 들어가가지고 좀 불안하네요 어 개모델카이저 개모델카이저 아니 이거 실골에서 리신? 개모델카이저 아 이거 포피한테 진짜 미스 박준 미스 박준 나왔다 미스 박준 갑니다 미스 박준 진짜 무서워 난 10명 중에 제일 무서워 미스 박준 미스 박준 미스 박준 형 혹시 그럼 이선마 하시는거 아니죠? 미스 박준 이거 유성 그거라 이선마 해도 되지 않나? 그거 옛날거 아니야? 자 그냥 궁 궁셔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네네네 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안 했다고요?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야 지금 탑도 지금 위험해 지금 모데카이저 위험해 어 탑 아칼리다 응 아칼리는 제가 그냥 망치로 찍으면 됩니다 서폰럭스 서폰럭스 영리 속에 들어가면 텔포를 뺄까요? 요즘 텔포 망해서 불효어 텔포 근데 라인복기용으로 좋긴해요 음 맞아맞아 게모데카이저랑 미스 박준 미스 박준 이즈럭스 어 요즘 메타를 좀 아는 친구들인가? 어 형님 아세요? 아 저는 알죠 이론은 알죠 제가 이게 구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아 오케이 럭스 이즈럭스 좀 요즘 괜찮아요 픽이 LCK 픽인데 오른쪽은 흠흠 그러네 아이 AP에 좀 있네 AP AP 치중 AP 많아서 AP 마법 방어 같습니다 룬에다가 오케이 저 이번판은 진짜 깔끔하게 이기고 깔끔하게 이기고 이기고 딱 교태 자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네네 내일 출근 또 해야되니까 지금 3패 3패 1승 3패로 바꾸죠 응 오리아나 나미춘이네 나 미스 박춘이야 하하핳 뭐 드세요 지금 신청객님 삼각김밥 삼각김밥 또 거기 많이 있나봐요 자주 먹던데 삼각김밥 아 제가 저녁을 그 문이 닫아가지고 삼각김밥 한 4개 샀어요 응 어? 모데카이저 왜 OPG의 승률 46등이지? 좋은데? 이상하다 아니 잘하시면 좋은거죠 참아요? 나 못참아요 오케이 저도 안참을게요 그러면 오히려 못참아 오오 잠깐만 그래블 빼시면은 참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뇨 못참아요 봤어요? 어 가지마 럭스봉 가지마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다시? 다시 임베? 다시 돌아 반대쪽 루트로 오케이 오케이 럭스 없으면 쟤네 진짜 임베 방어 쓰레기에요 미스 박추 럭스가 있잖아 이거 나이스 머리통 딱 찍어버리고 와드 방어 좋았다 오케이 안가 굿 굿 굿 리신 W 지금 예스 고맙습니다 저희가 먹으면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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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밟게요 네 칼리 리신 이거 여기 오면 리신 물어주세요 오케이 먼저 그랩하면서 하죠 지금 하자 어 어 어 이러면은 스마싸움 해야되는데 괜찮아 이기면 되잖아요 스마싸움 안으로 안으로 넣죠 안으로 넣죠 안으로 안 보이게 요거 안되네 안으로 넣자고 안으로 넣자고 아 풀었어 리신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어때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저희가 분류에요 그래? 어 망했는데? 어 이거 미드가자 미드가자 미드 지나갈게요 그냥 응 나도 나도 아 어 오케이 아닌거 같아 어 일부러 안 맞췄어요? 큰일날까봐 어 나 진짜 망했는데? 어 미스박춘 3개 2랩 조심 아 형이구나 아 칼린스 잘살이네 저거 아 칼린스 잘살이네 저거 잇츠 리얼 오오 어 미스박춘 좋은데? 생기는거 어때요? 에 좋아요 슛 센슬 리신 올라올게 됐는데 아 아직 좀 남았을거 같아요 저희 거가 들어왔을거 같은데 블루 아칼리3구술 3구술 아칼리3구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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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많이 딸리네 남발로 남발로 리신이 아예 예상할 수가 없네 리신이 어딨나 오케이 저쪽 3렙 되겠다 오오 미스박춘 리신이 안보인다 리신이 그니까요 다 빌 가능성도 있어야겠네요 어? 어디? 바텀? 어 바텀이네요? 어 뭐야 아직도 이래 위로 도대체 무슨 동선을 짠거지? 어 나 깜짝 놀랐어 단날렸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와주실래요? 어 갈게요 갈게요 아 나 어디로 가야돼 나 마라가 없는데 위로 가야돼 아래로 가야돼 위로 가야돼 아래로 가야돼 어? 죽었네? 응 다시 다시 뒤따라가 들어가있구요 응 응 물수 있으세요? 아니 와드가 있는거같애 와드가 있는거같애 와드가 있는거같애 와드가 있는거같애 어케 왕 왕 내꺼 전멸 날라감 나이스 바텀 나이스 나잇뚜 나잇뚜 좀 하느라고 마이크를 꺼놓고있었어요 미드 CS 지금 앞 돌을쭈음 우리완 나 정신도 못찾여 이게 어디있냐? 물 수가 없잖아 내가 물면은 미스포츠는 위험하자 미친 구수 왜 이렇게 피가 잘 차 이거 지금 됐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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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게요 죄송 리신 탑쪽 이거 윗바위계쪽일 확률이 높아요 위험고 볼 수 있을거야 오리아나 마나 다 썼어요 직갈 타이밍이에요 네네네 이거 탑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드 안와도 돼요 미드 안와도 그냥 브리핑 딸핀데 와 뭐 이렇게 잘 잡히 구술 미쳤다 이게 신발 멋인지 여기 와드 이쪽 봐주실 수 있는 곳 밑에 내려간다 아탈리 아탈리 거기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이거 못 걷는데 갑쓰다 갑쓰 아싸 힐 힐 써줄까 아싸 좀 익숙치가 않아 아이고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 오케이 좋아 히치로 왔다 히치로 왔다 야 아까 나 오면서 조금 봤는데 잘하더라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어 어 좀 보다가 이겼지 그거 그치 이겼지 아 졌어? 와 근데 야 레오나 라인만 밀어넣어주세요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오오 오케이 나 미드 텔 타요 텔 없음 우리도 없음 아 하하 봄미야 봄미야 오케이 바텀 안보임 바텀 안보임 우리하나 미드 왔어요 오케이 궁 쓰고 죽였다 그래도 아 아 뭐 아 이거 뭐 이렇게 잘 차 믿어볼까 얘네 어디갔지 나 씻고 올게 탑 탑 탑 탑 탑 어 리신 리신 미드 내려간다 알았어 리신 내려간다 오케이 우리 말력이랑 같이 바텀 가야되니깐 깨끗이 씻고 올게 씻고 와 어 깨끗이 씻고 와 깨끗이 씻고 와 어 어 어 네 여기 이번판은 진짜 이길만해요 진짜 이길만해요 네 제일 킬 킬이 안난파냐 말이 안되네 여기 와듯 어 뭐야 이게 제가 포필 잡았을때 이겨야될거 같습니다 그래야 사기가 그때 그때 못이기면 그럼 진짜 빡센거에요 우리 잡툼 ㅋㅋㅋㅋ 어 포토콜 달말 사실 제가 정글 비밀무기 하나 연습해오긴 했거든요 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비밀무기인데 해버리면 들키잖아 어 왔다 누구 왔다 빠지죠 빠지죠 형 빠지죠 누구 왔다 누구 왔어 아니 근데 우리도 알아야되니까 하는것도 깨끗이 된 듯 한번 숨겨볼까요 아냐아냐 안 숨겨줘 아 아퍼 아 고고고 형 형 고고고 형 저희 저희 뽀피탑입니다 저희 뽀피탑입니다 뽀피탑입니다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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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사려줘야돼 바텀 사려줘야돼 바텀 사림 바텀 사려주래 사려줄게 자동 사려짐 자동 사려짐 리시냐 뭐여 어 잠깐만 이게 안맞은 편지 윙랩 우리 윙랩 잘 도망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윙랩 아니야 용 쳤나요 용 쳤나요 용은 안 쳤는데 상대 컨디션이 안좋아서 그렇게 내가 봐줄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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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이 많이 말리긴 했어요 야 공있다 CS 비슷한데 우리 미스포츤하고 이즈리얼하고 바텀도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리듬 먼저 밀고 천력 먹고있고 오케이 우리 무리하지 말죠 오케이 이거 같이 탑다이브 갈까요 형 나이스 형 라인만 쭉쭉 밀어넣어주세요 탑 오케이 밀었어 밀었어 어 까져 이거 그러면 얘 궁도 없는데 얘 궁도 없는데 어 왔다 나가리 어디갔지 여기있어요 아 이쪽으로 다갔다 뭐야 잘 도망가 아 이심바텀 이심바텀 이거 끝까지 밀어주겠다 아 밑에 찍었어야 되는데 나 집 갈게요 오리아나 집 갔다가 지금 사라짐 오케이 형 집 가세요 집 가세요 집 가세요 집 가세요 나 봐줄게 나이스 어떻게 잡았어 그 그냥 플래시 집 가세요 집에 가도 돼? 집 가세요 집 가세요 아 나 가야돼? 집 가세요 아 나 어떻게든 나 몰라 가세요 집 가세요 갈게 갈게 죽게 죽게 먹고 가 먹고 가 오리아나 여기있다 아 그래도 이거 이득이야 완전 저렇게 다왔는데 맞아맞아 저희가 위쪽에서 이득 완전 왔어요 신발 아직 안 내놔 좋아요 좋아요 유판 진짜 이기죠 쌍고픈데 키스 안 밀리고 아 신발이 시간 지나야 생기나봐 와 근데 아칼리템 저렇게 가요? 버틸려고 한거 아냐 이거 뭐야 저거 바밋은 어 여기서 저렇게 가나 보구나 형 불러드릴게요 니신 여기 어 없다 죄송해요 욕먹자 니신 탑이니까 좋아요 좋아요 저쪽 바텀 직 갔어요 지금 사사히 사사히 오고있음 다이브만 조심해주세요 다이브만 조심해주세요 다이브만 한 명 데려가면 돼요 오케이 바텀 내려가 뭐지 얘 라면 먹나? 미드 라인만 밀어넣어주세요 형 다이브 가능 맨날 어디갔네 제 차 먼저 갈게요 왔다 왔다 가시죠 형 나이스 위로 위로 직박이 형 위로 직박이 형 위로 여기로 위로 위로 여기로 위로 위로 어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네 해볼만 할 땐요 아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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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도 돼요 리신이랑 저쪽 정글 다 탑 있어요 리신 공사 리신 공사 라이브만 나한테 네네네 나오면 제가 바로다 드릴게요 어 저기 저기구나 나 틸 20초야 고! 안 가 다음에 저 럭스 스킬 шт만 빠졌을 때 들어가야 돼 어깨 살아 진짜 잘 도망가 우리 하나 미드 나틸이 남았는데 한 번만 빠졌을때 들어가야돼 거기에 살아 진짜 오리아나 미드 라인 이거 푸쉬하면 이득 볼거같아요 직박이형 고 준비됐음 고 여기 미아 여기 미아 안되겠다 오 잘하는데 나쁘지않았어 아싸 우리 주도권 오리아나 다시 미드 미드 라인 밀어넣어주세요 타이브 또 가능 지금이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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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근데 게이득 봤어요 이거 풀까지 뺏어 오케이 텔 와 엄청 많이 뺏어 어 리스났어 리스났어 밖금전심 맞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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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갔어 리신 감 리신 칠렙 뽀삐 구렛 가고싶으면 가잼 좋아요 좋아요 가면 안됨 가면 안됨 리포 가면 안됨 가면 안됨 탑 이김 CS 이김 타워 이김 이긴거지 이건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 탑 이김 지금이니? 오케이 어 힐 힐 써줌 힐 써줌 그래 쿨 돌리는게 나 집가드 됨 집가드 됨 집가드 됨 집가드 됨 어 리신 미드 가세 가세 집가세 리신 미드 집감 집감 리신 또 내려감 8렙 여기 이거 어 먹을까? 먹어도 될 듯? 가자 가자 저거 안먹어지냐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 나이스 números 떼다 리신 라이스 어이 오 나이씨 야미 이거형 전우로地匹 Св WOODRUFF wastdale 밉 Hud stair 이기나? 이놨 gelernt 나囃 그립 좋아좋아 내가 먹었네? 아 레드 죄송 내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거 뜯자 아 근데 라인이 머네 뜨는 건 끝났고 상대 현상은 붙었어요 그럼 이것만 부수고 갈까요? 와 너무 박진감 넘치니까 이것만 부수고 가자 가고고고 아 형 온지 얼마 안됐어? 아 나 만화가 없어서 그럼 형 부수고다가 가세요 리신 조심 조심하고 리신 아까 잡았잖아 응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리신 이거 노틸러스는 내가 먹엇 네 저 전령 갈게요 형 사리샘 아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밀었어요? 리신 탑임 리신 갈까? 칼리 안보임 아 아깝다 전령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전령 직계에서 탑 라인만 밀어주세요 노틸러스 저 내려가요? 필요없음? 아 아칼리 왔다 아칼리 밀어내는 정도 나도 내려갈게 응 내려오고 뭐야 좋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이제 좋았습니다 미신 용쪽 미포 주심 용쪽 바로 뛰자 저랑 미포 주심 나 텔 있음 텔 있음 와드 박아주셈 용 네 용 합류 가능 용으로 바로 뛰자 나 좀 무서움 나 여기 외따 외따 거기 다 있음 거기 다 있음 거기 다 있음 나 무서움 여기 부시 체크 해줘야 됨 여기 혹시 시야 할 수 있어요? 용 와드 박아가 어떤 시야야? 그냥 제어 와드나 렌즈 같은 거 아 오케이 나 그냥 텔 탐 오리아나 탑이잖아 괜히 탔네 나이스 여기있다 바타 압박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씨 깜짝이야 아가리 바타 압박하자 이거 다이브해도 돼요 나이스 죽을 뻔했네 와아씨 궁 썼으면 죽었을까? 와아오 미친 나이스 어 애니배가 잘하는데? 에벌레드 2차 가자죠 형님 애니비아만? 애니비아는 잘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레드 없네 직각이 정비하는게 됐어 직각이 직각이 궁을 조금 잘 못 썼어 좋다 저쪽 다 못 컸네 차돌비아래 차돌비아 나 미드, 미드로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바꾸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 하면은 아 그쵸 네 예 왠지 또 아세요? 왜 바꾸는지 이게 사이드로 갔을 때 위험하니까 길어져서 라인이 그리고 이제 원딜이기가 좀 메인이기 때문에 미드에 있는게 왔다갔다하기 좋잖아요 그죠? 어 여기 있네 이거 뭐야 미스 박춘 유튜브 보면 다다 일단 아칼리 미야 아칼리 탑이네 바텀 이거 노틀러스 이거 상대 위쪽 정글 위주로 시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오케이 애니비아도 그냥 박히는 거만 받아도 되긴 해요 그렇게 안하고 내 거 와드 어디에 박았더라? 어 여깄다 리지 호이? 호이? 이거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봐주세요 우리 하나 봐주세요 다들 오케이 도망가셈 리포 도망가셈 리포는 도망가요 나이스 나이스 리지리야 여깄어 리신도 여깄어 리포 합렴 다 맞빠가죠 다 맞빠가죠 아아 위험 응 전멸 빠진 리신 무리노 리신빠지고 걔 누구 누구야 오리야나 빠지고 어 이거 사이드에서 오는 거 아니야?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리야나 노플이에요 오리야나 노플 리신노플 보자 이거 그냥 여긴 리싱 아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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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나칼리 다 죽었어요 이거 오 나이스 형 너무 좋았는데요 이거 2타 밀고 빠지는 게 바로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여깄을까요? 더 깊어요 천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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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았다 셨죠 굿굿 미드라인 내셔 어 아칼리다 좋았다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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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게 진짜 마라가 없어가지고 으흠흠흠 뽀삐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아까리 위에 저 이쪽으로 돌아간 맞겠다 오케이 이거 용 다음 턴 해야 돼가지고 아래쪽 정글로 하자 이제 오케이 어 근데 이번 판은 뭔가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맘먹고 하면 잘하는 거네 보니까 네 번 치면 한 번쯤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베스트 자리로 갔잖아 베스트 포지션 일신 아 우리 하나 탑 개 터지네 공승 용 먹자 네네네 용 먹죠 정글 없으니까 안 먹겠지 그럼 밀어낼게요 드세요 탁까까 탁 우리 하나 미는데 드세요 나 탁 가게 아아 위에 와드 가능한가? 약간 불안한데 아 이게 제가 스마트 없어가지고 아아 나이스 이거 바른쪽 뛰어볼까요? 오케이 리신 죽었으니까 가죠 그걸 뺏어먹네 어 이거 쟤까지 보인다 바로 치자 고고고 시 박스 올라오는 중 응 오케이 마중나가 나이스 나이 스 무난하구먼 아 너무 잘한다 아래 정글 시합 업고 계속 압박하자 오케이 아래 정글 쪽 볼게요 이제 네네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노잼이야 이게 여기 여기 아칼리 라데쿠 썼어요 이즈 저쪽 전멸 다 썼는데 돌렸네 밖의 직박용님 오리엔 얼마나 컸지 이거 할 수 있나? 선 떼겠는데 얘가 잡지 못해 나도 감 어디갔음 얘 어디있어? 얘 숨바꼭질 이거 짜잉 나더라고 밑쪽 살짝 붙어주면 깔것 같아요 어 이걸로 딱 띄울라 그랬는데 뒤로 안빠지네 아칼리 직감 아칼리 직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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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어 그rá 스틱 이를 밀려 الز masuk 큰일났데 나이스 아 좋다 오리야라 탑 부시자 아우 칼리? 아아... 열 받아 뺏고 갔어? 어디갔어? 나랑 놀고있어 코신의 짐? 나온다아 요거 안 되네 빠져 계속 압박하자 아 나이스 어 저 체력이 오다 아악 아니 저 궁을 쓰네 바로 전멸할거야 까비 안되겠네 내쉬어 나왔어 나댁구 가자 가자 너무 아쉽다 여기까지 가자 종료한번 갑시다 어 타배틀 타배틀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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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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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20 맞지? 이상하다 약한거같이나?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다 분명히 이겼는데? 얌 보울우웅 진군하라 allí 은행 연설 공격 연설 연설 이 히 신 신 스테인드 럭스 궁 빠짐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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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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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깝스 나이스 이러면 바텀 억제기 힘으로 가자 그냥 오케 나 왜 빠졌지? 오리아나 오리아나 여깄어 네 아마 저기서 집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 탑 미는 중 그냥 힘으로 위에 위에 아칼리 아칼리 이거 나 못살아 나 살살 와드 없어 와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칼리 대시 굿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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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탑 밀게 계속 밀으면 돼요 나 여기서 미니언 땡겨가 리신 나 왔어 뭐야 리카 오리아나 오리아나 탑 리신 보죠? 아 이거 뭐야 나 믿음이 좋아요 좋아요 나머지가 도라지 욕먹죠 이러면 도라지 욕먹죠 오케 용 빨리 먹고 귀환한 다음에 윗정글로 똑같이 하면은 다론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으으으으으 애니비야 형 밖교 미드 조심해지세요 다 온다 다온다 이거 노틸 집갔다가 상대 윗정글로 뛰어주세요 붓이 어디갔어? 굿굿 저희 정비하고 윗정글로 똑같이 하죠 아 오더가 좋아 깔끔해 좋다 어... 그냥 가야겠다 그 렌드 생기셔도 돼요 이거 매직청 어 오리 하나 실수 잘 먹었네 오케이 저 한번 붙어 주실래요? 침착형님 저 붙어 주세요 아 저 안 죽어서 저 첸 죽잖아요 나 테리스 제가 앞이라 괜찮아요 좋아요 나도 보고 진구나라 진구나라 어 뒤에 이거 미포랑 저랑 둘이 돌아서 이거 치죠? 오케이 전 필요없어? 난 애니비아 보필 오늘은 출근해요 나도 하나씩 빼먹고 뭐야 실드 왜 저래? 리신 리신 아래로 가네 못 나오네 미드 셋이 밀어서 주세요 미드 미드 셋이서 좋아요 좋아요 그냥 먹자 먹자 이러면 나 가는 중 이거 진짜 안 보이는 건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 미신 이거 방금처럼 똑같이 하죠? 똥보담이 안에 마야보이 나이스 어 그냥 빨리 쓴 거 좋았어요 어 나이스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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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다 이거 어 뽀삐 뽀삐 봄 뽀삐 봄 뽀삐 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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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이거 이거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칼리 바텀 아칼리 바텀 아칼리 바텀 무리하지만 바론 있어 네네 저 이거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미드 압박하다가 화공룡까지 먹고 할까요? 저가 영혼이 괴삭이긴 한데 다 먹었네 전부를 다 바꿔 저 투명화되는 거 화공룡이에요 화공룡? 화공룡은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분명하네 이거 죽으면은 한번 찬스 주는 건가? 네 맞아요 맞아요 싸이온 되는 건 이거 괴삭이라서 싸이온 해줘줄 스킬을 쓸 수 있음 아니면 싸이온처럼 됨 스킬도 돼요 스킬도 돼요 스킬도 되고 평타 그거도 됨 아무튼 오래 사는 스킬되는 싸이온이라 사기에요 죽어도 계속 싸울 수 있잖아 부활하잖아 쉽게 말하면 맞아요 혜지야 사랑해 나 테리 씀 위신의 모모 이거 땄어요 제가 크게 좁혀서 나 셰 미트 2차 아 이건 3차 제가 라인 밀어 Klar 역시 제가 몸탤게요 아 오리야나 무서워 럭스 이즈 고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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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럭스 이즈 고고 어? 네? 나 테리쌈 쓴맛 보여줌 근데 무빙이 좋네 잘하네 오리야나 사람이 뺐어요 뺐어요 조심해 오리야나 궁 조심 내려가는 중 오리야나 여깄다 탑에 아아 아 2번 턴 압빠 2번 턴 압빠 압빠 들어감 들어감 나 들어감 어 들어가지 말고 억제기 까는 식으로 하죠 안 들어감 네네네 좋아요 억제기 억제기 근데 들어감 안 들어감 들어감 안 들어감 들어감 안 들어감 나 물어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감 안 들어감 좀 더 튀어나왔을 때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저기 빠지죠 이거 사실 이거 탑 위로 위로 밀고 왔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스킬 빼기 스킬 빼기 내가 스킬 빼기 담당 제가 갈게요 제가 오케이 어 뭐야 내가 아까에 데려갈게 못 데려감 어딨어 얘 언제 저기로 나갔대 이거 그 바텀 어 그냥 용으로 돌죠 용으로 돌죠 용으로 돌죠 용도 돌죠 어 오리야나 왜 이렇게 무섭지 나도 오리야나가 좀 나쁘지 않게 컸어요 쟤만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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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학물 못 뺏어버린다 이거 리신부터 잡을까요? 오케이 이쪽 부서주실래요? 오케이 리신 궁 써? 어 괜찮아 필 중이니까 네네네 좋아요 나인스 먹죠 이러면 난 탑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이거 집 갔다가 바텀 가던지 할까요? 바텀.. 바텀가죠 바로 아 아 바로 바텀가죠 어때요? 아 이거 모래식이 하나도 못 썼네 다들 정비하시는거 같아서 아 그래? 그럼 나 혼자 가 이거 나보고 가야지 아싸 못 썼으니까 이거 간다 다행힉 F**k 유 영태형님도 혹시 바텀 쪽으로 붙어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저 태릿수 네 어 아니면 그냥 두 분이서 같이 탑 미셔도 돼요 음 그래도 돼요 바텀 갈게요 애니비아 달리면 혼자서 잘 미니까 내가 혹시 달릴까봐 나 집 갈거야 지금 집 가고 텔 타고 바람리아 어 아냐아냐 그러면 영태형님이 탑 밀어주셔야 돼요 탑 한 명 밀고 있어야 돼서 아 그래? 오리아나 쪽 감 나 오리아나 감 영태형님이 탑 까주시고 애니비하는 텔 아끼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빨래하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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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까는 게 먼저에요 이거 싸움 부는 것보다 사우나? 사우나? 굿 탑 라인 박힐 때 까지 이렇게 대체하면 되요 여 2주 5지 됐고 자 얘네 빨리 걸고 싶을거에요 일단 안 걸려주면 탑 밀리거든요 안 걸려야지 걸릴까? 안 걸려야지 걸리지마 걸리지마 장풍 맞을까? 안 맞아야지 걸리지마 영태형 이쪽에 놔둬 세대만 하나 어 예예 셋 나이스 그냥 하면 되요 자 끊어드릴게요 걸어갈까 이 정도 거리면 형 왔다 갔네 뭐야 필요없잖아 저야 저야 오 되게 잠깐 있는건데 오리아나야 진실의 방으로 오 나 있다 너무 잘 들어갔다 들어간 타이밍 오리아나 나온다 네 나이스 금방 끝날거 같으니 아직도 하고 있네 아직도 끝났어 끝났어 뭐야 나 이거 소식했는데 나 변신했다 이게 좀비용? 지금이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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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초지기 쿨이 지나갔지? 나이스 끝났다 좀비 깨져 깨져 와 진배 CS 봐 미친거 아니야? 어 진배 애니비아가 진짜구나 진배 애니비아가 진짜야 종수 자동이잖아 지금 종수 AI가 하나 구 10 10 10 10 10 11 저 CS 자동 기계라서 그럼 CS 321개 다 오버킬인데 나이스 나이팅 나잇뚜 나잇뚜 내가 하면 티어 좀 높아질 수는 있어 아니 아까 했으면 최초 승리 남았을텐데 어저께 그걸 못 받았네 최초 승리를 좋아 좋아 직방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방송으로 볼게요 수고수고 아 좋다 내 직박춘 좋다 이거 현민이가 우캐로 와야되나? 뭐가 같지? 뽀삐를 하면 안되는데 뽀삐 저 부케요 아까부터 화장실 갔다올게요 자크랑 뽀삐말고 제가 람머스라고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람머스 너무 좋지 람머스는 보고 뽑아야 되는거 아냐? 네? 보고 뽑아야 되는거 아냐? 아 근데 괜찮던데요 안 보고 뽑아도 돼 라마스 라마스가 약간 혼자 잡던데요 원딜러를 어 맞아 잠깐만 우리 3판 2선승이지? 5판 3선이요 어? 아니야 3판 2로 알고 있는데 직박이형이 어제 그러는거 같던데? 물어봐야겠다 줄였나? 제가 봐볼게요 직박이형 우리 다 늙은이들이라가지고 줄인거 같은데 안 써져있네요 고 할까요? 고고 화장시마 화장시마 화장 SPEAKER 촬영 잘했어? 어 어 그 음... 잘했지 오늘 그 프리지아님이랑 영진님이랑 예원이 나왔는데 너무 다.. 개웃김? 개웃김? 우리가 일단 날아다니지 여자 게스트 나왔으니까 너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하지? 어 그래서 좀 줄이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약속된 게 뭐.. 생기고 그래서 나 얼마 전에 그.. 주호미님이랑 전화 연결 잠깐 했다 어? 왜? 성격 너무 좋으시더라 나 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그 형? 내가 트레이닝 시켰지 어 너무.. 성격 너무 좋으시고 내 덕이지 내가 한 80%는 만들었지 우와 좋아 좋아 야 이거 찐으로 해야되냐 아니면은 즐거움으로 해야되나? 이거? 즐거움인데 플레이는 찐으로 하는거죠? 야 그거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지금 나.. 22일까지 채팅 못한다는데? 아.. 한번 풀었어? 손가락 좀 풀었어? 아니 어제.. 댄스 조금만 매직박형이랑 우리 따무양님이랑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 끝나고 입 털길래 그냥 몇 마디 했더니 이걸 책임을 주네 게임 안되겠네 이거 희철이가 또 악상이 떠올랐네 야 이정도도 말 못하고.. 악상이 떠올랐네 피아노.. 피아노 쳤네 또 이게 민주국가냐 이게? 근데 이게.. 점점 가중처벌 돼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돼 너 이러다가 뭐.. 하다가 막 일주일 정지됐다가 뭐 됐다가 뭐.. 뭐 좀 몇 마디 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거 할 때 이제 앞으로 막 횟수 주거든? 세 번만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말하게 돼 그래서 좋지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너도 한번 해봤어? 아니 방송 보면은 그렇게 나는 진짜로 채팅을 잘 안 쳐가지고 나는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매너 게임 합시다 나 나름 매너있게 욕했어 매너있게 욕했대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죠? 혹시 존칭을 써가면서 욕을 막으셨나요? 아니 그냥 뭐.. 뭐라고 욕했지 여기 뭐 기록도 그냥 매직경! 실례지만 없으십니까? 뭐 왜 왜 내려지는데 어디갔어 이 형 아니 나는 절대 그럼 패드림은 절대 안하고 매직형 어디갔냐? 돌을 지키네 희철이 맞아 그게 맞지 그럼 그건 지켜야지 근데 또 패드림은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옛날부터 해왔던 또 전통있는 역인데 블리츠 왜 낳까? 블리츠 요즘 신발 신고 졸라딛는데 옛날 조상님들도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겠지 아니 내가 봤을 때 패드림은 인류특인 것 같아 아니 이 새끼들 외국도 외국도 있잖아 외국도 슬프게 아 거기서 왜냐면 진짜 다 져가는 거 겨우 이겼다가 마지막에 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냥 아 아쉽다 아쉽다 거의 한시간 게임 했거든 아쉽다 아쉽다 이러고 땀호 형님이 진짜 고생하시고 그래서 아쉽다 이러고 나왔는데 거기서 막 걔 약올리고 막 땀호 형님 막 놀리고 그러길래 내가 병신들 졌냐 아유 병신새끼들 그래 행복해라 쓰레기새끼들 그냥 몇마디 했거든 아아 어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꽤 많이 했는데? 매너는 있었으면 많이 했는데 당할만한데? 우승도 나왔어 우승도 한 곡 썼는데? 나는 그냥 몇마디 썼다고 난 한 곡 다 썼네 나를 때리는 건 참아도 내 친구 야 나는 게임인데 말년이한테 누가 나한테 욕하면 돼 아아 넘어가는데 말년이한테 야 저 말년 서포스레기 그럼 난 바로 정지먹어도 욕 날려 나는 크아 니가 할라고 의리 의리 있다 의리하나로 살았다 그래 저런 친구가 필요해 뭐 뭐 원하는거 레오나 레오나 한번 맛좀 봐 잘하더라고 한번 맛좀 봐 정글란머스 뭐야 정글란머스 이게 제가 준비해온 깜짝 픽입니다 아아 저 트린 한번 해도 돼요? 트린은 요즘 1티어인데 보니까 어? 트린 티어가 높긴 해요 심나? 한번 해볼게 트린다네 난이도가 높긴 해요 아 높아요? 네 그거 도는거 아니야? 걔? 진입해서 막 펑펑펑 태다가 돌아서 또 빠져나갔네 아니야? 아 트린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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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펑 아 요즘 1티어야? 라인만 계속 밀면 되는거 아니야? 2로 도망가고 네 그리고 요새 은근히 말파이트도 나쁘잖아요 말파이트? 말파이트 못하는데? 잠깐만 사일러스네? 궁구린애로 바꿔야겠다 트린하면 안되겠다 이거 그러면은 궁구린놈 누구지? 궁구린놈? 궁구린거 최고봉은 카르만데 일단 원래 피오라 카멜 이런거 많이 하죠 나 뭐해 나 뭐해?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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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이스 괜찮다 레넥톤도 괜찮다 오케이 그럴거 왜 물어보셨어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2초밖에 안남아가지고 아 형님! 그럴거 왜 물어봤으니까 저 불사주면 어떻게돼? 불사주면? 궁구 되게 좋은데 큰일났다 불사주면 어떻게돼? 에이디밸런스가 너무 처참한데 괜찮을까요? 너 제이스하라 그래가지고 케넨 제이스 안돼 제이스 제이스가 안돼 케넨 서포트 같아요 그럼 하이머딩거 원딜 해볼까 한번? 어 그거 할 줄 아시면은 나쁘지 않아 어 AP 비중 맞춰주잖아 한번 해보자 찍어내보자 제이스 안한지 되게 오래되는데 좋아 진짜 시려워 우리 정준하 형이 생각나는구만 아이 밸런스 좋아 이거 하이머딩거 좋던데? 옹냥이도 즐겨쓰는데? 이게 뭐지? 미드가 야소인가? 크린이 이거지 미드? 사일탑 정글리달리 바텀, 케넨, 징크스 같은데 바텀이? 윈, 켄윈 니달리, 징크스 아니야? 바텀? 케넨일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아 케넨 아니야? 세번째가 불치맨인데? 그래요? 네 와 근데 니달리 서포터가 된다고? 창단집에서 막 하는거 있던데 사일러스 서포트이네요? 케넨이 케넨 그렇네요 야 근데 저기 사일러스 야 야수호 궁 야수호밖에 없지 않아? 사일러스 서포트은 뭐야? 야수호 띄울 수 있는거? 사일러스거 사슬 맞을 때 살짝 떠 살짝 띄워지는 거 같은데 살짝 뜸 아 살짝 떠? 응 그런거 같애요 뭔가 느낌상 나 근데 제이스 한 3년만에 해보는거 같은데 어?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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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트리는 한 5년된거 같다 요즘 잘나가더라 LCK 보니까 세던데 오늘 바라던데요 스트림? 오늘 아닌데? 뭐야 게임계정 비매너 행위로 인해 현재 채팅이용이 제한되셨습니다 그래 맞아 야 라이엇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옛날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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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미드 하죠 돈도 안받고 해설하고 했는데 너무 서운하다 진짜 라이엇 어 근데 이거 아 가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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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 이거 얼마나 모르는데 어어어 우리 탑이 없는데? 나 가는중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시밤 쾅 창 던진다 창 던진다 어 창 하나 맞았어 니다리 하나 맞았어 지금 시간 다 되는데 이리 줘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종수야 응? 한번 날 잡아서 제 그 말년인 결혼했으니까 밤에 막 부르기가 그러니까 응? 한번 낮에 내가 그 말년인의 집 쪽으로 한번 가기로 했어 크으 어 의리 의리 하나 빼면은 어 시첸이 어 가서 나 제가 매일 또 결혼한 과정을 또 막 우리가 막 막 희철이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계속 내가 아 지금 저녁이라 못 나가 계속 이래가지고 응 요요요 리시가 너무 창 저 스마스게요 스마스게요 어쩔 수 없어 부대기라서 늦게 왔어 내 권총이 아아 어 그래 나 제이스 같으면 해보고 싶었어 아 아 미케닌이 타곤산 터뜨려주셔도 됩니다 응 아 저 징크스 징크스 개요맞네 하아 아 아파 우리 함께 있으면 안 돼 와 ㅅ 2렙이다 저쪽 가자 가자 빠지자 2렙이다 이거 왜 이렇게 악하냐 이거 빠지잉 뭐꼬 치시고 이거 치시고 아 안 되네 어 뭐야 죄송 왜 안 터지지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씨 갓나 새끼 아아 야 이거 나 정준하영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그 분은 장인이잖아 응 이거 이거 밑에 타곤산 치면 돼 그렇지 대포 먹고 대포 내가 먹고 이거 탑 한번 당겨주면 제가 갈게요 아직 아직까지 마시고 대포 먹고 오케이 자 출발하며 가시죠 가자 형님 지금 지금 가시죠 전멸 빠져서 가자 가자 이게 스턴 걸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현민이랑 우리 호흡 맞추는다 저기 어디. 싸인? 싸인? 징크스 전멸 뽑음 바텀 아 창구하셈 창구하셈 그냥 빠지죠x3 얘 망했네 건데 오..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와 스턴 걸리네 캡패에 캡패에 워ーワ 워! 왜 이렇게 세 어? 징크스? 징크스? 어? 징크스? 어? 징크스? 어? 징크스? 아씨 왜이렇게 쎄? 어? 오케이 미드 밖에 없다 오현민씨 징크스 참별없음 징크스 노전맥 어? 제이스 제이스 물렸어 제이스 물렸어 어? 이러면 괜찮아 맞춘데? 어? 누달리? 누달리? 어 살았다 나이스 사일라스? 사일라스? 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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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우도 안가고있음 지금? 안간다 나 안간다 나 안간다 어 아니다 아니다 레오나 구워야돼 우리 레오나 케넨 녀석 저거 아하 아하 스킬 쓸걸 한자만 찾을 수 있나요? 한자만 찾을 수 있나요? 아 스킬 쓸걸 아하 아 간나새끼 좀나 난래네 저거 어? 졸렸네? 저어어어어어어어어 힝하도 샀고 힝하도 샀고 아 저 표창 저거 어 저게 야 사일러스 첫단 서폿을 갖고 왔는데 진단 말이야 내가 사일러스 은근히 센데? 왜이렇게 세? 이달리 올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그 타곤사는 빨리빨리 터뜨려주면 좋아요 아 아 미안해 아 저 라인 저거 마드바꿈 어 왔다 사일러스 온다 어 사일러스가 사일러스가 더 무서워 서폿인데 4랩 돌풍 어 나 돌풍 안 써봤는데 아니 트린 돌풍 쓴단 말이야? 미데어 미데어 점프 아닌가 점프 나이스 어 개갔네 이거 괜찮아 기지가 있잖아 기지가 있잖아 야하 자타 한번 싸울거야 이거 상대 정글밀에 밀어내고 가는건데 고고 지금 갈게요 지금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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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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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봐 이봐요 살봐요 살봐요 아씨 뭐야 살려줘 이거 싸일 같이 봤어야 될 것 같아요 쟤 잡고 그냥 죽어도 이데 여기 리달리야소 난 살았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펜 눈물났다 아 이거 근데 아깝다 포커싱이 너무 아 저 아 아파 15분에 보내주지 뭐 아래 바이게 먹었어 시도였다고 치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아 희.. 희철아 악상 떠올라? 응 아 이거는 어제는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 이거 짓밟이 형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어 가자 가자 형 요 놈 어? 아 저거 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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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달리 니달리가 여기서 왜 오냐 나와 헐 헐키리알사이루스 어 다행이다 탑도 졌는데 혀 야 이러면 한정한 믿어 흐흑 악상 아직은 떠오르지? 응 악상 아직은 안 떠오르지? 어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너 못됐기 때문에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상대가 잘한다 하딩 캐릭터가 하이머딩거라 하이머딩거라 더 웃겨 아 이거 씨에스모키 개같네 이거 왜 안찾어 미드 한번 갈게요 버텨 버틴다 아 아 좋다 바텀비야 내 와드 박을게 여기 와드 박은 5000% 확률로 지워지니까 더 위로 난 여기서 갈게 난 여기 야금 야금 파이론다 파이론다 와드 지워 와드 지워 방금 야소 풀 썼나? 야소 라인 너무 안좋은데 이거 괜찮아 언젠가 와 언젠가 와 어 이거 채팅 아예 안되는거고 사일러스 사일러스 미드 미드 사일러스 어 채팅 되는데 아 그거 몇번 안돼 어 징크스 징크스 노리자 고우 야야야 그거 노리는거 맞았어? 아 뒤에 정글 있을거 같아서 안갔어 역시 한번 싸우시죠 지금 어이씨 싸울까요? 네네 담디씨 뒤보이 아 이리 뭐야 어 와 큰일났다 어 진짜 내 타워 아 팀 렉만 된대 팀 렉만 와 기다리고 있었네 어 근데 이거 쟤네가 너무 잘하는데요? 응 잘하자 앙컨 야호 어 내꺼 내꺼 가져왔어 궁 강탈했어 어이씨 뭐야 와아 이달이 뭐야 고우 좀 치네 저기 어이씨 어이씨 내가 막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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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퍼볼 측 transactions 아 근데 레오나 캐 안되는데.... 오후 누구 킬이든 어짨피 끝났어 모두다 일어나 요거 먹으면 좋아 좋지 갑니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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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뿅! 오 으어 나이스 이드 모두 다 일어나 용과까? 용? 나 마너 없는데? 나 마너 없어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봐야되요 모두 다 일어난 집 가야되네 아 집 가기 싫은데 이거 아 먹어 먹어 조심 조심 아 이거 너무 흠 흠 어 어? 어? 점화텔이잖아? 아 나 웃겼다 어? 잡고 적었어 모두 다 일어나 붉은 함성 외치자 사일라스 너무 커는데? 이렇게 하고 아 걔넨 저거 이씨 어? 아 개 간나새끼 뭐야 이거 우아게? 새끼하냐 이거 우아게 어어 딩 하딩 하딩 사망 여기서 키워가 희철아 부서지자 탑 싸워주세요 탑 싸워주세요 탑 싸워주세요 탑 싸워주세요 아야야야 부서지고 속 피해자 나 전령감 차ual 모두 다 일어릉 너 나나감 나감 나 궁 있습니다 랩차이 오지게 너네 야 바텀 다 떠났어 이제 내곁을 떠났다 돌아올 수 없어 와 박스 해달리네 와 박스 해달리네 아우씨 전멸을 쓰네? 맞을까요? 아 쏘 나한테 궁 쓰기 싫지 아 뭐야 저거 바텀 가볼게요 바텀 가볼게요 바텀?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딩건 딩 안 무빙 어...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빠야! 모래만지 빠야 빠야 됐어 사일러스는 거기 있다 사일러스 여기 여기 너무 많네 안되겠다 살려줘 니달리 탑 항리조 어 내거 가져왔어 고맙네요 레오나가 혹시 해줄 수 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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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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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게 돼지 없어서 우리가 유리해 오케이 우리 현민이가 현민이 녹일해가 없다 저희네 죽자 어 저게 넘을 거 같은데요 같이 먹자 너 자신을 믿어 종수야 같이 먹자 캠치를 할걸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우.. 졸라 어렵네 이거 아 어려운게 아니라 CS 먹기 왜 그지 같냐 이거 오케이 탱갓다오 다녀와 딩고야 조심해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정서야 나 집간다 응 가? 응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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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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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감 나 감 와우 미쳤네 야우 아 야 사일러스 간나새끼가 억지로 여기 온건가 왜 이제 궁 아 아니면 하지말자 아아 아 저 이씨 개네 이씨 왜이렇게 아파 알고있네 알고있네 나 감 위로감 아 미친놈 졸라 아파고 고 나이스 어 이씨 니달리토 탑 아 방패네 거기 간다 징크스 공 쏠수도 있어 이거 방패 막혀? 어 탑 탑 고통 지금 쏜다 나 왔어 형 어이씨 살았다 와 괜찮다 그 딩거 괜찮지? 아 완전 좋아 지금 컨디션 최고야 미드 미드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드 가야겠다 돈 없는데 아씨 미드가 이렇게까지 뚫렸네 빠직 간다 오 나이스 오 제이스 보여주나? 제이스 살아 dialog Skelly 조 간다 간다 은혜 간다 간다 쵈 간다 어어보 어는데 어 ализ 하딩 아 뭐야 아 아 아라고 leaked 창 뭐냐고 아 . 하딩 그래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주자 배투벤 하이머딩고 악성 하이머딩고 미드가 AP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하면 돼 히투벤 어 왜 아 이런걸로 욕안해 그럼 어미야 나 매너 유저야 악성 악성 김희철 근데 우리 소녀팬들이 또 이런거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해 아 안되지 안되지 그럼 아 이제 다들 결혼하고 장가가고 했겠지만 스킨드 개웃겨 와 트린 디딜 너무 눈물난다 한번 볼까? 한번 관전해볼까? 감사? 그런거 보지 맙시다 와 지놀이가 폼창을 계속 와 형 나 울 것만 같아요 아픈 손가락이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굴드야? 별로 안되는데 매직이형 어디갔지? 매직이형이래 아 저정도면 트린다미어 거의 주먹으로 쏘온건데 트린다미어 그거지 이제 아 네비티어로 가야되나 티어가 높나 LCK에선 좋던데 비폭력저항이지 저정도면 아 트린이 있어서 다행이다 덮여서 희철아 뭐 보고싶은거 있니? 어 탈의 아 탈의 볼래? 음 그래 탈의 타는거 괜하자 헐 헐 헐 다섯판 삼승이라고 합니다 어 헐 캔치 가자 헐 헐 헐 헐 헐 헐 그래서 말리곤 비밀변기 준비하셨는데 아직 꿈을 못볼시.. 못볼시.. 못볼시셨잖아 아니 근데 방.. 방금은 좀 다른 이유였던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헐핏은 케이틀린 해야겠다 어 좋아 아씨.. 이거 탈켄치 밴 당했네 뭐하지? 아까 모데카이저 괜찮지 않았어요? 모데카이저 좋았어요 좋았어요 스킬샷 되게 적중률 높았음 ㅋㅋㅋㅋ 나 깜짝 놀랐음 리신 다 맞추는거 보고 수영장 파트 케이틀린이 이게 왜.. 이게 그림이 바뀌었을까? 근데 케틀은 좀 견제되는거랑 어울리지 않나? 센거 뭔지? 어 사실은 그렇지 모르가나? 어 카르마 저기서 뺏어갈라 그런다 어 모르가나? 레넥 레넥톤? 모르가나면은 음.. 아 나 말파 못하는데 말파 해볼게 한번 팀게임이니까 근데 너 브라운도 괜찮고 응 너 다 괜찮을거 같애 타릭 또 뭐 상관없지 않을까? 해볼까? 그래 아예 그냥 가만히있기 룰루도 뭐 괜찮고 근데 룰루 뭔가 너랑 안어울리긴한다 나 룰루 개못하 내내 깐다 백수네 백수 네넥 1티어네 요즘 좋네 신창민님 그 할 때 제라스를 한번 밴을 안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예스 음 젠 젠 젠 젠 젠 호희야 호희야 예스 미드 뭐할까? 미드 AD가 별로야? 그래서 AD 할 줄 아는게 유일한게 제이스야 아니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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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미드정글 바꿔가볼까요? 어 그래도 돼 미드 오리아나 너 오리아나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오리아나도 난 자신있지 정글 정글 가셔야 돼요 지금 아 정글이요? 다크 자르바 정꾸 뭐야 이거 연유 정꾸 가능해? 가능하냐고? 응 정꾸 저쪽 AP AP AP네 정꾸 정꾸 은하계 멋있잖아 이즈?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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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 사일러스가 그게 의미가 있나? 탑사일러스인가 봐 탈진이 의미가 있냐 탑사일러스 같아요 탑사일러스 같아요 필요 없겠지? 어 AP가 맞네 저쪽에 탈진 백스 들어와서 박으면 좋긴 한데 아 그래? 탈진 어차피 라인전 안 싸우면 되잖아 어차피 못 싸울 것 같아 라인전 저기서 탈이 그거 스턴 안 맞아줄 것 같아서 나 거의 그냥 니 엑시구화다 나 그냥 옆에 있는다 그냥 나 뭐 하려고 안한다 피읍으로 들어야겠다 백스가 AP인가? 백스 AP임? 네 AP에요 갑자기 쉬익 뭐 맞춰서 쉬익 날아오더니 뭐 이상한 스킬 써가지고 다 공포건가 내가 떨리게 해가지고 개혈 받게 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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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오우우 내가 여기다 와드 박고 여기다 와드 박고 튈테니까 내가 거기다 와드 박어? 아니 너는 원래 여기다 박고 빨간 렌지로 바꿔 와도 되는데 와드 내가 하나 소지 그러면? 어차피 뭐 굵지 그만 그렇게 안해도 될거 같애 와드 갖고 있어도 될 거 같애 임배 안가져? 네네 안갈거 같애 여기 위에 정글 담배 피러 갔나? 으아! 어 아씨 으니 쳐니 아 그래 여길 봐줬어야 해 정글이 오케이 조심해 일로 들어오네 아 나 심지어 이 찍었어 구경.. 구식 구경 2방찍었어 아이씨 괜찮아 이쪽결로 나 이거부터 먹을게요 나 좀 팔 두개 세대 세대 때려드림 너무 안 좋은데 이거 희철아 괜찮아 원래 임대 먹은 팀이 짐 우리 빨리 가서 라임 밀자 그 미묘한 그게 달라져 깨져 흐름이 아 이 새끼들 매팩 아니야? 피 너무 매팩 잡네 어 올라온다 아 개호부하지 이거 진짜로 아 잠깐만요 맞았어? 안돼 뭐하는거지 이게? 큰일났네 보고있나? 모르거나 노플 아 이러면 안 밀어줘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저희가 없으면 어 정화 썼어 정화 빠짐 뽑아 아 이씨 갔나 미신 여기 우리 레드로 온다 미신 여기 우리 레드로 온다 미신 미신 우리 레드 저거 먹고 아마 우리한테 올거야 나 상대 레드 갈거야 오케이 미드 미드 갈 수도 있어 미드 노플이니까 미드나 미드 아닐꺼에요 미드 온다 느낌이 온다 왔다 왔다 백스 왔다 백스 왔다 상이 간다 저거 뭐야 뭐하는 또라이 새끼들이야 저캐 백스 유기적이네 유기적이네 유동적이야 배구쟁이 우리 같이 놀아요 씨발 이거 맞아? 아 안 맞았다 바비 끝까지 안 싸우네 아 아 진짜 미칫 미칫 근데 저거 아 죽었다 아니 이거 너무 빡센데 그러니까 자 집중해볼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녹화를 오래 했나 하지만 상관없어 핑계일 뿐이야 핑계일 뿐이야 지금 지금 새벽 새벽 1시 54분이야 어 시청자들 그래 시청자들 새벽 1시 54분이면 같이 피곤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그치 뭐치겠다 아까 잡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까까비쓰 청와빔 그래도 청와빔 리신이 전부를 안 먹어 저기 오케 음 가는 중 내려가는 중 가 어 위험한데 약이 없네 이제 와 와 흔히리네 오 은히리야 무빙 무빙 오케이 여기 조심 오케 내가 와드 박을게 응 여기 와드 와드 정글 어디지 뭐야 050이네 어느새 상대 상대가 엄청 빡세다 안깔아 왕신이 잘해긴 하네 뒤에 와드 박고 올게 내가 튀어가 저 큰거 왕 내가 오 오케 팀 게임을 잘해 상대가 고고고 오케 저 빠지고 브락쉴드 빠지고 어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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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시즌 2때 나 페이틀린으로 올렸는데 야 나 페이틀린으로 올렸는데 나 페이틀린으로 올렸는데 나 페이틀린으로 안 지거든 이 새X 내가 보여줄게 어 어 뭐 걸렸어 여깄어 저 뒤에 어 페이틀린으로 올라오고 내가 우laş 샤일러스 aligned 아씨 깜짝이야 다쿠언니 정수 딜레 뛰어죄 자기야 정수야 미니언이랑 같이 쳐져 너무 약해 Q 쿨이야 정수야 저오 오오오오옹 오옹 아 이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나 아따 이거 개 아까운데 이거 아따 이거 집 같애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세아다했어 세아다했어 아냐 지금 집 갔다오는 게 나 저 기 리신이 안 보여 가지고 응 이쿠 까비스 아퍼 근데 저희 바텀 잘하진 않거든 음..맞아 느낌없어 CS 우리가 더 앞서 오케이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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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뒤로 나오면 되요 막타만 치세요 어이 탈익 든든하다 수영장 탈익 난 수영장 케이스 가니 사일러스 입냅 오케이 상대방 안보인 아아 좀베치 껏다 놓은거야 아 솔킬타는데 20 미드 여기서 냅두자 그래 냅두자 홀딩해보자 아 너무 아깝다 솔킬이었는데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갔다 사일러스 내려감 사일러스 내려감 사일러스 내려감 형 형 형 형 형 어 냅두자 냅두자 너 타곤산만 벗고 오케이 요거를 아 너무 아깝다 방어 아니면 땄는데 솔킬이었는데 아 아프지 요 놈아 노랑머리 요 놈새끼 감히 저런 기생오레벨 같은 캐릭터를 해? 이 새끼 사나이답지 못하구만 이 새끼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어 약간 빠졌는데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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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암무비 엄 emulate 아아 너무 맛있다 بة 야 리신 아까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는데 갔어 어 오케이 그럼 밀자 백스 이거 밀면은 사일러스랑 싸움 중 네 이거 먹고 가볼까 사일러스 군뱀 또 왔다 또 왔다 야 리신 이 새끼 얼레리 칼리네 이 새끼는 힘을 말하네 밥을 눌렀는데 아 ㅈ됐다 이거 야 백스도 왔어 이게 죽어버리나? 계속 오네 계속 와 어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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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야 야 이 새끼 또 왔어 이거 선생님 계속 와 계속 와 알라리깔라리 들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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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이씨 라이크 황정 오우 오우 오케이 밀어주고 말아주고 어 해주고 말아주고 아 아 아 어 일부러 방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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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너무 아프고 이제 못 이긴다 쟤 위드쪽 올라왔어 용 치르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바텀에 꿀 발라놨나 아 아 진짜 저희 못하는데 아씨 아쉽다 어 무빙 야 너무 좋았다 무빙 아 사일러스 왜 이렇게 쎄 개사기 챔 저거 해놓고 어 쟤 블랙스드 빠졌는데 이거 갈 수가 있나 시간 가야되나 그냥 선치관 가야되나 뭐 무조건 선치관 가야되요 사일러스 할때는 오케이 몽둥이 하나 가야되네 몽둥이 야야 쟤쟤쟤 오케이 어 나이스 오케이 아 저 노랑머리 저거 씨 까보는 거 꼴 보기 싫으네 월 월클린처가 안해졌죠 내가 위에 피가 봐 오케이 너 따곤산 터뜨리고 어이 리신 아 저렇게 피가 없어도 못 이길 것 같냐 와어 피읍 봐 리신 진짜 바쁘다 뭐야 피읍 저거 시각뺴가야되 двух폴대 까지는 애매한거 같아요 우리 따이브? 아 저 yellぐ 짬렌 strengthen 아 나 궁있다 어 형 형 형 형 어 이거 급히러 오셨어요? 그래야 될 거 같은데 미드 새끼들 오겠지 하나 먹을 수 있나? 한 칸만 먹을까? 한 칸만 먹자 지금 이렇게 가면 꼬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꼬이진 않는데 이거 한 칸을 먹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 큐 빠졌고 니신 어디있지? 니신 미드에 있었어요 아까 니신 가까운 거 이거 타군상 터뜨려잉? 응 오케이 한 칸만 치고 가자 한 칸 치다 죽는 거 아니겠지? 안 죽어 안 죽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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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리신답 리신답 오케이 어 부꼈어 뭐야 부꼈어 아 뭐 이렇게 잘 맞춰 어디갔어 저 살았으면 저거 치찬아 치찬아 너 어디갔니? 역시 한 칸을 먹으면 안 됐는데 아씨 여기 리신 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뒤쪽에 리신 있다 조심해라 전령 쪽에 나이스 야 너무 깡 돌풍인데 나 괜찮아 전령 때릴 수도 있어요 오오 어? 아 아 아 아 리신을 배내야겠네 아 이거 바텀 다 털린다 이거 응 희철아 괜찮아 희철아 괜찮아 희철아 괜찮아 일단 전령은 안감 바텀이요 인증만 조연해도 돼요 오케 와 안돼 저기가 너무 저희가 이미 오고 있었어 백스가 아 백스가 너무 아 되게 그거야 로밍이 되게 빠르네 템포가 어 맛있어 아카 아카비 아 아 흠 나댁구 나인 애매한데 네 아 이거 아드가 있네 또? 응 지우 도망 해보자 집중해서 해보자 아 그럼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세이 개 개깡패에요 아 저게 다 안보여가지고 더 못갈 것 같아 계속 이름이 안되는데 로밍에 오케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리신 봤던 아 리신 또 왔어 아이씨 내가 가고 있어 아 이 샆 저샆이 아 보이는거 아니야 리신 원래 보이는거 아니냐 아냐아냐 이거 저 볼까요 백스가 먼저 알고 있는거 같은데 리신 저거 어 또 왔어 오우아.. 아우, fuck, fuck 근데 왜 갔지? 왜 호기심 천국에 갔지? 좋다 어? 오, 뭐야? 들어오는 거 차버렸어? 오우 그거 안 맞으면 못 가지 오우우 괜찮아 괜찮아 컷 넘네 이거 바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리신 이즈 503이네 응 오, 좋아 우리는 2킬 바텀은? 5킬 3킬 밖에 차이 안나 오오오오 악어 타워가 열나 때려줬다 흫ㅎ 100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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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켈로 벌써 왔어 구구 구구 나 간다 케이틀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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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베가 닐 오우 씨 리신 내려가 리신 야 저기 정글이 올라 날래다 애들이 다 하는다 아 진짜 답없다 이거 어 진짜 애들이 날래 빠르게 짚시다 빠르게 지고 좀 잘해 이게 연습이 안돼 아니면은 시청자 중에 티어를 좀 맞춰서 부르실이 어떨까요? 너무 빡세 잘하네 잘해 너무 힘들어 너무 빡세다 이게 전라인이 다 힘들다 그나마 우리 CS만 야금야금 주워먹고 있는데 어 CS 이겼어 이걸로 들을 수 있는게 아니라 아쉽네 어 용가구 용가구 사일라스 사일라스도 막 안에 들어가네 야야 내 타워 건들지마 도망가야지 도망가자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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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넥토님 저감 살살 아래로 살살 아래로 도망가자 사리공 뺏음 할 수 있는게 없군요 어 궁이다 궁 무적궁 무적궁 아 궁 죽여 죽여 제발 저놈 좀 죽여 제발 죽여줘 죽어라 이겼다 고마워 아 야 쟤템 뭐야 야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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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표 룰이 맞냐? 저 내려감 내려감 저도 이제 내려감 어 뭐야 백스 이거 이씨 이 새끼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강한데 이친구들 기상천회함 기상천회함 하 백원 더 먹어야지 나오는데 헌혈 와 로니야 아 나 여기 자꾸 호기심을 해결하지? 아이씨 아냐아냐 싸우지마 이거 다같이 한번 싸워야돼 다같이 야 바톤 야 저샌 나랑 3렙 차이나 응 한 다임만 더 하다가 하아이씨 이거 나 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떴다 살살 내가 한번 볼게 아 이 새끼 또 왔어 이끄 발차기 나한테 썼어 발차기 나한테 썼어 발차기 나한테 썼어 궁 썼어 궁 썼어 오 나이스 받았어 오케이 좋아 라데쿠 라데쿠 밥은 먹어야겠다 그냥 가서 백스 어딨을까 백스 여깄어 아래 야 이러면 나 안되는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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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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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옴 나옴 오씨 백스 개달핏 와 공포? 아 선혈 아 까비 아 딜이 오직 못되기네 오케이 나이스 아 선혈했으면 살았는데 여기 붙어줄래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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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개쌤 세명 장담할 수 없어 흡혈 못하게 해 저놈 오케이 천멸 빠지고 아 나 밑으로 갔다 조심 흡혈 조심 나이스 이거 잘하면 밀어볼게 아 근데 리신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내려와 너 도망가 거기있지마 리신이 왔어 아 이 태끼 뭐야 리신이 딱 올거 같아 오르가나 여기 도전이 힐 아닌지 또벅이가 저쪽도 4연패 팀이래요 해봅시다 야 근데 저들에게 1승을 주네 여포가 됐네 우리 만나니까 여포 되네 4연패 팀도 방구성 여포들이구만 너무 다 털리긴 했다 5킬 이즈리얼 다 털리얼 어디갔지 사일러스 이놈 여기 여기 다 조심해야 돼 백스랑 다 털뜨리고 다 털뜨리고 다 털뜨리고 그니까 딱 이네 오케이 아 이게 안걸린 옆에서 백스나올거 같은데 옆에서 백스나와요 아 이 새끼들 벡스랑 그만해 이 새끼야 도망간다 나 패시브 있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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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트 뒤에 타일러스트 궁숨 우리는 진짜 탈이 있어 얘좀 봐주세요 얘좀 봐주세요 나 텔트 안줘 얘 빨리 죽여야돼 너무 갈렸다 이거 어 이게 안달아 아버님! 아버님! 안돼 또 피 찬다 서로 피 서로 피 아버님 형님 어떻게 된거야 그걸 못잡아 나 상어야 나 상어임 나 상어임 Q가 왜 안나갔지 상어임 이만큼 남은걸로 다 죽였어 제가 미친살 아아 똥씨 손이 악어가 아니라 상어였다고? 나 처음알았어 나도 뭐야 왜 여기 싸워 어 2번 용도 죽을거야? 아까 한번 해볼게 가자 나도 왔어 주면 안되지 호국께 53초 호국께 53초 어 갔다 누구 갔다 집에 갔어 어 텔포 나 여깄지롱 어 야 위신 여러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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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신 뭐야 백스 왜이렇게 아파 따르다 따르다 어디갔어 야 난리났다 야 죽고나서 보니까 아주 총체적 난국이구만 동네축구 방실 갔다올게 아 나 어디로 싸 똥구멍 아 파인큐 어리누끼 뭐야 저거 나쁘지 않네 아 아 시차리를 놓쳤네 내가 이거는 음 제가 봤을때 음 우리는 5연승은 아니잖아요 한번 이겼으니까 서로 오연패가 아 오연패는 아니잖아요 서로 4연패 4연패 팀으로써 음 뭐 좋은 승부였다 저쪽도 막아줬고 안돼 저기 다이아나 없어 아니 다 실버 브론즈 골든데? 아 그게 다 이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실력이 그치 예 플레이를 많이 하거나 뭐 그럴수록 또 이게 또 달라지고 하는건데 부캐일수도 우리 한번 이겼나가 모데카이저로 대부방저 대부방저 왜이렇게 세이지 근데 쟤네 야 이거 골드 아니야 골드 흐름이 골드가 아니야 잘하던데 그게 스킬 흐름이 그 느낌이 아니야 잘하던데 이거 이거 골드라고 이게? 풀레네 풀레 아닌가 잠깐만 대부방제 대부방제 야 오늘 패배에만 걸면 많이 벌어 가시겠네요 강등? 제가 보니깐 영태형님은 딴딴한거 잘하시는거 같애요 맞어 근데 탕규치 밴 당해가지고 땅도 잘하지 않아요? 뭐요? 옳은 옳은 잘하지 아 옳은 느낌있지 옳은 문도 이런거 어때요 문도 아 문도 느낌있지 문도 느낌있지 문도 느낌있지 딴딴한게 문도는 좀 못하는데 풍도 오 왜냐면 딜은 저희가 한번 넣어볼테니까 약간 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현민이가 이번에 정글을 가보고 한번 문도 한번 해볼까? 옳은 옳은 할까? 옳은 하죠 어 제가 봤을 땐 좀 결정력 있는거 해야겠습 것 같습니다 저는 8옳은 오스 오오 블레이치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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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친구야? 어 그거 밴해 황원이 저물어서 밴했다잉? 잘했어 오케이, 탐켄지 간다 그거 밴하라고 하려고 했어 좋아 좋아 1픽이 서포시니까 아니면 1픽 탐켄치 먼저 뽑아도 되는데 저에서 응 뽑아도 돼 그래도 탐켄치 먼저 뽑아도 돼 사실 탐켄치 하실 거면 탐켄치 영태형 2픽이니까 응 상관없어 니꺼 먼저 뽑아 나 나중에 뽑고 싶어서 어 탐켄치 뽑아도 돼 그럼 어 그럼 탐켄치 뽑아줘 아 요즘에 케이트맨이랑 진, 징크스 이것만 나와서 서포트 나오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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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항불이다 카르마는 카르마? 블리츠 따기 오지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별로야? 아냐아냐 근데 한번 땡기면 되니까 저기 원딜을 뭐 할지 몰라서 원딜을 그러면 내가 뭐 올라? 아니 노틀러스 어때 싹 엘레 싹 할 때 저쪽도 미니언이 없어야 되니까 물기 나 뭐 올라? 뭘 젤라스 해주세요 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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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갱플? 어 갱플 삼킨치 갱플 한테 너무 아프지 않나? 싹 엘레 싹 야 소리가 두번 들린다 웅웅구린다 아 아 예스 예스 어 아칼리 아 아칼리 아칼리 개 귀찮은데 진짜 아 샤코 개 싫은데 예스 예스 어 야 현민이의 자크면은 이거는 질 수가 없다 네 마리 가보자 야 아크랑 탐켄치랑 맞고 야 근데 미드가 좀 빡시겠다 아칼리 젤라스 면 흠 괜찮아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묵심 만들면 응 어 아까도 자크였는데 아까 자크는 아 종수였 그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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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말에 가시가 있는데? 아 아냐아냐 아 아칼리는 내가 탈진을 들까? 어 어 어 아니 힐 흠 아칼리가 잘 큰 그래 아칼리가 잘 큰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어 오염신 괜찮아요? 멘탈 터진 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제가 약간 미드 가면은 말을 못해요 탈진 간다 탈진 이거 탈진이다 이거 아칼리 오면 탈진으로 뭐 그럼 내가 탈진 될걸 아냐아냐아냐 우리 점화 가자 3 점탈? 흠흠흠흠 어 제일 싫어 흠흠흠 갱플랭크라 갱플랭크 짱인데 어떻게 하지 3 3캔치 말고 하나 해야하는데 하아 다른 느낌이 없네 형 근데 갱플랭크 하면 일단 싸대기는 엄청 맞을거에요 오케이 딱콩으로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야 저기 3점 하네 아 이거C 내가 여기 와드 박을테니깐 여기 빨리 떼어주고 오케이 임빈 안갈거지 가까이 가까이 위로 간다 박스 포겨러 어 자꾸 박스 포겨러 가자 가자 박스 포겨러 가자 박스 설치 못하게 벽 따라서 벽 따라서 요즘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거 같기도 한데 일단 간다 왜 의미가 없어 3배지 앞으로 여기다 와드 박아줘 그리고 이따가 가서 바꾸고 없네 우리 불러와나 근데 샤코가 저 박스 작업을 안해 여기여기와나보다 샤코가 여기여기 먹는거 여기가 우리 불러간다 여기다 가자 가자 빼자 빼자 오케이 다같이 빠져야돼 빠질거면 다같이 해야돼요 글로감? 빠져야돼 오케이 어 갈렸어? 갈렸어? 아씨 우리쪽 블루와드 박아내가 봄 그 저 이거 저 이거 빨리 가져야되는데 나 안받을게 안받을게 그냥 라인 하세요 라인 하세요 라인 하세요 야 이거 너무 꼬였는데 이거 우리쪽 없어 우리쪽 없어 샤코가 없어? 네네 자기네 레드시 세트 같아요 어 여기도 조심 타고산 터뜨리고 카르마 우리쪽 카르마 우리쪽에 와드 어 핑 찍어주세요 여기 어우씨 너무 아프다 망했는데 이거? 초초반에 괜찮아 핫평 리시 안해주고 왔지? 미드타까겠다 초반에 200갱 300갱 이런거 다같이 다같이 우리가 먼저 근데 이 랩을 찍어도 안되네 왜 자꾸 이게 걸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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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턴 망했는데? 괜찮아 오케이 아이씨 어 잡나? 퓨 마침 잡겠다 잡지 아 샤코가 어딨을까 샤코가 안부님 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점멸까지 빼고 나이스 나이스 직간다 어 라인 이대로 두면 될거 같아요 넵 어 너도 집에 갔다오고 블루도 안들어왔고 왜 근데 저희 블루 안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지? 근데 아마 자크가 여기있는거 보였으면 이제 들어오는 봐봐 다시 안맞지? 샤코 여기? 어 샤코 미드 이거 친구야 그리고 이거 빨간 렌즈로 바꿔도 되는게 어차피 샤코라 노란 렌즈를 멀리 박는거 아니면 아 의미가 없구나 이따가 바꿔오자 어 이따가 바꿔오자 어 라인을 밀어야되는데 이거 음 할만해 할만해 샤코 탑쪽 갔어요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샤코 탑 우리 블루 갔을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바텀 밉니다 오케이 어? 소일렛사 빠졌어 가자 오우 빠지고 살짝 빠지고 오케이 오케이 저 비전이동 빠졌고 이거 미드 미드 저 뜰게요 저 멀리 찍고 올게 내가 멀리 찍고 올게 어? 아칼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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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느낌 좋다 아 니가 안 박힐 수 있겠다 몸으로 피워질게 아 여기로 할걸 샤코 어디 있었니놈 안하나? 안하는거 아니야? 그래서 안보였던거 아니야? 텔 빠졌고 미드 텔 빠졌고 어 샤쿠 탑에 있다 탑에 있다 샤쿠 탑 이거 먹어 다른거 다 터뜨려 가자 여기까지 숨고 계속 교환하고 아 이거 안쳐줘야지 아 타워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요거 카르마 카르마 아 씨발 아 존나 아깝네 이거 큐 큐 맞어 큐가 없어 마시고 샤쿠 미드 치마 넣고 갈게 나 치마 넣고 갈게 싸우시죠 아 이게 안떠 다음 큐 아 6레벨이 아니네 아 이거 피갱만 할까요 피갱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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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거에요 저 이거 칠할게요 네 꽤 이길이네 이거 한번 더 하죠 나도 들어감 나이스 나이스 믿었다 오 역시 아 아 아 아 못먹었어 라인 2 여기 안다 이제 바텀 턴이지 응 응 나 뒤에 있음 아 아 이 새끼 왜 오고 지나냐 나이스 나이스 자꺼 야 뭐야 저거 벌써 때려 이게야? 아 흔들리지 마라 아 둘이 되면 안됐는데 이거 갱풀 궁에다가 닿았네 그리고 아까 갱풀이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거 노트를 그냥 라인 서주세요 라인 서주세요 라인 서주세요 이거 저 갱 갈게요 아 깝싸지 말고 해야겠다 그냥 이거 카르마 볼까요? 나이스 너무 잘 봤다 어 완전 잘 들어갔다 이거 누가 잡겠다 나이스 여기까지 할까요? 5초 5초 4초 아 2초 1초 가까이? 아냐 제가 점프가 없어요 네 근데 레벨이 내가 높아서 이거 쳐도 돼 응 됐고 아 샤코가 탑에 있는지 확 이게 왜냐면 케이틀 라인 미는게 좋아서 샤코가 어딨는지만 알면 일단 갱풀 궁 빠졌고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럼 그렇지 볼빙이 샤코미드는 중인데? 아 저 항아리 현미나 갈까? 아 현미나 갈까래 시차를 갈까? 안 가는게 뭔가 불안한데 이거 나 여기다 와드만 바꿔갈게 여기다 응 샤코 왔다 탑에 온득 오케이 아직 확인 안된 어 근데 샤코 탑은 아니고 샤코 탑? 아 이제 맞을 수 맞으려나? 뱅프리 좀 이상해 무빙이 있는걸 잘하는게 가자 희철아 가자 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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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았다 아 아 쏘나? 아씨 안닿네 괜찮아 궁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한번 들어가볼게 나 직갈게 나 직갈게 어? 샤코 미대야 샤코 미대야 샤코 미대야 샤코 직가야돼 재력없어 흠흠흠 뱅프랭크가 못하는거고 할만한데 진짜로? 아 이거 바텀도 잘 못하는거 같아 굉장히 숨칠만해 비슷한가 봐 나랑 티어 샤코 미대 샤코 미대 나 바텀 내려가 샤코 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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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시나 집갈꺼지? 이것까지 밀고 할꺼지? 가셈? 나 미드 들렀다 할께 네 나 미드가 미드가 집중하시나 집중하시나 멀어서 안좋나보네 욕먹을꺼야 샤쿠탑 샤쿠탑 얘들 조심 그냥 먹을꺼같아요 잘 알았어요 상태좋아서 오 정글 30이네 나를 안땜이냐? 서포터가 더 좋은데요 KD 뭐 303 파로갈까? 가볼만은한데 축밟일꺼같긴해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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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쿠 미드 형 저 점프 1초에 들어왔어요 어 뭐야 어 내가 못쓰는거야 쫓봤어야되는데 여기 샤쿠가 내려왔어 네네네네 갈렸네 이거 타곤산 아이고 어 어쩔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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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먹고싶었어 같이 먹어야지 어 뭐 쐈다 제라스가 쏜거임? 내가 쏜거아닌 쐈다고? 아니 뭐 이렇게 비추는거 쟤 집에 갔을거라 이거 압박좀하면 되겠다 들어갈까? 아 샤쿠 있다 샤쿠 있다 샤쿠 있다 아 뭐야 아 샤쿠 어어어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욕심냈네 아 이거 샤쿠 못봤어 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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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없었어 미드에 온거같애 샤쿠 이지를 실감 답은 서열 정리 끝남 샤쿠 야 아칼리는 계속 오니까 짜증나겠다 샤쿠 샤쿠 너무 좋은게 아칼리 계속 봐주는게 지금 정글이 진짜 잘하는거야 아칼리가 크면은 사망해서 큐슨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샤쿠 카르마 나이스 사일레사 나이스 어 사일레사다 사일레사 올라감 나 나이스 나이스 어 어어 뭐 있었나요? 어 아 죄송합니다 궁이 저런거 어떻게 해주되지 숟가락 올렸는데 아 안오네 아 저 몰랐어 이거 그 대신 다위봐드릴게요 저 저 궁도 있음 나 궁도 있음 자 쟤 성공 쓰고감 네네 텔포 빠짐 나이스 어 뭐야 얘 왜 안써 어 왜 안써 아 아 타이밍이 안맞았네 죄송 너무 좋았어 아니 저 친구가 맞으면 비전 쓸 줄 알았는데 안쓰네요 건멸까지 빠졌으니까 왜 궁을 줘서 다 먹고 저 이거 믿어왔어요 근접 먹고 근접 응 이번에 타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쪽일 것 같은데 이거 백호 샤코가 아 이 새끼 맞네 이 새끼 언제였어 이거 카르마 샤코 있다 샤코 있다 샤코 있다 샤코 있다 에코 같은 새끼 계속 오네 이거 어 잘 빨았는데요 나이스 다 됐고 나이스 와 전년석 저거 어떻게 죽이지 와 나 우정 게임 누가 맞아줄래 이 새끼들 누가 맞았을까 뭐야 뭐야 아우씨 위 속에서 감귤을 먹어 어허씨 개작이네 저거 어 귤 아저씨 아아 야 뭐야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번 스터만 스턴 친구야 스터만 어 어 내 친구야 시철아 미안하다 덧 덧 덧 덧만 의미가 없다 나는 둘다 죽는다 어머머머머 시철아 시철아 이게 맞다 친구 일부러 못본척하는거 같은데 어? 아 쇼핑하느라 못봤어 아 쇼핑 중요하지 하르마비드 불러드릴게요 네 어 잠깐만 왜이래 불러왔어 뭐야 채굴 안됐나? 아니 14분 어 반사대미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핑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오지 왜 샷코 한 번 안오냐 다 버렸나? 한 번 더 말려서 디점빠짐 용 여기 샷코 같은데 음 오케이 템포 있음 어 아 카비스 아 뭐야 이즈레 혼자다 고고고 고고고 가자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아 내가 먹었네 죄송 상관없어 상관없어 미드 밀자 아니 바튼 밀자 힐을 못먹는 것은 내가 만나고 욕멍을 까요? 어 어 근데 이거 샷코 와가지고 한번 붙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야 저거 뭐해 뭐함 아 도망가다가 갔나봐 뭐야 죽었으니? 샷코니까 붙어 주고 어 야 개코 여깄다 나감 나감 누구냐 누구냐 누가 누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야 오케이 좋았다 나이스 어 카르마 카르마 여기 아 안맞네 아 그만 줘봐 이벌트잉 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야 야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거 왜 기절해 있지? 나 텔탐 나 텔탐 이거 안무 빅 찍어주세요 캐틀 안무 빅 찍어주세요 캐틀 안무 빅 찍어주세요 굿 오케이 아 탈진 썼는데 아깝다 약간 큐 맞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밀어버리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 샷코가 있었어 엿바닥 붙인? 샷코가 있었어 뭐야 왜 안가 이랬는데 이거 이거 쥐에 캐틴이에요 쥐에 캐틴이에요 와 와 나이스 세이브 하지만 이즈 궁을 맞는다면? 아카리 이즈 궁 안 돌았을 것 같아요 아까 샀던 거 생각하면 오케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미 어 나 이즈 궁 맞았어 어어 돌았구나 드디어 이겼네 드디어 이겼네 걸령 쪽 한번 다 떼어도 될 것 같은데 나 레드 먹고 오케이 나도 감 야 현민아 다른 거보다 아칼리 망하게 한 게 진짜 졸라 큰 업적이다 미드 계속 갔음 어 이거 진짜 근데 바텀도 왔음 바텀 지금 나랑 병건이랑 지금 느낌 열나 좋아 키워반 뭐야 거짓게 여기 왔네 아 아칼리 저거 아칼리 들어와 나 혼자서 못 잡는데 이거 희철아 미드 들어와 미드 들어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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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단 이거한 번만 저이 노틸님 저는 숟가락이라서 젓가락이 없으면 못 먹어요 얘 어 w 빠졌네 이렇게 w를 빼 내 앞에 서 오 누가 압박하자 응 오케이 나 갑니다 자r silly 조심 올라가다가 내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딜은 조심히 가야되요 아칼리 계속 바텀이네 저거 지네 집 다 날라가는데 저거 이거 2타 하죠 그냥 제가 전력 깔게요 오케이 이거 샤크 안 따라다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굿굿 이럴때 이럴때 딱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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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리리 뭐야 샤크 작은 샤크 뛰고 흠 오 나이스 나이스 뽀개 뽀개 이거 뽀개 아니 아칼리 안와? 여기까지 할까요? 고고 그럴까? 전령이 없고 와 좋다 2번반 바텀 한번 가야겠다 내가 바텀을 갈까? 나랑 녹티리랑 바텀을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바텀 가 밥 먹어야지 아고기 먹자 먹으면서 두분 탑 맞박해주세요 아칼리 야 아칼리 여깄잖아 나 궁리 없어 나 궁리 없어 저만 했어 배가리만 찍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 남을 것 같은데 아칼리 너무 약해가지고 아 여깄다 이리로 갈까? 그냥 이거 라인 밀어주시는게 더 좋긴 한데 자칼리 잡고싶었다 그치? 제라스테 이쪽부터 주실래요? 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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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처에 샥 뭐 하나 있다 갱플이 있었거든요 갱플제어와드 같은데 이거 여기 갱플거다 이거 용 이제 용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 뭐 먹으려고 하면 그냥 용이 그 탑 2차까지 하죠 오케이 다펌 도 2차까지 가도 될 것 같아 탑에 2명 어 형 거고고고 3명 유튜브 3명 거기 쪽 유명한 거 같아요 나있어요 그거 짭이에요 짭 짭 지금 깨버릴 거예요 오케 어이 나 뭐 하는거야 거의 약간 사는 사는거 위주로 해야할 거 같은데요 사는거 위주로 바텀에 끝까지 하고 나있어 나있어 범일까? 난 버려 계속할까? 더 해야될거같아요 여기까지 해야될거같아요 그만하자 우리도 돌아가자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다 어? 그럼 용갈까? 불러먹자 불러먹고 용가자 아니면 이쪽을 밀어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불렸네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이! 먹을만한거? 이거 먹으세요 어 조심 텔 썼어 4명 근데 이거 제라스도 텔 있긴해요 와드 되요 와드 되요? 와드 있다 제라스 타 나도 탄다 호싱해야돼 들어온거 없어 아 뭐야 이 새끼 나도 타 아씨 안때네 어? 빠져야돼 아 그건 가짠데 왜케 샷고 궁이 빨리 돌지? 오오 제라스 개방하고 와 제라스 제라스 개쎈데 라스 라스 제라스 오케이 자크가 죽임 하하하하 나이스 살짝 칠만한 것 같은데요 형 이런데 포킹 한번 해주시겠어요? 샤코가 하필 AP네 저거 샤코가 약간 약하네 라인전 좋았는데 아 저희가 약간 산발적으로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그래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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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삼용 탑갔다가 바론쪽 가볼까? 바로 네네 상대 그냥 위쪽 시압 없고 탑 압박하면서 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탑 압박 탑 압박 간명 서비스 나 콩 안썼는데 일부러 타비차 밀려 타비차 밀려 타비차 밀려 샤코 샤코 여깄어 샤코 맞봄 샤코 간나새끼 이거 일로와 컴컴 요 샤코 샤코 맞았어 야 갔다 갔다 타비차 타비차 빠져야되요 빠져야죠 타비차면 되요 그냥 샤코 베기차니 뭐지? 좋아 난 파워 때리는 기계니깐 파워 열심히 때릴게 나 희철이 옆에 있음 샤코 나이스 뭐야 이씨 미니언이 없다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어 푸킹 조금 덜 맞으면서 포킹 아픈데 어이씨 타곤산 타곤산 오케이 야 이 와중에 타곤산 챙겨주는 원딜 석이 타네 어이고 야 이거 투사체가 너무 많네 투사체가 너무 많아 다 지우네 어 여기 여기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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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까지 좀 시간 줘야될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저기 여기 마드 나 측감 샤코 온다 그래 아직 아직 안나오나? 어 CS좀 먹어야되는데 음 형 바톤 가셔도 돼요 오케잇 테라스 블루 음 이즈 리얼 똥패이 게임 이즈를 궁쓰 뭐야 안먹어? 어이 뭐야 이거 야 텔 20초 그러면 중수도 텔 왔겠네 네 저도 텔 왔어요 나 블루 먹고 텔 로 합리할게요 근처에 있어 애들 다 안보이네 정수야 팝팝 우리 그게 없다 캐틀이 없다 이거 그냥 한턴만 주죠 한턴만 저희가 양보해주고 팜 밀고 갱뿌바텀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게 나을거같아요 1분 24 그럼 저 와드까지 해볼까요? 와드 해올게요 조심 앙칼리 갱풀 샤코 바텀 나 안감 나 안감 나 안갔음 샤코 나 이쪽으로 감 쭉 밀어놨음 원들 따라옴 전 구cia 나이스 조심조심 항 저한테 타줄래요? 이렇게 타줄 수 있어요? 포기 저한테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밑에 밑에 셋! 아 근데 샷코가 너무 까다롭네? 있어요 Ok 아 이거 이거 하면 안 됐네? 라댁 cứ 나 바로는 못 갈 걸 이제 휴irdirods 도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게 저희가 스플릿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냥 어 다같이 가야겠다 저희 샷커때문에 나 0쪽으로 함 0은 쟤네가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AP 자꾸네 그래서 너무 아파 역전 되겠는데? 바텀 아직 안밀려서 이거 바텀을 지금 패를 두고있지 우리 영태오빠가 바텀을 대시고 오케이 바론쪽에 우리가 와딩을 하고 이제 오케이 내가 미드를 밀고 저희가 그냥 한타때 쿨을 좀 더 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와드부터 지우고 이 쟤 왜 앞비전스 없어? 구요왕이야? 아 저 아 저런 패물관이야 저 진짜 이거 제 쪽 부서져요 제 쪽 부서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차코 맞는데? 나 탈탐 이거 뺄 수 없어?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어 좀 Western 오 오오오 itu 이거 자꾸 터뜨려 cholesterol 어 뭐야 내가 터트림? 오 우오이렇게 아파 오 오 오 나이스 좋아요 가자 가자 kt를 가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안가 안가 가지 말자 이거 세라스 옆에 부서져요 세라스 옆에 부서져요 제라스 쪽으로 어 아 까비 이거 뭐야 먹을 건 없거든? 마방 좀 가야겠어 한 번 먹고 어디 보자 나도 와드 치우고 소강상 되네? 소강상 되네? 이거 어거지로 이거 밀고 갈까요? 미드 미드 밀어도 되고 탑 밀면서? 미드 밀고 탑? 미드로 쭉 갑니다 칼바람처럼 하자 우리 코킹 좋아서 내가 몇 번 큐 긁고 싸우면 다 이길 듯? 나 템만 호다닥 사와도 되냐? 완성 템 나와 네네 오케이 그럼 천천히 갑시다 카르마 위 아 근데 이 용이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화분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빡세 우리가 쎄 탑 밀자 어지러우라도 탑 미는게 뭐 미드 미는게 나 탑 미는게 나 미드랑 탑 같이 밀면서? 둘 다 밀어야 되는데 어 아칼리바 다툼은 깨지고 이제 밀자 밀자 이거 밀든가 하자 근데 이거 미드 밀려고 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나 탑 미는 중 나 테러 없음? 아 근데 아칼리가 종주야 니가 테리 쓰니까 저 따라오죠 자크 따라가요? 자크 따라가 아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젤하스 쪽에 붙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탑 미는 중 탑 미는 중 젤하스 쪽에 때리 쫙 붙어주면 젤하스가 큐 딸 딸이 좀 어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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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주실래요? 오케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빠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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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일단 내려가는 중 저 이거 피읍좀 할게요 아 빨리 타보 언제 앞에 있었어 아 내가 갱프를 죽이고싶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씨 어 나 죽겠다 오 잠깐만 이거 다운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덜어 젤하스 쪽으로 잡았어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천천히 쓰라면 나 진짜 꺼내야겠어 아씨 이지룰이 너무 아파 어어 이지룰 좋았다 어 잡았다 오케이 이번 용도 줘야되나? 아닌데 나오는데 티업하고나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나 금방 나오거든 나 텔 있어 이거 안좋아졌다 버텔인중 쟤는 체력 없어서 아씨 안정적으로 해야됬다 오오오오 어어 아 저거 왜 큐 자꾸 안먹히는 판정있지 막어 그냥 막어 어 아파 0으로 간 0 20초? 아 네 여기 또 약간 시야가 그건데 나 핑화 두개 있는데 응 저 일단 피는 찼어요 나도 간 여기다 내가 받게 내가 미드로 타서 시야먹고 바로 잡자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루틀 탈게요 오케이 마..마..마복은 어 이러면 이거 용 칠만한데? 저 근데 스마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갱프로 오고 나 옴 그냥 이거 용먹는게 나을거 같아요 오케이 스마 3초 아칼리 문 닿아 아 안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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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짜 이거 이거 빨려 빨려 들어가지만 말야 빨려 빼줘 빼줘 천천히 빼 좋아요 좋아요 다같이 빠지면 다같이 빠지면 자꾸 개갔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지금 그냥 깰게요 깰게요 이거 깨버릴게요 멀리 있는 사람이 깨요 제가 깰게요 저 빠질게요 저 빠질게요 끝 어? 갈까? 가자 가자 도토라 나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는 캣트 개멀어요 아아 저 페이크 미드 미드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고고 고고 오 제라스 너무 빨려 들어가지만 안하면 돼요 천천히 밀고 나가요 어 이러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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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보면 왠지 한두명 더 잘려줄거 같은데 얘네 응 가보자 그때 끝내죠 그거 다 터뜨리고 이거 바론감 아냐아냐 저 그냥 그쪽 해도 돼요 그쪽 해도 돼요 캣트리랑 저만 치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 안보이니까 여기서 있을게 어차피 나 딜이 바론 딜이 안나오 나도 안오나? 저 이거 숨은 아직 없어요 그냥 끝까지 쳐줘야돼 너무 멀음 너무 멀음 중지 중지 틀 중지 틀 중지 틀 중지 저 숨은 5초 숨은 5초 이거 끝나면 쳐요 치죠 치죠 빨리 치죠 히즈리열 어디갔어 아 절로갔네 나이스 여기가 아프냐 와우 여기가 날까요? 멀 몸이야 물모 이방에 다들 돈 많죠 집갖다와서 하죠 이지도 아픈데, 마방도 아프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쪽 시야먹고 탐매드 같이 밀자 잡고 일단 마법, 마법부터 뽀용이다 뽀용 이기겠지? 저거 먹어야돼 아 저거 먹어야돼 자 미드 갈까요? 제라스 이거 먹으면 되고 미드 살짝만 조심해주세요 응 미드 갑니다 미드도 파워가 아직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어 형태님 탑 계속 밀어주셔도 돼요 오케이 나 테롬 음 근데 바텀 라인이 괜찮아요 저거 박히고 그냥 와 제라스 봐 좀만 더 고고고고고고 어 잡스 안되네 아냐 이거 그냥 이거 역죽에 밀어요 역죽에 아 저거 갔다 근데 터뜨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터뜨려놔 터뜨려놔 이거 탑탑탑 그냥 제가 몸 댈게요 쳐요? 오고있어 오고있어 빨리해야될깐 빌려야될깐 익이니언도 오고있어 어 오케이 미니언 오면 할게요 오면 할게요 살짝 빠질게요 피가 너무 없다 그냥 깔게요 깔게요 고고고고 억제기 까는 식으로 도 싸우면 피상태 안좋아서 지향하는 식으로 딱좋다 딱좋다 까끌고 안녕? 나 텐 있어요. 각오일 갈까? 한 마방 한 더 가야되나? 나 요거 한 라인만 먹을게. 응. 지금 다들 그 이제 정비턴은 없어요. 그냥 밀고 올라오셔야 돼요. 바텀으로 밀자. 네. 아래 정글 시야하고. 여기. 저 죽지는 않거든요. 올라가. 올라가. 함념. 함념. 안 좋아. 안 좋아. 플래시 아깝네. 나 직감 밀리라. 체라스 직감. 체라스 직감. 체라스 직감. 체라스 직감. 좀 깊어요. 다텀 밀자. 다 같이. 다텀이랑 미드 밀어야 돼서 영태형이 이거 미드 밀어주세요. 나 레드하기 있으니까. 캔틀 너무 혼잔데? 어. 갈게. 이번 턴 살려야 돼요. 내려감 내려감. 이제 바텀으로 볼게. 가자 가자. 이건. 물어? 어 샷코는 물 수 있으면 물어도 되는데. 저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어 여기 진짜 이거 가짜? 진짜 가짜? 뭐가 진짜? 뭐가 진짜? 다 무져 둘 다 다 지게. 나이스 나이스. 나 케이틀이 옆에. 나 케이틀이 옆에. 저한테 텔 가능? 아 안타itta. 저한테 텔 가능? 영태 형. 저한테 텔 가능?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anos잘리젤리. 으어우허허헉. 내가 구해줄게. 고마워요. 어깨ㅇ. 아하핰. 어허허허헉허허허. 에기가 됐네요 자쿠가. 뭔 소리에 순간 이해 못했네 텔 탔으면 무적이거든 짤리가 아 조심해 민지리얼 공 야야야 저 피우 패스잖아 짤리 먹었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안가? 어... 불하다고 생각하면 탐캐치가 못되고 이거 어거지로 깨져? 아래것 깨져? 애매한 것 같으면? 빠르게? 어 이러면 좀 능정 같은데? 이러면은 돌죠 돌죠 장로로 돌죠 장로로 돌죠 장로 장로 왔다 아니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나? 장로 장로 하자 그러면 거기서 오래암 오고있으면 못해요 오래암 아무것도 못해요 오래암 아무것도 못해요 아 이러면 싸움봐야되는데? 오오오 3초 2초 아 못됐다 앗 죄송 내가 물렸네 죄송 어 이상해지는데 게임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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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장로 막아볼게 나이스 어 칩 다 부셔진다 어 부셔진다 이겼다 야 근데 뭔가 되게 어거지로 이기긴 이겼다 장로를 못가 막아야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방해 또 방해 오 잡았다 뚫었어 오오오 오오오 두꺼비 두꺼비 저거는 저건 안될거같은데요 김형태식와드 저건 안될거같은데요 사람살려 사람살려 체라스도 체라스도 오오 잡았어 우와 좀비 좀비로 때리기 오오오 뭐야 뭐야 좀비로 때리기 좀비로 때리기 미쳤다 와아 좀비로 때리기 좀비로 때리기 아 그럼 화공으로 그냥 대놓고 가면 못막네? 와 이게 된다고 막갈걸 이게 준비야? 와 이게 돼? 미쳤네 근데 우리가 현민이 되었는데 아 이거 후반에 좀 약간 비벼졌어 현민이 말만 들어야겠다 우리가 응 조심해야돼 아뇨아뇨 제가 중간에 약간 할게 좀 떠가지고 야아 패드같고오케 재라스 딜바 6만딜 오케이 탐켄츠 마스터 탱탱하고 좋으면서 강한거 쉬우면서 뭐있나 霧 오늘 승렬 나쁘지 않은데요? 켄도 나쁘지 않아요 요새 쉔? 네 승렬할까?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싸이온도 할 줄 아시면 괜찮던데 싸이온 할 줄 알지 싸이온도 괜찮아요 올은 말파 다 됨 오늘 한 30%는 나오는 거 같은데 그래도 승렬 좋은 거 같아요 켄치랑 올은은 진짜 좋은 거 같고 형 숙렬도까지 생각하면 더 좋은 거 같아요 그 두 개가 켄... 저기... 오류는 좀 아쉬운 게 이제 궁을 좀 잘 못 쓴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고 그 다음에 싸이온도 궁을 좀 잘 못 써 사고를 못 내 안전운전이라 그거 빼고는 좀 괜찮지 쟤는 몽둥이를 잘 못 씀 쟤는 그 기둥 같은 거 좀 이해를 잠깐 못 했음 약간 아직 못 함 그거 빼고는 괜찮음 뭐 말해주면 궁 타면 되잖아 그치? 사람한테 네네 근데 형 뭔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못 하시는데요? 고금대 고금대 골라주셈 하하핳 오오... 샌 도발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도발이랑 궁 잘 쓰면 샌은 잘 한 거긴 하죠 궁은 시키면 시킨 대로 쓰고 도발만 딱 긁으면 되지 우리가 한타 때 좀 자신 있게 해보자 우리 싸움 되게 잘하는데 약간 그 CC 있는 사람들이 CC 콜을 좀 해주면 좋긴 해요 이거 문다 저거 문다 해주면 CC 있는 사람들이 근데 포커싱을 알려줘야 돼서 음 제가 할게요 맞아 신지드 쌤 신지드 신지드는 별로 아니 신지드는 선.. 그 줄타기만 잘하시면 되게 좋아요 선.. 선핑만 안하면 돼 베인 같은 거에 그냥 미드 또 뭐 있지? 미드? 할 줄 아는 건 많아 근데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다행히 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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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형이 좀 후반에 확실히 딜을 많이 넣어주셔야 저희가 딜이 있긴 해요 어 초반만 버티면 난 난 어차피 타워싸개니까 아니 저 좀 니가 니가 트폐 안 되냐 트폐? 트폐 돼요 트폐 한 번 보여 드릴까요? 트폐 카사딘 그런 거 근데 트폐는 딜보다는 약간 아 맞아요 정수형이 딜 안 나오면 저희 딜 많이 부족하긴 해요 음 딜 해봐야겠다 어 몰라 굴러다니는 거여야 되는데 란머스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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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철갑군 거 너프 됐지? 어 어 너프 됐어 그럼 크라켄을 가야되나? 근데 크라켄 갔다가 기사대기 맞으면 눈물 나는데 아텀 밴 희철아 희철아 너 운동 좀 하니? 나 절대 안 해 왜 세트하게? 아니 너 그 체력관리 어떻게 해? 그냥? 어 있는 것만 써? 그냥 있는 자원? 어 그냥 알코올로 소독 가끔 하고 아 그래? 저렴게 사네 음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알코올 소독 안 돼 알코올 소독 안 돼 술 한 일주일에 몇 번 마셔? 나는 다음날 쉬면은 무조건 마실라고 하는데 매주 화요일이 술트리트 파이터라고 술 마시는 예능이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 경기 끝나고 우리 코로나만 아니면 다 상대팀이랑 모여가지고 딱 한잔 감으면 좋은데 감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또 샤코야? 나 뭐해? 나 말자 같은 거 해볼까? 말자 버전 아니면 뭐 서폼 먼저 가져가? 나 이 계정은 대충 다 있는데 아님 진부터 해도 되고 내가 일단 진 잡을게 만약 미드탑은 최대한 나중에 뽑는게 나니까 찐노틸? 찐노틸? 음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 좋긴 하던데 저 어려워가지고 형 잘할 것 같은데 CC같은거 아니면 쉔 해볼까? 펜도 괜찮고 괜찮아요 노틸라스네 아니면은 올은 궁을 연습해보실래요? 올은 하셔서? 네 저희 탐켄치 밴당했을때 당당하게 뽑을 수 있는 픽이 하나정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당당하게? 네 어 마스터할까? 맞아 올은 트런들 어때 트런들 어 뭐 그것도 괜찮 포거스! 그럼 트런드라면 트런들 나쁘지 않아요 징크스 있을때는 왜냐면 트런들의 스킨에 국민타다 트런들이 있는데 저쪽이 야구선수들이잖아 이걸로 때리자 이걸로 때리자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유쾌하네 영태형 유쾌해 좋네 아니 트런들이 좋아 잘해 내가 트런들은 상대 미드 제이스인가 본데? 탑 미드? 정수야 응? 산타브라운 산타브라운 뭐 갈리오야? 갈라고? 응 어 알았어 갈리오면 뭐가 좋나? 아 내가 할 줄 아는게 없는데 근데 무조건 AP 붙긴 해야돼요 일단 무조건 AP 갈리오.. 카시? 오오 제라스 한번돼 제라스 한번돼 카시 주세요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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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 리산도 되고 뭐 오리도 되고 카시 오리! 오리 좋긴 해 오리 될라나? 그래 오리 하나 좋아 오리.. 오리 애매할 거 같긴 한데 오리 하나 좋긴 한데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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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만들어주세요 그냥 나였어? 아야야야 나 난지 몰랐어 리산? 리산은.. 없었는데 선택지 형 뽀비할 줄 아세요? 제가 리산 할까요? 뭐 뽀비할 줄 몰라 나 리산 할 줄 알아 나 리산도 많이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리산드라 아니 그 리산이 약간 혼자 쏠 AP 바뀌는 딜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특성이 없다 조졌다 어? 리산 특성을 안 찍어놨다 그냥 빨간색 막 찍어요 빨간색 어 번개판이랑 밑에 붕사 찍고 어 망한 거 같아 정수야 그러면 그 유성이라도 찍어요 콩콩이 찍었어 아 그래요 콩콩이 나쁘지 않아 네네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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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쓸 줄 아까 그 뭐야 네 AP 것만 찍었으면은 어 아니 아니 리산 승련도는 괜찮아 많이 했어 옛날에 이게 뭐더라 좋아 좋아 믿겠어 진 브라움 아 잠깐만 진 브라움 최악이잖아 어이 무슨 누구야 그 롤토체스에서 좋아요 어 야 롤토체스 한다고 할 건 되지 이 친구야 야 너 뭐 산타 브라운 있다며 아니 사달라고 나한테 사달라고 나한테 사달라고 내가 일로 가서 여기다 와드를 박을게 응 좋아 아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뭐야 뭐야 똑같네 자코가 애들 다 같은 애들이에요 뭐야 같은 애들이요 같은 애들 오케이 혹시 그냥 이런 쪽에 계셔주실 수 있으세요 왠지 샷코 들어올 것 네 그것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브라움 최악이 아니 이거 저희 다 같이 가서 여기 와드만 하나 하고 올까요 어 그렇죠 탑 미드 정글 오케이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지키고 와드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오케이 좋아요 티속 그냥 때리기 시작하면 공속이 빨라지는 건데 가자 가자 막 때려 제이스 상대로 좀 만들어보는데 하나 저거 뭐임? 제이스 상대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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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 약간 그 갱 위주로 하시면 돼요 리스 형님 저 리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개머리 일루와 오 샷코 여기 밑에 친다 제이스 어디갔지? 뭐야 제이스 저기있어 좀 더 쳐주고 와 너는 그럼 오 컴컴컴 아 이러면 잠깐만 이 새끼 노틸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걸리면 좋아 내가 이겨 봐봐 안 끌잖아 무서우니까 뭐야 오케이 오 바텀데 이거 빼야돼 아 바텀 샷코 바로 뛸 수 있겠다 샷코 이 버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라인 땡겨져서 그럼 좋아요 아이고 아파라 엉망이네 타곤산 터트리면 되고 2렙? 이제 2렙이다 어 내가 쟤 못 쳐서 응 한 번 가야될 것 같은데 가지? 네네네네 이따 한 번 지금 가자 이거 쳐줘? 오케이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죄송해요 아 아 벙특했다 아 내가 안좋아 네 딱 다 보고 있었나봐 이거 쳐주세요 이거 이러면 샷코 탑턴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번 턴에 대포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아 아 이게 많아 아 이거 내먹었네 아따 맞구만 어 매우 아팠구나 여기 들어왔어요 샷코 안좋은데 어 샷코 나 좀 필요없어서 못 빠져 저도 막 죽거나 하진 않아요 나 쭉 갈 수 있어 그냥 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W 쏠 수 확률 있고 이거 한 대만 쳐주세요 여기 샷코 네 저 저 일단 탑 뛰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제이스 개 딸픽 아이씨 어? 어 근데 저거 그냥 죽은 것 같아서 안 건드릴께요 오케이 우리 랩이 살아있다 어 네 감사해요 형 형 바로 탈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경험치때문에 오케이 알리업이야 이거 이거 막아줘 빼야겠다 아 내가 방패가 없을 때 있었어 까비있어 됐어 됐어 이거를 노틸 전멸 빠졌나? 노틸 전멸 빠졌나? 빠졌나? 어떡하네 쟤는 아 이거 왜 엑스마트게 안 돼있어 오케이 이 새끼들 집 안 갔을 수도 있거든 응 나 갔을 수도 있어 샷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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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셔야되요 아 죽으셨다 아 못 빠졌어 네 무리에 방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놀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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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방송을 안하니까 좀 이렇게 조용이 있을수도 있지 아 그런거요 형 좀 하는거지 양은 사랑의 남비로 아 이거 샷코샷키가 나오면 이걸 제이스 아프다 근데 어 여기 여기 샷코 이렇게 샷코 미드 애들 내려간다 이거 올라가주자 응 일단 제이스 안보임 이거 포커싱해야될거 같은데 어 안됐네 저 노틸 올라가 맞아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좀 아쉽네요 응 샷코한테 속박이 안들어가가지고 어 안들어갔어 그 빙포 걸려버렸어 아 뭔가구나 빼자 빼자 징크가 빼자 안돼 아 저게 부셔지나 여기서 아까 징크스가 날렸거든 콜을 내가 더 해야되는데 아 와드가 다있거든 제치우건 응 아 다있어 옥씨 노틸있고 낑꼬 어디가면 낑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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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면 낑꼬 낑꼬 집 집갔다가 탁 갈수도 있어야겠네 어 아 아이씨 샷코 왔다 왜 까불지 제이스 바텀인데 어 샷코 바텀 나이스 미드가 하실래요? 궁 있으시니까 셀프 궁 쓰시는 느낌으로 어 어 어 네 아프다 제이스 안되겠네 샷코 위로 올라가 어 샷코 위로 올라갔을거야 아니면 일로 다시 올려나 네네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 치과 따라서 해야될거 같은데요 으 고맙습니다 보David 와드만 받고 어 저야 또 죽었어요 entit 4 너네 갔나 씻 ederim 가야되는데 나 내려갈게 라인이 될래나 재미한데 이거 아 안된다 나 미드갈게 제니스비야 어 가고 나 미드가 고고고 탑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고 깊은거 같아요 하지말자 바턴가 다시 어 뭐야 나 이상한데? 왜저래 저이스 왜저래 저이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음? 드실래요?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한 번 더 먹어 저 이거 먹고 바로 바텀 뛸게요 갈리오 여기 내려간다 갈리오 궁조심 아씨 빨리 쓸걸 어 바텀 오긴 했는데 이거 안할게요 이거 아니면 갈리오 모든지 할게요 왜이렇게 세냐 용이라도 먹어야 될거 같은데 어 이거 갈리오 궁 빠졌죠 이거 형 이쪽 봐주실래요? 벽궁받아갔어요 아 브리징하네 이겨라 나이스 나이스다 오오 피하고 이대로 살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 이거 때릴거야 이거 때릴거야 오케이 잘했어 쟤네도 못칠거 같은데 큰거는 먹어야지 나 내려가 아 갓나 새끼고 나쁘지 않네요 교환은 아 아아 데이스 아프다 응 요거 쳐줘 어 요것도 끌칠게 응 다음거 위험한데 계속 위험한데 탑 탑 살기만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오케이 저 저 왔거든요 저 왔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노틸이 여기 있었거든 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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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샤코 있는건 아니겠지 샤코 있어 샤코 샤코 있어 샤코 안보여 나 이거 탁원상 안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형 까자 어어 겨우 살았네 깐고 가야되나 샤코 탑이에요 나 미즈 샤코 샤쿠 미드 한 번 감 나 오면 궁 15초야 지금 근데 만년설이 있어서 CC 연계는 좋아 딥이 안 나올 때? 쟤 너무 땡땡해 바텀 내려가 심팡하고 탱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CS가 데이스 저 녀석 아주 그냥 프리딜 이거 미드가 알맹률이 제일 높아요 이번에 미드 아니면 전령이거든요 나는 아마 탈기는 할 듯 조심은 할게 아 왜 안들였어 형 탑 싸우셔도 돼요 지금 오케이 어 샷코 미드 요거 쳐주시고 샷코 궁 빠짐 나이스 너무 넘어졌고 샷코 왔습니다 몽골에서 실패한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샷코 궁 없고 이쪽으로 체력없어 빠졌어요 아 좋아요 저 이거 이번에 아랫동수 짤게요 저 이거 이번에 아랫동수 짤게요 빨리 먹고 집에 가야지 빨리 먹고 집에 가야지 덜 덜 덜 덜 덜 아니자고 복다 어? 이거 근데 샷코 와 이번에 아랫턴이긴 할거라서 갈리오드 사라졌어 갈리오드 사라졌어 텔 있긴 해 난 빨아들이면서 해야될거 같아요 하려면 제이스 안보임 아직 텔 없나 제이스? 아 누가 보여야 할거 같은데 저도 거기 핑하고 애들이 안보여가지고 깨작깨작거리는게 제이스 안보임 제이스 탑 도착 음 저기 포탑골도 채우는게 갈리오 왔어 포탑 한대 때렸어야 되는데 텔이 없었나봐 이거 바텀 갑자기 확 물 수 있는거면 해주세요 네 되나요? 갈리오 또 아랫동수 아랫동수 갈까요? 나이스 나이스 이런거 가죠? 이런거 가죠? 이런거 가죠? 징크새부터 올게요 징크새부터 올게요 징크새부터 올게요 뭐야 어 날릴게요 날릴게요 오우 날렸다 좋다 오우 바텀 얘라도 잡을게요 어 저거 안죽나? 어 나이스 죽었지 갈리오 미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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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 봐주실래요? 오래 싸우면 안돼 갈리오 없어 갈리오 간다 갈리오 간다 나이스 아 나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안가도 잡았을거 같은데 어 그럼 미안해요 하하하하하하하 죄송 아 아 저기 차코가 있었네 아 그러는데요 아 근데 있어도 괜찮게 될줄 알았는데 탁하마가 돼 애들 지금 해롱해롱하니까 탁하덧 타바모아 데이스가 지금 너무 자신감 차있거든? 저희도 혼내줘야돼 갈리오절마 안 돼 고 눈치챘네 저거 바드가 있나봐 참 아 여기 핑하네 이러면 용은 줘야 될거 같아요 그럼 전령받네 그럼 전령받네 캠 아 전령 13분이 있는거였어 흠흠흠 나 와드만 받고 샤코 샤코 때문에 나 내려갈게 어 샤코 어딨지 이제 탑에 올 때 됐는데 샤코 어 탑 탑 한번 싸우시죠 지금 오케이 어 저 갈리오 위로감 어 왔다 갈리오 아 뭐야 죽었네 뭘로 죽은거야 샤코 아 샤코 왔구나 딜이 확 들어오네 갑자기 리오가 왜 여기있어 바텀 다 죽었네 서로 끌어지기였어 샤코가 바텀 오지게 봐줬네 진짜 샤코 7킬 벽 넘지 말걸 공 빠졌고 어 저거 저거 내가 내려간다 응 거의 다왔어 쟤이 퓨 빠져가지고 뭐야 벌써갔어 빠르네 이거 배포랑 이거 죽여먹으면 돼 응 노틸러스 미드 지금 바텀 한거 밀고 가야되는데 어 노틸러스 미드 라켓 아직 있어 아까 안써가지고 노틸러스 미드 오케 노틸러스 미드 오는거 이거 피워뿌시자 응 오케 어 저새끼야 어 얘 여기 위에다 핑허 박았나보다 응 나 갔다오 샤코 근데 올수도 있는데 괜찮 어 노틸이다 나도 보고있음 여기 와야되다 이거 지워줘 오케 제이스 미야 제이스 텔 왔을거같은데 제이스 없어 싸워도돼요 싸워도돼요 나도 내려가는 중 제이스 안보임 갈리오 내려가는 중 제이스 탑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밑에 그 저 징크쌌어요 이거 샤코 날리고 싸워요 싸워요 나이스 갈리오 갈리오 포커싱 갈리오 포커싱 하고 갈리오 포커싱 하고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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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 붙잡 어쉬가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 저희 전령까지 해야될거같은데 한명 붙어줘야될거같아요 오케 올라감 오케 올라감 네네 나도 붙일수 있어 미드라이브 이래갔어 지리있다 나 제이스 위에 있음 어 오케 나도강 나도강 싸울 준비해야돼 좀 관리 다운봐야될거같애 이거 힐힐힐 빠져야될거같은데 빠져야될거같은데 빠질게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붙었다 뒤에 뒤에 반좋은데 우리 브라우마 써 가 뒤에껴 진짜 뒤에껴 진짜 뒤에껴 진짜 얘가 진짜 얘가 진짜 진짜 위에껴 진짜 고것인가 네네네 그냥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가는거 아니냐 나간다 나간다 나 싸우는 중 8초 7초 깊은거같애요 살짝 빠지죠 빨리면 깊어요 나이스 아 이겼어야되는데 괜찮아 마 싸움은 이기면 좋은거고 지면 와 어우 맛있다 또 난린다 쟤 눈먼 와 페리스 이거 가는게 맞아? 이거 가는거 아니야? 아 근데 제압 먹어서 다행이긴하다 누가 먹었지? 내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미드 지켜야되는디 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쏘레이피하기 애매해서 뭐랑 오바야? 텐가? 오케이 그럼 뭐가지? 오케이 뭐가지? 나 이거 왜갖지 이거? 나 이거 왜갖지 이거? 그냥 방템 가셔야 될거같애요 오케이 그럼 스테라 갈게 상대도 AD 밸런스가 너무 많아가지구 고기도 얼음박치기 뽑아 뽑아 한파? 찐 붙어주고 이거 여기 통화있나? 없네 바텀 좀만 더 밀고 집에가자 오케이 음 나 이거있어? 하텀 지금 빨리 귀한턴 잡아주셔야 될거같애요 네 그라인하고 바로 네 용턴이라 아 용턴 네 용턴 맞다 티아메 가져야돼 이거 어디라 없으면 라인 푸시 못해 우리 천천히 우리 상황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저기도 샷코가 많이 몰아오고서 노틀 미드 어 나이스 왜 이렇게 갔어 템을? 이쪽으로 뛰어 이제 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아 팍 에레브테레 나텔탐 나텔탐 와아 뭐야 갈리오 시식이 마땅 끝났네 안되네 아 포탑이 탑필 그때 터지냐 오우 놀라지마 오우 돌풍 좋아 뭐야 저거 2대1 쓰읍 뽀삐는 항상 2대1을 하고있는거같애 아무 타이밍에 봐도 항상 2대1을 하네 아 이렇게 뜯어버리면 안되는디 네 힘들어보이네 wait 내가 뭘 어필수가 없니 뭐해 베이스를 잡자 다에 와우 오우 넘겨버리고 먹으면서 죽기 미쳤다 내가 바텀 갈게요 탑? 바텀? 바텀 맞겠다 여기 제이스 있다 예 여기 지움 노틸도 온다 노틸도 온 노틸 조심 샤쿠 있나? 갈리오 왔어 갈리오 싸울거야? 이 뽑기 없어? 싸울거면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안쌓을께요 나 바텀 텔 온 텔 40초 밀어야겠다 그냥 찐 미드 cs 너무 못먹었어 그냥 계속 아무일도 안일어나면 좋긴해요 응 미드 나 브라움이랑 뭐야 뭐야 와 미쳤어 딜이 그었어요 쩍쩍 들어가 내가 너무 깊네 내가 깊어 샤코 때문에 위험해요 어 이러면 약간 바론 느낌인데 뭐야 살았나 동대지들 둘 뭐야 샤코 온다 샤코 온다 살았다 뭐가 지나간다 타이거 타운드 바론 먹나 으아아아 아 뽀삐 있길래 안올줄 알았는데 그냥 와서 죽이네 나감 나감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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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서 제이스랑 대치 좀 어디로 갈까? 선파를 먼저 띄울까? 아 얘네 바론인데? 패널 쳤어요 바론 쳤어요 바론 쳤어요 이거 저랑 같이 좀 들어가 주실래요 혹시? 야 갈게요 나 텔 있어 얘 와드 있거든 아 네네 그게 없네 내가 어 텔은 이제 체력이 너무 많아 누가 가 그냥? 나 체력이 없네 집 갔다가 나 텔 준비할게 이거 이거 쳐보자 때론 어 잠깐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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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어 진사타를 쿨으로 해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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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코 아 샤아코 뭐야 오우 각 이거 황건적 토벌되는 것 같아 각지에서 뭐야 야 샤코가 진짜 답이 없다 이거 답이 키리네 강세다 부드러운 콤보 뭐냐고 할만하다 생각했는데 압도적으로 쎄구만 샤코 밴 하죠? 그래야 되나 아 근데 샤코는 하는 사람만은 사실 해서 이거 밴 할 수 밖에 없겠다 근데 전판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키를 잘 주워먹어서 그래 예스 에이비를 그리고 전판에는 에이피였는데 아이고야 내 화려는 말 승리에 좋습니다 나도 나도 잘 컸는데 일이 안나와 경신아 조심해라 제이스 미쳤다 눈도 안맞추려구요 우리 평오면 맞추 평오면 저거 할라고 이비도 사실 없는데 이거 제쪽 붙어주래요? 아님 저쪽 붙어주래요 갑니다 어? 층격스 올라온다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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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요 갓 갓 갓 갓 갓 갓 갓 갓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 아이고 이게 다 근데 제약골 못 아이고 같이 한번 싸워야되는데 계속 같이 못 싸우네 우리가 아 아 뭐야 이거 와 샤코 뭐야 샤코 칼침 한방 맞으면 이케 돌아감 인천 겨루처럼 인천 겨루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가야되는데 계속 끊기고 그러니까 한타를 한번 파이팅 해보자 오케이 우리가 전판도 그렇고 한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을 하기에는 샤코가 사냥아 용 나온다 용 싸움해서 다 같이 가보지 뭐 응 아 텔 있음 여기까지 밀고 이거 근데 텔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만 밀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너무 불리해서 오케이 이쪽으로 해서 그냥 다 가서 이거 텔 쓰는 시간에 이게 계속 우리가 잘 끊기니까 이건 용 주죠 근데 이건 거 그래 뭐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파워 샤코 조심 샤코 포킹하고 샤코드롬 에이스가 너무 신나서 저거 풀궁으로 그냥 잡아버릴까 짠 난데 저거 제이스 지금 CS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거 잃으면 그냥 털리는 건데 고마워 여기가 그나마 제일 잘 빠는 위치인 것 같은데 아 처음하고 썼네 아 야 이거 상대가 안된다 체급이 와 나이스 리산드라 리산드라 가사아 아 어 나 앞서지 않을 3 3 3 3 3 3 3 이게 우리가 이렇게 털리군 상황에서 이게 망치가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태형이 망치요? 망치가 아니라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1대1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뭐냐 그 뭐라고 그러냐 저거 저거 선체 파괴자? 어 아 이거? 3파? 그게 우리가 몰러다니면은 여기 여기 야 리사나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스플레이트 하는 템트릭이긴 해요 어 근데 지금 지금 두 개 왜 데트런들은 아 또 왔어 저거 벤당 할 것 같아요 사망 샷코 왔나봐 샷코 엄청 센데 와 이 샷코가 너무 답이 없다 넘어갈 수가 없네 넘어갈 수가 없네 괜찮아 제압골 먹고 지금 미드 CS 100개 넘게 차이다 여기 샷코 내가 말년이랑 내가 계속 같이 다닐게 그냥 응 좋아 알았어 니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쭉 빠져있다가 살고 탕탕탕하면 돼 내가 어그를 끌어줄게 근데 나 왜 피가 없어? 맞아 샷코 갈리오 오 잘 들어갔는데 오 들어가면 아니 나 없는데 이걸 들어가? 잡을 수 있나 이거? 나 2초 오 와 아프다 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아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좀 참았다가 전판도 그렇고 같이 하면 좋은데 못참네 네 지금 사실 나 나 내가 한타를 너무 한 번도 못해서 근데 조합이 좀 많이 구린 것 같긴 해요 이번 파는 오 파워 슬램 괜찮아 깨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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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우리가 오더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현민이 오더를 듣고 아 네 약간 이게 조금 터지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처음판도 그렇고 보면은 계속 끊겨가지고 한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히 끊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게인에 막판 한판 할까요? 그래 이기자 승리하자 애기손이 지는 팀에 나타나는 노움손이 나왔네 엥? 아 아닙니다 노움손 갑시다 이기고 가죠? 응 그래야지 이길 때까지 어때요? 이길 때까지 이거 뭐 시작하기 전에 너무 터져서 이러면 샤코 벤을 해야 되나? 이길 때까지 아 근데 샤코 하는 사람만 하니까 이게 졸라 아깝다 샤코 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봅시다 사실 뭐 샤코 뭐 골인 돌려 돌려도려 돌려라 돌려 하담 누구야 이재이 방장이 누군지 안 뜨네 이게 내가 샤코벤을 할까 그러면? 샤코벤을 할까 내가 샤코벤을 할까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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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하고 샤코벤을 할까? 샤코벤을 할까? 가다가 이렇게 죽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죽고 죽고 그래서 나 방금 전판 같은 경우는 한타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우리가 모일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비에고네. 오 비에고. 영태형은 비에고 뺏겼는데 어떡해요? 그럼 정글부터 뽑고 가 혜민아 어떡할까? 이거 수업이 안 돼요 아이디. 음 뭐하지? 그러면은 미드 먼저 주십쇼. 안되겠다 킹호나 해야겠다. 모조. 모조. 오리아나 한번 주십쇼. 오리아나 한번. 오리아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아나가 요새는 왜 난이블드냐? 나 때랑 다르네. 아 쟤라. 쟤라. 아 사일러스. 사일러스 제일 싫어. 사일러스 이기는 애 없냐? 사일러스 이기는 애? 사일러스는 피하면 돼요. 사일러스는. 가감 먼저 가는 거 하면 되긴 하거든요. 오른이나. 근데 오른 궁이 너무 세고. 나 쉨도 궁이 너무 세고. 오른 궁도 뺏어버리니까. 궁이 안 좋으면서. 구린고. 초가스 해가지고 가감 먼저 가실래요? 아 근데 탱커들은 사일러스. 아 저 레일이야? 세트? 오케이. 세트 궁 그렇게 좋진 않겠다. 쟤한텐. 아 세트로 해서 방어만? 세트 궁. 궁 딸랑 궁만 있으면 사일러스가 좀 애매하잖아. 그죠. 떼긴 해 근데. 연계는 안 돼서. 처음에 무조건 가감 하이핑 가는게. 좀 나름 좋긴 해가지고. 오케이. 무조건 선 가가. 사일러스 스킬이 두 개가 논 타겟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걸 다 맞으면은. 아칼리 같은데? 다 탑칼리 같은데? 탐켄치 배난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칼리. 드레이븐. 드레이븐. 자 정육점 시작되나요? 드레이븐. 아 근데 카이사 클 때까지가 너무 아픈데. 카이사로 드레이븐한테 대? 안됨. 안되죠. 그럼 나 안들이 됨? 아예 안되지. 나 안들이 됨? 아 저 렐도 짜증나서. 내가 탈진 될게. 그래. 아니면 니. 니가 힐 들고 내가 탈진해도 돼. 오리아는 스킨이 뭐가 중요해요? 내 점화가 한 명 있는 게 좋아서 내가. 오케이. 설진을 드릴게. 오케이. 수영장. 아칼리? 아칼리 상대 어떻게 하지? 수영장. 맞죠. 주황색 수영장. 아칼리 상대 형님. 스킬을 딱 피하고. 딱. 잡읍니다. 스킬을 딱 피하고. 스킬을 맞추고. 피하고. 평탄을 딱딱 때리고. 사실 우리가 드레이븐한테 좋기는 좋은데. 크면은. 복귀 받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스. 이게 내가 미드에서. 성장해서 CS 먹는 걸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초반에 사고 안 나면 이길 것 같거든. 응응. 초반에 약한 걸 해가지고. 흠흠. 나 진. 진짜 안 들어갔다. 빠빠빠빠빠빠빠. 아. 세트. 오리아나. 뭐해. 이거. 이거. 루시안 팔질 벗어. 아 근데 이번엔 딜렷. 근데 드레이븐도 막. 팔이. 정말 롱팔은 아닌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5시 여기 와든 어제야 오늘이야? 오늘 오늘 어떻게 살아있어? 나 오늘 아 이거 스마트 키워야 되나 오늘도 미팅 가야 돼 역퍼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모다라 측에 좀 천천히 이따 갈까요? 아 아니야 연기하지 마요 아니아니야 이거 그냥 라인 뒤로 해야돼 이거 오케이 여 뒤로 가자 여 뒤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와드 하나 해줄까요? 안 해도 될지 얘들아 안 올 거 같게 오케이 그냥 대놓고 선의랩 잡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가 맞춰둘 그냥 이거 리시 안 해주셔도 돼요 형도 라인전 주도권 잡으셔도 돼요 두 대 때려줄게요 불러놓고 말이 없어요 얘들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아 개 답답하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영태형 어? 내가 더 답답함 왜 영태형 뭐라 그래? 내가 더 답답한데 이거 앞에서 그렇다고 날 욕하란 얘긴 아니야 이거 타곤산 터뜨려줘 어 상대 선블루 선블루 아닌가? 상대 블루에서 사일러스 왔어 아닐 수도 있어 가짜뉴슬 수도 있어 리시 한 거 같은데요 다 바텀은 리시했고 저 드레이븐 좀 치는 드레이븐 같은데 도끼 줍는 꼬라지 보니까 키어라지 근데 여기 타워에 집어넣으면 미리 미는 이 때리는 의도 없잖아 그러니까 더 밀었어 내가 왜냐면 저쪽이 두 개 남아있거든 저 렐이 선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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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죠 아 지금 렐이 렐 전멸 쓰겠다 오케이 어 선이랩이 안 돼요? 아냐 아냐 내가 너무 밀었어 이 비에고라 나쁘지 않아 아 아깔리 좀 치는 거 같은데 잘 후리네 쌍덕기를 돌리네 큰 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까리 라인 밀죠 셀 빼야 될 거 같은데 방금 풀 썼지 네 풀 썼어요 이거 쳐주시면 아 대포 먹어야겠다 안 보인다 바텀 안 보인 우술 세 개라 아 역시 드레이븐 존나 세게 반피 되네 오 잠깐만 아 저 그냥 살아볼게요 미드 잘한다 그레이븐 아 잘 탈렀네 망해버렸다 아니 근데 이거 여기까지 다 먹고 온 거라 제가 아 잘 치였어 11개 밖에 안 되는데 다 못 먹었을 거 같은데 블루만 먹은 거 같아요 나도 텔 썼음 여기 사일러스 아 비에고 일로 갔어요 형님 오케이 왼쪽 바위기 먹었대 삼렛 뭐야 왜 피가 벌써 찼어 저거 구슬 개 사귀네 저거 어기적 어기적이 아니네 사일러스 사일러스 좀 사귀네 사일러스 좀 사귀네 한번 보여야지 오케이 한번 맛을 보여줘야돼 저렇게 쑥 들어오면 한번 맛을 보여줘야돼 저렇게 쑥 들어오면 인냅 전에 한번 안 보여야 되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고 너무 뒷타이밍으로 들어갔어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니가 뒤에 있으니까 들어 온 거지 제가 윗동선이에요 윗동선 요거 사일를 봐드릴게요 사일바드릴게요 대 전멸 있지 쟤 렐 렐인가 쟤 렐 있는 거 같아 이거 뭐 이거 가신데 이걸 이렇게 맞고 죽는다고? 와 나 이게 왜 없었지 에고 미드 소피 에버미드? 다이븐가 이거? 아니 안 다이브 아카리 6렙 찍으면 죽을텐데 아 못잡았다 삐뽀간다 삐뽀간다 피할만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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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전멸전 썼네 여기가 턴이 유리했는데 아쉽다 아 내가 무리를 또 했네 흠 턱 적어 응 쳐주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이게 와 사일러스 잘한다 아싸 W 빠지고 아깔리 6레벨 나 전멸은 있는데 응 저기 비에고 어디 올 차례지? 아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딸 수 있을까요? 레일 내려온다 응 찍었다 연마 없을 때 한번 가야되는데 나이스 내가 이들을 밀린다 많이 밀린다 애들 좀 하는 애들이긴 할 거예요 응 잘하네 아 프리진 건다 이거 어 이거 라인 어떻게 하냐 괜찮아 괜찮아 너 도라 마시자고 다가 하위템부터 가는 게 나을 거야 레우나도 응 그 분 알겠어 뭐 가지? 8분 선열 몰라 아 왜 안맞아 솔킬만 주지마 솔킬만 뭐야 뭐야 저스키 길봐 아 이거 아예 못 싸우겠다 이거 동글 와도 죽겠는데 아 나 이가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그때 들어갔네 이거 쳐줘 이거 학원사 이거 다이브다 아이씨 어 답이 없다 이거 못잡아게 내 스킬을 못 맞췄어 내 스킬을 못 맞췄어 너무 힘든데 이거 안할까요? 너무 잘하는데 애들이 그냥 잘하는데 아 여어어어어 여석이거 젤밖에 안하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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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런해? 런? 어 이거 다 꺼냈는데 피고부터 때려야되는데 안 돼있다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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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딜 미쳤다 와아아아 저 뭘로 죽은거임? 독? 나일러스 이쪽도까지 썼어요 다시 왔다 잉불걸? 어? 레일도 있다 저기 전라인이 다 털리는구만 나 이쪽으로부터 에고 오나? 이거 바텀 다 1대1 라이브 당해도 죽는데 이거 나 간다 거기로 간다 이거 저 가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궁 있나요? 궁 없어요 나 애는 있을걸? 돌아갔을걸? 아칼리 궁은 짧잖아 아칼리 궁 길어요 저 한번 땡겨보실래요? 네 싸워볼까요? 맞았다 다일러스 탑모빙 탑모빙 야씨 아 왜이렇게 자꾸 화면이 돌아가지? 탑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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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기적 어기적 어 오 쎈 애들이 잡히는데 이거 버려? 버릴까? 어 이거 사일러스에 아니 범판을 졌는데 이렇게 세리들이 잡힌다고? 일 안하는 거 아니야 여기? 드레이븐 척추마디로 쟁가중이래 몇 마디 했다고 정지를 주지 않나 나감 나감 어 왔어요 저 왔어요 뒤에 렐돔 이런 바툰 아예 줘야 돼 이거 아 저 Q 왜 이렇게 자주 쓰냐 저는 뒤에 렐 저는 일단 등쪽으로 돌아볼게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드레이븐 쪽 뒤에 볼까요 아래로 네 오케이 렐도 따라옴 뒤에 렐 렐 볼게요 렐 볼게요 저 렐 볼게요 거기가 있으면 내가 할게 하나도 없어 지금 사람 살려 나감 나감 2분도 올라왔을 것 같은데 2분도 올라왔네 렐 보니까 아까 갔다 아니면 여깄나? 렐 여깄어요 어 이거 너무 센데 나이스 어 이거 너무 트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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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돼요 잘만한데 아 까비 이러면 그냥 렐 보죠 렐 보죠 야 렐드 빠져나와 마나가 없어 마나가 오우 내 땅 허허 에이 퇴씨 에이 퇴씨 에이 퇴씨 밀고 죽자 그냥 와우 뽀삐는 항상 2대1하고 있네 응 너 너 이치철아 너 가지 안 돼 뽀삐 아 그냥 대놓고 다이브해 쑥 쑥 쑥 애퇴씨 하이 퇴씨 prended 에이 어 비비고? 비비고 욕먹고 있고 아빠 W 바랐을걸 야 희철아 너 되게 잘했다 방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피한다고 뭘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뒤에 내가 있어 무리하면 내가 살려줄게 타공산만 터뜨리고 그냥 가서 우물에 있자 이거 부셔지면 게임 끝나 게임 이미 끝났는데 와 존나 아프다 가자 가자 어 궁극기 긴급탈출 여기까지 왔다 고고? 저쪽 합류할거 같은데 안될거 같아요 깊어요 깊어요 빠져야될거 같아요 와 미친놈이네 와 미친놈이네 와 미친놈이네 쌍쌍도끼 돌리고 온다 드레이븐 쌍도끼 돌리고 온다 웅마 있었어 구식 우와 어디가 해볼까요? 빨래하세요 빨래하세요 드레이븐 되요 드레이븐 되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하하하하하하 미친드레이븐 아프다 드라이븐 아깔리 띵 공사공이야 공사공 어 낙스 죽여 아칼레 죽여 상대가 15서렌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 던져주는 느낌인데 빨래하세요 이 판 더 해볼까요? 아니면 단판 할까요? 할 필요가 아예 없을 것 같아 이거 이거는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오케이 할거면 그냥 빨리하고 이기고 자는게 낫지 이거 뭘 매치를 이렇게 하냐? 너무 잘하는데? 내가 붙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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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 가더라도 야 각지에서 토벌당하네 또 한건적 아니 우리가 토벌할거야 뭐 계속 할거야? 난 한 번 깼어 죽어라 잡았나? 뭐야 잡았잖아 비에고 잡았어 저쪽이 이렇게 잘하진 않을거잖아 그죠 잘한다 상대가 다 잘해서 신에게는 아직 떡갈비 천주 비빔밥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너만 먹냐 난 안지고 하루에 삼각김밥을 몇개를 드시는거에요? 아 배고파 뭐 먹고싶다 나도 하지만 먹으면 안되겠지? 왜 안돼? 살찔거 같애 넌 연예인이니까 세트 괜찮지 세트 괜찮지? 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장실좀 더할거야 우리? 막판? 윌마 쉴까요 할까요? 네 아니 아니 이게 적당히 비슷해서 지면은 아 뭐 연습이 됐다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응 게임이 개같네 응 게임이 개같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샤코 밴하지 말아볼까? 샤코 밴하지 말아볼까? 샤코 밴하지 말아볼까? 또 샤코 나오는거 아니겠지? 이랬는데 샤코 나오는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샤코 밴하자 아니야 이번엔 왠지 안나올거 같애 샤코 밴하려면 뭐할게? 어 바텀에서 사로는 한번 오른간다 오르가나 모르가나? 어 너는 뭐 쓰레쉬나 이런거 밴한 쓰레쉬? 나섰요 어 저기 나미 할라그러나? 요즘 루시안 나미 요즘도 세지? 번개 그거 맞지? 뭐 타닥 타닥 되지 않을까? 네 그전만큼은 아닌데 그러세요 아 정말 귀찮은데 그거 그래? 그러면은 남이 죽일 수 있는거 노틸라스 또 케이투플릿 흠흠 미스터 또 깽 응 웹 이제 곧 막판 제일 잘하는거 하나씩 해가지고 딱 이기고 자라가죠 정수야 정수야 내가 노틸하는 이상 끝났어 노틸 노틸 든든하지 루시안 뺏겠네 3캔치 밴드하니까 좀 약해지네 오공 한번 해볼게 오공 오공 괜찮을 것 같아요 한타도 좋고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네 아 오공 왜 응? 좋아 좋아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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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뽑는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잭스에요? 그럼 오공 괜찮음 오공 퐁콩 퐁콩 힌드라 오공은 그냥 무난한 정도 아닐까요? 무난 저 럭스 할게요 오공 갈게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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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오공으로 그냥 반반 갈게 반반 가서 한타 때리나 화장실 좀 오공 아 샤쿠 또 나왔네 아 샤쿠 배나갈걸 아이씨 자 나름나 샤쿠 하쿠가 1티원가봐 유재 계속 나오네 상대 조합이 약간 잘한 애들 같은데 파이크도 그렇고 좀 손 타는거 아네 손 타는거 손 타는거 손 타는거야 손 타는거 손 타는거 손 타는거 손 타는거 손 타는거 손 타는거 형 저 오른 저 스킨 말고 딴거 하면 안돼요? 오케이 천둥군주 토르 갈게 저거 보면 자꾸 직박이 형 생각나가지고 직박이 형이 저것만 하거든 저 아니 시X 샤쿠 또 나왔어 아이씨 개같네 진짜 샤쿠 배냈어야 됐어 아 동화 들어야겠다 박는 흐흫 희철아 야 이번에는 아예 나 껌딱지 북박이 응 나 북박이 할게 안 되겠어 내가 자꾸 뜨면 안 되겠어 아니 샤쿠 오지게 나오네 저 누가 봐도 나자나가 샤쿠 대사인가? 아니 그냥 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실버 전시즌 골드 골드정도 이겨야돼 해내야 돼 샤쿠 골삼 오 샤쿠 왔어 어디서 보였어요? 응 빠질께요 응 어 잠깐만 이거 펼칠께요 그냥 빠질께요 아 어 이거 하지마요 하지마요 네 집 갔다와도 되겠다 넌 가만 가득 샤쿠 여기서 튀어와가지고 먹는거 아니겠지 여기 박스 있음 박스 있음 다음 thrill wir 읗 橙 네 마이크고 나 상대 스펠얼 빠진거있어요? 없음 없소 우릇 빠졌고 우릇 뽑비 빠짐 Essa 얘들아 얘들아 또 난리날나 보네 풍 련도 오키오키 얘들아 내 말이 없어 오 신들아 무빙이 좀 난리인데? 아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신대가 쎄고 풍런 잭스 어 잭스 왕기 시키겠네? 얘들아 이거 이제 채팅창 난리 났을 때 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빠요 그래? 나 다음껍 때림? 그래 오 신들아 잘한다 어? 2랩? 하곤산 어 우리 우리부터 이거 위에 맞춰있을거에요 앙먹고 우리가 어차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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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샷쿠 나왔던 얘기였어? 네 아 시치가 미안 이거 잡는건데 이거 잡는건데 이거 집중 못했다 괜찮아 이거 다시 가야 다시 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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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카여채야되요 이거 나이스 샷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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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카여 와 나이스 난 저 마무리 해 볼게요 되나? 원 standard 아 저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바텀 전멸 다 빠졌습니다 간다잉? 네네 잘쓰겠지? 오케이 이거 가야겠지? 합의부터 갈까? 지켜줄 수가 없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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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어우 저는 집중해야되는데 뭐야 저거 갈까? 안될거 같아 우리가 저쪽은 검 두개 음 가지 말자 오케이 스킬 빠졌는데 고! 노 아 저거 맞았으면 됐는데 아 죽나? 차코 미드 차코 미드 아 아껴 쓰네 차코 아래쪽으로 갔어 아래쪽이지 차코가 안보니 차코가 없어 체력상태가 더 좋지 않아 바텀은 웬만하면 저는 안싸우는게 좋은거 같아 이게 뭐지? 왜있지? 차코가 best 어 웅 나事情 출간 잭스 안보인 잭스 안보인 잭스 안보인 오우 힘들어 좀 어어 아 이 새끼 아씨가 이 새끼 너무 오늘 차를 너무 돌려 하지만 이겨내야돼 아 자코 자코 안죽거든요 그냥 빠질게요 자코 여기 한 분의 일 약간 이게 약간 제가 동선 짜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저까지 약간 말려서 싸우는 턴을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샤크 미드 야미 아 이게 자꾸 끌리니까 턴 아텔 쓰실거였어 아싸 공개올토 잭스도 있네 아 아 좋았다 혼자 다하는구만 오케이 사려야겠다 응 근데 너무 뒤에 있어 너 지금 오케이 나보다는 뒤에 안 있어야 돼 오케이 창콕 어디쯤이었어 죽었지 여봐 중소송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걸렸다 아이템 만들고 계시구나 아 아 이 자식들 파이크 매섭네 뒤에 쓰러가요 역시 오르는 반반가기 참 좋아 나이스 뭐야 이거 왜이래 왜 까불어 샤코 이거 샤코와서 그냥 정비하시는거 같으세요 어 잭스와요 왜 까불지 샤코 밑에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왼 호세 앗 안 되고 어 직가네 신발은 하고 신발은 하고 오케이 3킬 2킬 난리 났네 사실 그냥 지금부터는 안죽기만해도 잘하신거 같 같은데 오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안죽는것만으로도 선방 네네 가자 가자 또 온다 또 왔다 샤코 왔다 일단 저도 오긴 했는데 이게 뭐가 될진 모르겠어요 어 나 죽겠다 뒤로가서 이게 안 다음 여기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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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감 잭스 쭉 빠집니다 잭스 여기 어 잭스 노플 잭스 노플 잭스 노플 니은 뭐까지 그냥 툭툭 치셔도 되요 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어 오 사투리 아 내가 봐주겠지 잭스 왜 안와 잭스 풀 없어 형님 뭐 할까요 고고고 고고고 와 채우를 죽일당했네 스읍 잭스 궁호만 죽일 수 있겠다 아 안되겠다 까라당 아 신돌아 신돌아 여기 신돌아 여기 잭스 풀 뺀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쩐지 니 샷코 때문이구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풀 풀 어쩐지 까불더라 한 대 안 때려줬나 어 이게 안 죽네 평타 안 들어갔나요 한 대 아깝다 어쩐지 까불더라이 한 대 오케이 잡았어 잭스 잡아주마 살 게 없네 집에는 자주 가는데 살 게 없네요 뭐야 여기 아 패치됐지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난데 ㅋㅋㅋㅋ 아 죄송 어 야 샷코가 너무 빡시다 응 아 라인 개그진데 이거 한 번 밀고 가야 되는데 파이크 오는 거 아니겠지 아이씨 뭐야 아 이름 안돼 빼야돼 친구야 친구야 아 아 안되네 무섭네 이제 무서워 잭스 시철아 싸워도돼 싸워도돼 집에 갔는데 자꾸 집에 자꾸 누가 보내네 그러게 아쉽다 어 나 가기 싫은데 왜 자꾸 누가 자꾸 집으로 보내 얘가 진짜 가든요 아래가 진짜 가든요 시철아 바텀 버리자 긴급탈출 미드로 가자 우리 미드 와줘야돼 미드 받아먹자 우리 아니 그럼 안돼 자꾸 그렇게 이거 버리면 아니 저거 부셔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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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하나 부서지면 땡겨서 먹으면 되자 땡겨서 먹으면 여기 신드라 피 얼마나 돼요? 조금 많았어 조금 아 2가 안맞네 오바했다 나이드 요것도 밀고 나 다시 갈게 나 내려가 나 내려가 나 내려가 아이씨 아 텔 패치는 왜 해가지고 이거 이거 먹자 가자 네 그게 없네 아 파이크 템바 CS만 먹고 있어 태블부터 갈까 가갑부터 갈까 이렇게 갇혀있자 고마 밀어주겠지 여기있자 우린 아 여기있으면 알아서 밀어줄듯 그게 아니라 시아도 어디있음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나와줘야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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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만 나오면 흠흠 우리 좀만 나오면 죽어 어 근데 얘가 내가 봤을 때 스파이크 없는거 같거든 그냥 빼자 샤코 미드 샤코 미드 오 마이 갓 아 좋았는데 이거 대포 먹고 응 이거 제가 밀어넣을게요 흠흠 하 어 탑이 아 뭐야 없어 영태형이 에이스야 난 그냥 오른이 아니야 사로 오른이야 사로 오른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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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되졌다 되졌다 하나 더 먹어 아 평탄문 치고 할라고 여기다가 아 아 이거 자 엑스 탈슴 선 탭을 가야되나 뭐가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근데 용 칠거 같은데요 이러면 샤코 아래쪽에 확률이 더 높은데 흠흠흠흠 ls 으어어 départ 창 hand ś 잭스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ryn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오우 아이고여고 나이스 나이스 잭스 안보임 잭스 텔 썼음 아 이거 죽을께요 그냥 저만 죽을께요 차코바텀 700원 저거 먹네 탑을 밀어야겠어 샤코 미드 이거 대포 먹으면 되고 샤코 내려온다 아프지 잭스야 어때 아프 잭스야 아 뒤에 파이크 샤코 오겠네 파이크 미드네 개자기 아니야 미드로 붙어줘 아 이쪽으로 빠지세요 저랑 갈리면 안되는데 이쪽으로 빠지시는게 좋아서 같은데 그쪽에 파이크 있어가지고 우리 미드 집어먹자 희철아 우리 미드 집어먹자 아 너무 멋있어 나감 나감 나도 가는중 나도 가는중 한번에 힘들어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저 되게 많은데 오케 까질게 펠있어 어 안돼 이도한번 가 이도한번 가죠 어깡 잭스 풀 빠짐 억지로 한번 열까요 파하하하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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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 쩍쩍쩍쩍쩍쩍쩍쩍쩍 피가 시야꺼 어디감 루시아 그것도있다 파이크도있다 나 내려가 자꾸 탑이 왔나본데 까부는거 오니까 잭스 오 오 오 자 나 뽑힌 개잘컨네 하아 파이크잖아 용이라도 하죠 용이라도 오케 용 용고 일체로 고 갑시다 마테리 응 응 아 터지겠네 잭스라서 씨 안돼 터지트리지마 안돼 나이스 미드가자 미드 살짝 그냥 빠져서 받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분이 너무 많아서 넌 뒤졌다 그것도 먹고 데코도 먹으면 될거같아 아우 오랜만에 만찬이네 오우 오우 탐 뭐야 아 아쉽다 으아악 오우 잡았고 근데 뭐하지 이 루시아는 하아 밑으로 내려갈걸 에이 아 저랑 바텀하죠 어 뭐야 이거 여는추천이나 와있지 합구하겠네 이거 오우 씨 나도 나도 탁감 아 이게 안죽어 이게 이게 안죽어 케이틀의 궁이 바뀌었나보네 신기하네 스킨인가 어 이거 스킨이 아 아 비드 야 못파 야 못파 없네 흑하니까 죽어버리네 응 다시 와드 내려가자 용 3번 루시안 탑 뭐야 왜 미드에 아무도 없지 이네 형혼잔데 형혼잔데 거기 거기 형혼자 빼야돼 빼야돼 자꾸 너무 세서 안될 듯 오케이 많이 잘때렸다 루시아놈 나 궁 있어 바텀에 잭스 잭스 바텀 오케 깜짝 와드 와드 채울게요 야 저거 야무지게 부수네 미드감 응 얼마지 가갑 천원 왜이렇게 비싸 가갑 루시안만 잡으면 되는거지 루시안 샤코 아뇨 파이크도 있어요 세명 우린 뽀삐 죽으면 안되 우린 뽀삐 죽으면 안되고 저쪽은 세명 죽여야돼 잭스 바텀 이거 탑 한번 먹 꼭 오시면 될거같아요 영태형 오오오오 파이크 나 가고있어 오오 저거 너무 열받는다 못쌌어 오케이 어 깜깜해 뭐야 뒤에 뒤에 조심 어 이거 미드 미드 푸시하자 미드 푸시하자 저기 어그로 꼴리죠 왼쪽 이거 탑 탁 탁 아 나 이거 미드도 못 먹겠다 잭스 바텀 미는데 응 바텀 어 이차 하죠 이차 하죠 신드라 온다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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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드 간다고? 가짠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같은데? 나이스 제압차 내가 바텀 막음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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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젝스 치는 나겠다 스프리트 나 사람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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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궁이 있구나 아직 아아 민기적 민족이 됐네 나랑 젝스 둘 다 못해 으아아아 루시루시 루시 루시안 젝스 14렙이네 이거 가이브하면 죽을거 같은데 나 여기 마드 으흠 용 도 있고 발언도 있고 어 저거 저거 파이크 아니 뭐 이게 안보.. 안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지? 여기 아니 그냥 와서 훅 팍하니까 죽어버리네 어 푹하면 죽어 이거 왠지 바롱 왔을 것 같아서 용 밀고 나가서 용이라도 먹어볼까요? 돈 조금이라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파이크 깝 치네 욕먹었네 안전하게 욕먹었네 파이크 루시안 미드 여기 파이크 내려간다 내려갔다 조심 어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오른도 내려오는데 줄께요 줄께요 근데 5대4니까 일련놔 흠흠 아 젝스 CS 다 먹었네 진짜 어 나 이거 그거 된다 뽀삐? 뽀삐 그 다음에 돌아다니껀나 오오 갈까? 위에 갈까? 나 궁 있어 가도 돼 나이스 나이스 샷코 또 올 것 같은데 샷코 타 여봐 여기 있잖아 나도 간 나이스 나이스 루시안 여기 있거든 나 캐리 슬리가 바텀 막 잭스가 섹스 궁 까지 써도 보셔도 돼요 구까지 다 써도 돼요 영택님 나이스 어 빨리 이거 다 해면 될 것 같은데 뒤에 친드라 왔어 친드라 위에 그냥 이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스 아 바론 아 애매하다 아 바텀 좆돌리네 다음 땐 뭐 란도? 이거 바론도 안 되겠지 당연히 네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잭스 잭스 잡아 잭스 잡아 잭스 잡아 잭스 잡아 와 뭐야 이 새끼 잭스 잡아 형 돌아오세요 형 돌아오세요 이 새끼 뭐야 야 친드라 왜 이렇게 아프냐 점프가 왜 두번이나 있어 쟤 파이크다 아 아 전멸 자 잭스 잡아 파이크 뭐 있나? 파이크 왜 깝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굿 나이스 나이스 오 굿 나이스 어른들에게 덤빌라니 발음을 너무 잘 굴리시는데요 우리가 백도우만 괜찮으면 응 루시안 바텀? 나 궁원 어? 텔 텔 여기 텔 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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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뽀개 못뽀개 못뽀개고 뭐야 자꾸 아 아이씨 박수 잭스 마무리 어? 샤코 어디갔어요 샤코지 여기로 빠졌어요 루시안 루시안 어 장학금을 주네? 이거 라인이 이거 비벼졌는데 조금 야간 밖에 그냥 아 샤코있다 나 뒤졌다 빼자 빼자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 아하 여기 좀 다시 미드가야되는데 응 응 내가 궁으로 클리어함 진배야 뭐야 우리 럭스 있었어? 저 있죠 럭스 있었어래 진배야 응 나 이제 나 때리면 피읍 잘 안된다 체한다 응 응 응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 독어독 준비 루시루시루시고 루시루시고 루시안 루시안 우리가 꼬박꼬박 장학금 다 타먹었거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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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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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개발해줄게 무기 무기 개발 어 미드 바텀 먹어요 미드 바텀 타면 다 먹어요 어 셔코 미드 바텀 먹으면서 앞으로 나가요 미드 바텀? 오케이 미드 미드로 갈게요 꿈있어 응 즉미 뒤에 바이크 뒤에 샷바 샷바 여기여기 이거 럭스야 나한테 빌린다 정확하게 럭스를 중심으로 바이크 샷코 잭스가 딱 벤치마크를 그리고 있어 내가 맛집인가 봐 이 새끼들 이거 용 가보자 아 나 돈이 좀 많은데 파이크 여깄어 미드 라인 한 번만 밀면서 와줘요 제가 용 밀어내고 있을게요 이게 우리 형 탁 가면 안 돼요 탁 가면 안 돼요 미드 미드 가면서 가자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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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괜찮아 내가 죽고 잡았으면 이 짓이야 응 가자 승든 탑이네 이거 이거 야 이렇게 할 거야 그냥 탑 다 뚫리는데 탑 갈까? 텔 탈게나 이거 그냥 혼자 먹고 아니 텔 텔은 지금 쓰는 거 너무 아깝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어 여기 루시안이다 어 잠깐만요 어 내가 먹었네 어 내가 먹었네 잭스 어디있어 잭스 우리가 운영면에서 지금 아 근데 이거 저 수마가 없어요 응 내가 막아줌 아싸 장학금 아싸 장학금 장학금 꿀맛이죠 깜깜해서 애들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조심해야되 오른 안돋듬 와 나 이번판 너무 못하는데 난 뭐가지 한방에 합격해 컸스 에이피가 있어서 마방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허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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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하지만 죽었어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잡아봐 잡아봐 흠 나이스 럭스 커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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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만 있어 미드만 사이드 딴 사람 가라 그래 근데 안 가니깐 계속 날아도 가야지 뭐 이게 테리스 럭스랑 이제 테리 쓰면 이게 번갈아서 가져야 되는데 왔다 갔다를 지금 여기도 아까 아무도 안 가고 다 우르르 가서 이게 다 뚫린거거든 그러면은 테리 있는 사람이 이걸 좀 미리 보고 이걸 갖으면 좋을 거 같아 럭스 사이드 못 가긴 해요. 럭스 사이브 당해요. 나 없어. 내가 테리 할게. 타워 감싸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럭스들이 지금. 내가 바론, 바론 와담. 럭스 템 업글. 알겠습니다. 100%입니다. 나는 그럼 도냐를 안 갑니다. 어? 나, 난가? 미드 이거, 이런 거. 이거 먹을까요? 파이클? 아, 이거. 파이클을 잡기 힘들어. 신드라 먹냐. 이거 먹고 바텀으로 가. 밀면서 가자. 여기 와드하고 바른쪽에 숨어있을까? 텔 60초. 그러기에는 바위개를 먹혀놔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어? 뒤에 샷코다. 샷코 뒤에. 잭스 바텀. 잭스 바텀. 근데 럭스가 없어가지고 우리. 럭스 없는데 너무 깊은 거 아님? 나. 없어도. 어 잭스랑 다 있네? 바텀에 둘. 바텀에 둘. 바텀에 둘. 이거 아예 저기 있는. 쪽가장인데? 여기 가자. 이러면은. 내가 탐? 갈 사람 없네. 사이드 갈 사람이. 뭐야? 내가 바텀감. 어 이거 차라리 사이드를 제가 바텀게요. 오르나가. 응. 너가 가면 아예 우리가 없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씨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드 갈게. 오케이. 이거 약간 바론 쪽 우빙 찍었어야지. 그거? 나 텔 온다. 5초. 잭스를 아마 짱트고 있을게. 네. 잭스 쌀 것 같긴 한데. 미드라인 밀고 나가죠. 오케이. 미드라인. 어? 아씨. 잭스. 잠깐 눈돌린 사이에 암살 당했네. 아아. 잭스 왜 이렇게 쎄졌어. 이제 후관인가 역시. 죽여야 돼. 나이스 겨우. 미친 대마시의. 비체마녀. 조작을 했지. 이가 딱 있었는데. 값. 다론 가는 중. 값. 오오. 오 후두두두둑. 가라. 아니 이거 그만 밀고 이거 밀어야지. 종수야 종수야. 이거 아까부터 올라오고 있잖아. 가라. 가라. 어. 삐뽀. 삐뽀해보아. 삐뽀.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아니 아니 너 미친 자식이구나. 나도 감. 나도 참전한다. 아니 진짜. 싸꼬와. 자 싸꼬. 튀어. 옆에. 루시안도 있어. 튀어야 돼. 아 계열 받다. 나 옴. 어. 어어. 되게. 세줬네 총은. 오. 신들아 저거. 선 넘는데. 어? 서로 안 맞추고? 여거다 루시안 루시안 그거냐? 어... 너무 아깝다 쎄나의 폭주 이게 찐? 나이스 못잡나? 루? 어 나이스 나이스 집집집 집집집이야 아싸 드디어 내 차례구나 이걸 쓸 자격은 있겠지 날 실망시키지말게 아아 가는 중 가는 중 파일까진 있네 주로 나가서 용이라도? 어 조금씩 오케이 뒤에 봐줘 뒤에 함께 봐야돼 나이스 우와 오케이 그 용용용 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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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미나 될거 같냐 이거 탁고 올거 같은데 백도하면 어떡하지? 백도 될거 같긴해요 될거 같긴해요 먹을 수 있어요 태로 백배라 백백백백 크 пок 긴 굿 굿 석세스 400원만 밖에 나갈 필요가 없죠 알아서 들어와 주니까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밥만 먹으면 돼 사료만 먹어 사료만 우리 강해진다 밖에 뭐 없어 다 죽었어 강해지고 있어 우리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이렇게 당겨질 때 한타 두 번 정도 이기면 게임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저거 저거 파이크 저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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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 본거 같은데? 밑에 루시안 오른 기스도 안나네 나 궁있다 나 2인치 걸게 보고 네 좋아요 잭스도 온다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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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요 뒤에 잭스 뒤에 잭스 잭스 백도어 아 잭스 와 어어 아 아 아 내가 시 시철이 1초 없는 판 사이에 잭 막아 콤보를 너무 너무 자른다 응 잭스 아까 자 아 케이틀린 말고 응 초반에 졸라 센 거 뭐 있지 그런거 해야 되나 아니 케이틀린도 세 그냥 그냥 케이틀린 초반에 너무 할게 없어서 아니 그냥 상대방이잖아 케이틀린 라인전 이번에 솔직히 할만 했거든 내가 내가 좀 못 맞춰 아니 그래도 프로게임 박정서 유저님 잘했어요 아 내가 한눈 딱 파니까 그냥 바로 애들이 와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 다 보면 앞에 한명 한마리 있으면 그거를 다 막 쫓아가니까 그게 예를들어 샵을 먹다가도 바텀에서 상대 미니언이 올라오는 거를 보이잖아 미니매비 그럼 어느정도 먹고 이걸 턴에서 그리로 가서 포탑 최대한 피 덜 깎이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것만 계속 먹고 다른 미니언 올라오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털리는 거 같아 우리가 한타하면은 잘하는 거 같거든 다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동수로 붙으면 우리가 지니까 수 많을 때 따라 당기다가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킬 스코어를 따라가가지고 장비 맞춰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동수로 붙으면 우리가 쳐 왜냐면 항상 라인전 단계에서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구차 메타가 되는 거야 이제 한 명이라도 따라다니면서 킬 따서 장비 장착하려고 방구차 추억이다 방구차 추억이다 방구차가 되게 돼 이게 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타워 하나하나 야금야금 나가고 이제 네 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지 한타를 잘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하면 됩니다 그 당구 처음 할 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천장에서 섀도우 당구 하면서 즐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섀도우롤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충분히 이제 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제 쉑쉑 하면서 천장에다가 당구대 형범아 너 원딜 할 줄 알아? 내가 서풋을 해볼까? 어 원래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중반부터 현민이랑 맵 보고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너 원딜 잘 할 것 같거든 오 그래요? 한번 봐야 돼 니가 더요?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럴까? 네 이거는 섀도우 섀도우롤로 가죠 우리는 그리고 자면서 연습할까요? 네 자면서 하고 그 누구야 프로야구 선수님들이 잘하시나? 아니 근데 저희 잡히는 사람들보단 티어 좀 낮을긴 할걸요 약간 낮을걸요 잡히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긴 잘하긴 했었는데 이게 뒷부분 가면서 나도 좀 막 멘탈 나오고 졸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사실 중반부터는 정글이 현민이가 혼자 이걸 다 보고 이거 지시하고 이게 진짜 빡시단 말이야 안 되지 어 그래서 너가 원딜을 하고 내가 서풋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어쨌거나 나는 그래도 맵을 좀 보면서 내가 원딜 하면서 맵을 볼래니까 약간 그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라서 어 근데 그거는 니가 나랑 원딜 한판 하면은 쏙 들어가 아니 왜 어? 저는 침착매 원딜 반대합니다 김희철님이 더 잘합니다 왜냐면은 그 월냥이 형이 한번 맛 좀 봤어 저는 희철님이 더 잘할 것 같고요 침착매 형 그냥 한번 해보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우리 팀의 그거는 문제는 어 정글은 뭐 현미님이 뭐 잘하고 당연히 잘하고 탑이 생각 혼자 다요 혼자 저만 잘하면 이겨요 지금 자기 그렇게 나왔어 우리는 왜냐면 너랑 나랑은 이게 서로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을 수가 없는게 너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안 들어가고 싶어 이게 둘의 잘못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다가 나도 멘탈이 쓰레기니까 멘탈 나가면 그냥 마이크 끄고 그냥 혼자 그냥 아씨 혼자 뭐라도 해야되는데 뭐라도 해야되는데 이러다가 자꾸 죽고 나는 너 못한다고 생각 안하거든 아니 내 스킬샷이 되게 안좋아 지금 한 최근 아까 세 판 정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들어가고 빠지고 이 합은 그 다음 문제고 스킬샷이 일단 안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자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내가 맞추면은 탑 상수 가져가고 정글 가져가고 미드 뭐 가져가고 하면서 바텀 하면은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방구차 메타도 없어져 왜냐하면 이제 템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어 그냥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너랑 내가 바텀에서 최대한 정글한테 부담을 안줘야? 정글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드 나 탑을 뺑뺑이 돌면서 풀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너도 나도 성격이 있으니까 이 새끼들한테 뚜드려 맞는 게 빡치는 거야 난 나도 약간 그러거든 그래서 나도 탑에서 막 뚜드려 맞는 캐릭터 잘 못한단 말이야 이 개새끼가 날 쳐 이런 느낌이니까 개새끼가 날 쳐?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내가 방금도 하면서 아 나도 진짜 개 병신이다 이런게 예를 들면 노틸이 Q가 분명 안 맞았어 어 그러면 너랑 나랑 이게 빼야되거든? 그치 근데 너는 아 이 새끼 그냥 평타한데 갈겨서 스톱 먹여야겠다 하고 갈겨 근데 나도 머릿속에서는 아 노틸이 Q 빠졌으니까 저쪽 터내니까 빠져야지 하고 뒤로 가다가 예를 들어 루시안이 그냥 깨작깨작 거려 그럼 아 이 새끼 발재간 싸대기 날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막 들어가다가 이제 둘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2초간 오디오가 없어져 사실 바텀은 진짜 참을성도 갖고 냉정하게 되면 우리가 선수가 아니고 우리가 졸라 캐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희철이 지금 좀 악상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맞아? 좀 써놔 오선지 좀 사서 좀 써놔 나 지금 약간 Like a Seraphim 노래 졸라 부를 수 있어 근데 이거 피드백은 좋지만 솔직히 지금 한판들은 의미있는 판이 별로 없어요 아 사람이 잘해서 티어 차이 나는 판이나 이런 판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연습이 안 돼 이건 연습이 안 되고 원래 자나 때나 다른 사람들도 봐도 스크림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그냥 자리에 돌리면은 그냥 개털리는 판도 많거든요 전혀 연습이 안 돼서 연습 상대를 하려면 제대로 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팀게임이 안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냥 그쪽이 티어가 높거나 그런 거에 그냥 휘둘르는 거라 이런 거는 피드백에 할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해보면은 티어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게 좀 되지 저는 내 생각이네요 형님을 최고의 방송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확히 왜냐면 일단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이거 이거 굉장히 나이스한데 내가 너무 그래도 더 센 사람이랑 해서 버티는 강한 사람이랑 해서 이걸로 갔는데 근데 사실 형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그니까 더 세고 싶으면 티어를 좀 높게 구하면 돼요 맞춰서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걸 연습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거든 그쵸 근데 너무 이게 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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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같은데 이게 개 털리면은 공자 뭐 부처님 오셔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상대가 좀 되던가 아니면 이기 좀 이기는 판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털리면은 이게 다 텐션 떨어지고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오늘 명언을 많이 쏟아내시네요 아니면은 다음에 연습할 때 스트리머 분 중에서 도와주실 분 있으면 상대방으로 배돌아지나 단군 몇 명 해가지고 5대5로 붙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율행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운 좋게 티어 맞게 한다던지 아니면 우리가 압도적이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개 털리면은 재미 하나도 없고 피드백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티어가 안 맞게 잡힐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 원래 자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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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 고무줄입니다 자랭은 원래 좀 고무줄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랭 안 돌리는 계정 뭐 이런 거 이제 찾기도 쉽고 5팀 지금 시간대도 그렇고 원래 그래요 가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계속 돌리면은 티어가 맞춰서 들어갈텐데 판수가 적어가지고 원래 그래 뭐 진짜 나 할만해 하던데 월량이형 월량이형 최근에 탈문을 읽어요? 왜 이렇게 명언을 명언을 이렇게 잘해 올은 괜찮았어 올은 좋더라 어떻게 좋더라 촬영을 같이 하고 왔는데 와 지금 형 말을 들으니까 아 이래서 괜히 이게 탑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오는데 이찬아 너는 그 강호동님이 롤모델이야? 아니 롤모델이기보단 나랑 마인드가 완전 달라 아니 롤할 때마다 한 명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 예시같이 아 왜냐면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롤은 새벽에 하지만 시청자들도 시청자들도 새벽인데? 유튜브에서 볼 때는 시청자들을 저녁에 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볼 때는 오후 7시야 아 왜냐면 나는 그래서 호동이형 처음 보고 신기했던 게 나는 호동이형은 무조건 시청자가 1번이야 근데 나는 내가 1번이거든? 아 그치 그리고 호동이형은 예를 들어 안윤영이면 나오는 게스트가 무조건 1번이야 근데 나는 게스트가 어차피 왔다 가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컨디션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거나 게스트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계속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호동이형은 늘 피곤해도 새벽에 찍어도 늘 시청자 늘 시청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6년을 넘게 하니까 나도 어디 가서 나 현민이랑 뭐 밖에서 술 먹거나 그러면 나 막 취하면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나 다 찍어줘 왜냐 사진 찍는 그 순간은 3초, 5초지만 그 동자에게는 이게 최소 뭐 며칠 몇 주 길게는 몇 달 평생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걸 나는 호동이형이랑 일하면서 알았어 맞네 맞네 희철이 또 탈모 탈모도 읽었네 좋아 무조건 이건 시청자가 1번이야 그러면 다음에 근데 영태형 저희가 다음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팀 연습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이거를 내가 스킬샷 잘 맞추면 이겨요 내가 못 맞추면 치고 그래서 제가 특훈을 하고 오겠습니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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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니까 이게 자율의 의미 없어요 알리스타는 스킬샷이 삑 날 수가 없어요 알리스타를 연습해 오겠습니다 비밀병기로 내가 봤을 땐 우리 진짜 거의 슬램덩그에 북산처럼 온 힘을 다 실었잖아 내가 봤을 땐 18일날 경기하고 다 롤 삭제할 것 같아 꼭 롤 많이 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내 롤은 한껏 해이해진 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롤이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삭제 한 번씩 합니다 왜냐면 나는 일단 나를 정지 먹은 거에 있어서 나는 몹시 노했고 예 이빨 좀 깠다고 이거에 몹시 노해서 이미 정내미가 떨어진 데다가 아까 랭크 그렇게 막 삐뚤지게 잡힌 거 보고 뚜껑이 확 열리네 이거 판수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너 최근이니까 참아야 돼 여기서 더 하면은 7일 정지되는데 대회날 너 못 나올 수 있어 그래? 그건 좀 네 몸은 좀 챙겨줬으면 해 왜냐하면 너 7일 정지라도 먹었는데 대회날 네가 못 나온다 그게 되게 곤란하거든 다른 계정으로 갖고 오면 되잖아 안 되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치 만약에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계정이 다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어 어? 이유가 어 솔랭에서 남탓해서 오늘 대회에 참가 못하게 됐습니다 악상이 떠올랐어 이유가 악상이 떠올랐어 이러면은 골치 아파요 네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원래 명곡은 명곡은 하루만에 쓴다잖아 하하하하 저희만 자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잘자요 다음에 또 정수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정수 죽어가네 이렇게 게임을 개떨렸지만 멘탈 케어를 하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사정입니다 희철이가 성격이 좋아 이때 소주 오지게 갈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씨 내가 그러면 게임하면서 앞으로 욕을 좀 하지 말아야겠네 나 욕 잘 안하거든 그치 착한 욕이지 니가 하는 욕은 이거는 호동이 형이랑 그래서 이건 마인드가 다지 호동이 형은 여기서 만약 하다가 상대가 막 욕해 호동이 형은 이것도 뭐 참아야지 다 그 마인드면 이것도 우리가 버는 돈에 있으니까 그 마인드면 나는 형님 아니 저 저 새끼가 욕하는데 난 뭐 욕하면 안 돼요? 게임에서 그래서 나는 같이 욕하지 거의 호동이 형님이 라비네 라비 역할이네 현명한 사람 롤이네 다 진짜 되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네 아니 강호동 형님은 롤 안하십니까? 근데 내가 호동이 형도 롤하면은 바로 저 저 저 저 개새끼 아 강호동님은 바로 이제 탑같은데 가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이거 할 거 같은데 나만 바로 바로 욕 나오지 약간 탑 탑쪽 스타일이신 거 같은데 탑 우리 같은 탑이야 그치 욕 참기 힘들어요 이 게임이 원래 이게 좀 진짜 좀 힘들어 이게 이게 희철이가 성격이 좋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 게임하면서 뭐 욕도 할 수 있지 뭐 진짜 막 베스레이 같은 패드립 이런 거는 진짜 모가지를 날려야 되지만 아무튼 재밌다 그래도 아 술 한잔 하고 싶네 다들 목간수 잘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아 이게 당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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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좀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야되나 당일날 연습은 좀 몇시죠? 저녁이니까 뭐 낮에 한 두세판 아니 좀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의미 없어 아니 뭐 우리 연습한 거 아니잖아 그냥 앞면 뜬 거잖아 그치 뭐 이벤트 전인데 연습을 우리가 안 했는데 그쵸 뭐 그냥 이야기 한 거지 이야기 그냥 우리 18일날 7시 경기인가? 7시에 모여서 8시 하나 그럴텐데 그러면 한 되면은 뭐 5시? 6시쯤에 그냥 손이나 한번 풀고 응 모여서 미리 그래 미리 모여서 한 판 정도 손 푸는 거 좋겠다 그게 좋겠네 왜냐면 5판 3선 승제면은 2대2까지는 가도록 만들더라고 상대팀에 내가 부탁을 해서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 야구선수 여러분 아 근데 그분들은 진짜 선수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 나의 방송이니까 여러분 시청자가 1순위입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 어차피 너무 차이 나면 질캠픽 할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게 있어 질캠픽을 해줬는데도 지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돼야 돼 그게 이제 종종 나오죠 그런 그림이 저쪽에서 이제 본인의 최고 무기로 했는데 너무 개발라버렸어 우리를 그럼 너무 갑분싸지 그 다음에 포지션 섞었는데 포지션 섞었는데 섞은 팀이 이겨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아 섞으면 되겠다 아니 포지션 섞었는데 치면 힘들죠 그니까 제가 만약에 탑가고 막 희철이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이기면은 진짜 그 걷잡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하긴 막 억지로 막 누가 봐도 티나게 원딜 막 아이 번 그치 막 서폰 막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럼 이제 악상이 그냥 뭐 가요 정도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교향곡으로 떠오르지 거의 그냥 뭐 오케스트라급으로 크게 써야지 이제 암튼 그거는 이제 잘 해야되고 어 끝나고 롤 대회 끝나고 또 뭐 게임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하고 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보자 시청자분들께 개 털리는 모습만 보이지 말자 음 오케이 오늘 너무 털려가지고 왜 그때도 털릴 거 같냐 희철아 어 그 그 좀 니가 좀 신기가 있는 거 같애 와 쫙쫙 빠졌네 너 그 딱 순간적으로 느꼈어? 너 좀 신기 있잖아 왜냐면 응 이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다섯 명이 너무 안 맞은 거 보이지? 근데 보이지? 너 보이지? 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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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미래 너도 봤어? 어? 한 명이 보면은 어? 그거 환시지만 같이 보면은 이거는 진짜 미래야 야 이게 확오네 확오네 실체 있는 거지 같이 봤으면 아 이게 눈물나는데 이게 아 눈물나지 않아 오현민군? 다패배는 다패배나? 현민군? 가셨나? 아 저 2점 덧고 왔습니다 아 2점 덧고 왔습니다 아 2점 덧고 왔습니다 자네는 잘했네 자네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치아건강의 외복이에요 아 아닙니다 이대로만 해주게 뽀삐 밴 당하면 우리 어떡하냐 근데 그..할게요 맞아 뽀삐 밴 당할 확률이 너무 높고 뽀삐가 진짜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긴 하는데 이제 슬 자야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피드백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갑자기 롤삐기 개새끼들아 이러고 자러 가는 거 아니야? 악상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 어 그 모든 라인이 라이저를 할 때 탑 싸워야 하면 그땐 탑만 싸워요 보 싸워야 하면 그땐 본만 싸우고 아 절대 싸우지 말고 안 할 때는 안 싸우면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아 오케이 참을게요 우리가 참으면 이길 수 있어요 다 말년아 참자 나도 진짜 싸우고 싶거든 근데 우리 참자 참아보자 근데 저한테 저한테 내 생각에는 저 둘이 둘이 좀 주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더? 저는 못 참는 병이 있어요 다텀 주호 이길 하면 참아야 돼 상대방이 상대 원딜 서포트 오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자 그니까 내가 뭐를 못참냐면은 응 안 싸우고 싶은데 라인이 있으면 물려 물려 그러면 형 그 들어가는 스킬을 안 찍어보는 건 어때요? 아니 물려요 내가 물려 상대방 그 무는 캐릭터가 있으면 아 아 이 스키 아이디도 오히려 못 참아내 이제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망치는 것도 있는데 어 안 들어가야지 하는데 포지션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물린다거나 그래서 아예 그냥 너가 노티를 하면 우리가 3단 밴을 하자 블리츠 쓰레시 파이크 응 또 땡기는 새끼 뭐있냐 좀 있어 이렇게 밴을 어 어 챔프가 진짜 많아지긴 많아졌구나 아모모 야 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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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있어 그냥 딱 무는 거 알리스타 뭐 땡기는 걸 해 땡기는 거 블리츠를 하면 되겠다 블리츠 땡겨오는 거 들어가지 말고 그럼 되겠다 너 블리츠 잘해? 나 블리츠 고수지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 싸우지 말자 참고 참자 있네 그래 알았어 그럼 저희 각자가 그걸 참는 걸 연습하는 걸로 하면서 오늘 자리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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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하고 가죠 자 그래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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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산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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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인드 아주 좋아 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변한다 그랬는데 현민이가 자 갱 갈게요 갱 갈게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근데 그때도 참어 그럼 그땐 현민이가 욕해도 인정 이것도 알아야 돼요 현민씨 그 오다를 하잖아요 뭐 물어요 뭐 할 때 있잖아요 네 집중하면 또 안 들립니다 집중하면 오다가 안 들려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있지만 제 것 빼고 나머지 세 명 마이크 다 내려놔 줬어요 하하하하하하 그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그거보다는 목소리 자체가 안 들리니까 손 같은데 네 바늘같은게 연결해서 말하면 쿡쿡쿡 찌르게 이렇게 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계적인 장치가 내가 봤을 땐 병건이랑 나랑 이빨 까는 걸로 원대 서포트 했으면 챌린저 천점 넘었을 것 같아 그치 우리 이빨 터는 걸로만 갔으면 상대에 잼 넣고 왜 왜 뇌파로 조종하는 어?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과학기술이 아직도 왜 발달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엔 챌린저 뇌파가 더 똑똑하지 않을까? 하하하하 뇌파로 하면 안 돼 내 뇌파는 또 느릴 것 같아 뇌파도 뇌파도 느릴 것 같아 그만 하죠 그만하고 아 좋습니다 쉬죠 뭐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야 잠이 깼다 나는 잠이 깼어 큰일났네 피쳐라 그래도 그래도 그냥 자 술 먹고 자지 말고 어 그럼 그럼 좋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참자 참자 가자 가자 5월에 5월에 침질질 아니 우리팀 뭐였냐 5월에 침철철 해벌레 해벌레 구 안녕 안녕 파이팅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희철이가 참 성격이 진짜 좋네 음 성격이 그 음 악상을 저렇게 저렇게 일해도 참아? 악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음 애가 착해요 거기다 거기다 일하고 왔어 미철이는 아까 쌍용박 된다고? 근데 그 욕이 그 욕이 아니지 현상에 대한 욕이지 그니까 사람을 향해 욕을 하진 않잖아 그 족같은 상황에 대해 욕을 이제 악상이 떠오르는 걸 이제 날리는 건데 그치 어떤 감탄사의 욕이지 좀 다르죠 현민씨는 뭐 당연히 생불이고 아 이게 내가 맞추면 돼 내가 맞추면 돼 내가 맞추면 돼 이게 스킬이 안 맞냐 요거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다 봤거든요 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아무리 채팅창에 써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내가 1초 전에 콜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했지 다 알지 포지션 이상하다? 그니까 이러지 그치 포지션을 알면 거기 안 있지 그치 포지션이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다? 뒤에 있으면 또 뒤에 있는 것 같고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서포트인데 서포트 플레이를 원딜이 맞춰줘야 되는 좀 이기적인 서포트야 원래 서포트이 원딜한테 맞춰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나에게 뭐 뭐가 들어오잖아 그럼 그걸 신경쓰야 다 꼬여 뭔지 알아요? 그니까 이런 거야 나는 지금 물면 좋을 것 같은데 물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꼬여 나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안 들어가야 되나? 다 언제는 언제 들어가야 되나? 아예 안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꼬여 그러면서 스킬샷이 다 이상해져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맘대로 해가지고 한번 말아먹으면 이제 나도 내가 불신이 생기니까 상대방을 말을 듣는 거랑 이게 달라죠 그니까 아저씨의 말을 듣는 게 계속 말을 해줄 순 없잖아 그럼 상대방이 계속 원딜로 견제를 막 계속 들어가 원딜이 막 막고 있어 우리 원딜이 그럼 그냥 계속 옆에서 멀뚱멀뚱 봐? 내가 딜폿이 아닌데? 그럼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들어가는 챔밖에 못해 나는 그니까 거기서부터 꼬여 원딜이 이제 저쪽 원딜이랑 막 그렇게 막 막 툭툭 치는데 내가 하는 게 없으면은 나도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보는 각이 안 맞는다고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불신이 생기면서 되게 수동적으로 들어가니까 해 말어 여기서부터 이제 과부하 걸려 결국은 내가 그 옛날에도 느꼈는데 어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보는 내가 보는 각이 안 통하는 수준이 조금 이제 높아지면은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완전 하자가 생겨 플레이에 근데 그 갭이 되게 큰 거야 나는 자신을 의심하지 마가 아니고 내가 본 각이 틀렸어 실제로 그래서 조져 조지고 나면 더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 플레이에 확신이 없거든 주눅드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느낌 내가 의기소침한다기 보다는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니 버벅거려 이제 이걸 물어? 뭘 해? 하면은 막 어어어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점점 근데 내 수준대랑 비슷한 내가 있으면은 내가 보는 각이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스킬을 내가 예상한 대로 가니까 되는 거야 근데 잘하는 사람은 내가 예상한 거보다 분명히 이동 스킬을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나를 빨아들인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되니까 내가 이제 던지는 게 되잖아 그치? 내 나랑 실력이 비슷하면은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야 근데 그 차이가 되게 심하다는 거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판이 되면은 구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막 막 올라오는데 다 의미가 없어 내가 뭔가 그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지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뭘 해 뭘 해 이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유리할 때 잘 고치는 게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유리하게 되는 이유가 유리하게 되는 이유가 유리하게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실력이 나랑 비슷해야 돼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예상이 되고 비슷한 각이 나와야 돼 각 잡는 서폰만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니까 참으면 된다는 게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얘기를 해봐요 그럼 내가 이거 그걸 줄게 진흥금 줄 테니까 어떻게 참는지를 알려줘 내가 궁금해서 그래 원딜이 막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성공하냐는 얘기야 내 말은 앞으로 가서 대신 말해줘 그래 맞잖아 그럼 둘 다 걸레짝이 돼 안 들어가고 그냥 막기만 해 그럼 걸레짝이 돼 결국은 그래 원래 각을 봐서 딜교환을 이쁘게 가야지 원딜의 그 라인존 구도가 주도권이 생기면서 내가 대놓고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거야 근데 딜교환이 아예 없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은 그렇잖아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팁이라는 그 팁 그 팁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냥 당연한 당연 말로는 쉬운 얘기? 좀 이게 좀 이게 어려워 방장님이 너무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방장님 또 뒤에 있대 앞에 있대 뒤에 있대 내가 앞에 없으면은 원딜이 더 노출돼서 앞에 있는 건데 앞에 있다가 왔다갔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포지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그 정도 실력이라서 근데 확실히 내가 그걸 못 봐 정글이 상대 정글이 안 보이는데 정글까지 생각을 하면 각 보는 게 이게 뭔지 알죠? 상대방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물면 너무 이쁜 그림이 나와 그러면은 그 순간적으로 정글이 뭐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계속 놓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된 플레이야 정글을 감안 안하고 하는 플레이가 그러니까 그냥 뽑기식 이닛이지 뽑기식 이닛이 했는데 어? 받침 없네? 그럼 오케이 근데 있네? 아 조졌네? 아 그럼 다음판 이거 이거야 근데 이게 이게 안 돼 순발력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의식하면은 계속 저 터지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눈치를 보고 뭘 하고 계속 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김완선도 내가 그니까 어중간한 위치가 김완선이야 사실은 그쳐나? 원딜하고 라인 맞춰가지고 있는 게 김완선 아니야 근데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어중간해요가 김완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킬 스킬 스킬샷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단번에 될 게 아니야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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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뭐 롤 유튜브를 봤는데 복귀가 짱이라고 그러더라고 복귀 안 하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판수로 이제 하는 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지 게임을 그치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하기에는 롤 뭐 7년 10년 내내 실버 뭐 이렇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롤 대충하냐?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해 골드 누구보다 더 가고 싶어해 플래티노 누구보다 가고 싶어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아는 정보 안에서만 계속 굴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는 정보 안에서 그치 그니까 이거를 복귀를 하면서 아 이때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 맞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왜냐면은 너무 재미없는 부분이거든 재미없어 잘한 것만 보고 싶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 그 어? 마스터베이션 잘한 것만 보지 못한 거 봐 잘 안 봐 재미없어 근데 이제 뭐 공 롤 교육 유튜브 보면은 그게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리플레이를 하고 계속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다음 플레이 할 때는 생각하고 플레이하고 그 다음 할 때 또 생각하고 그래야지 한판 한판이 의미가 있지 그냥 흐름대로 저쪽 가니까 따라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백판 만판에도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나같은 사람은 사실 리플레이를 봐야 돼 그치 여기 채팅창에도 나왔듯이 리플레이를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 선 2랩을 찍는 것도 내 수준 애들은 서로 평화롭게 먹어 서로 평화롭게 자기 것만 때려 그래서 야! 2랩이다 들어가 되게 간편한 구도예요 구도야 근데 이제는 탱커 서포트 못 먹게끔 원딜이 상대 원딜이 자기 CS 먹으면서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상대 서포트를 계속 툭툭 쳐서 못 먹게 그래서 선 2랩이 밀리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선 2랩을 뺏기지 두 번째 라인 근접 3개 먹으면 올라가는 거 다 알지 뭐 근데 뭐 롤하는 사람 다 알잖아 근데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알아 상대를 방해한다는 개념이 약해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상대 원딜이 나까지 때리게 되면 GCS도 못 먹어 더 손해거든 손해거든 그게 근데 원딜 잘하는 사람은 리듬감을 가지고 그 플레이가 예약이 다 걸려있어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면은 순서가 딱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막 평타를 한 3대씩 맞는 거야 한두 대는 안 아파 근데 3대부터는 아파요 이게 신기해 신기하게 2대까지는 안 아파 근데 3대부터는 아파 근데 샛스를 타고상 터트리려고 가면은 3대 맞으면은 위축이 돼 못 먹어 그럼 밀려 그러면 또 이렇게 돼 그러면 또 레벨을 따라가는 입장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야 아 뼈방패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타곤산을 두 번째 라인부터 터뜨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 터뜨려 봤자 뭐 근접으로 터뜨려야 될 텐데 근접이 잘 안 죽으니까 근접 3마리를 터뜨려 봤자 어차피 라인이 밀려요 밀리면 그때 내가 2랩이 돼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고 세 번째 오는 거를 타곤산을 두 개를 터뜨리고 하나를 원딜한테 주고 내가 암무빙을 가서 하는 게 이뻐 사실은 그쵸 어 그치 그게 맞아 왜냐하면 처음 터뜨려 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터뜨려 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게 수준이 안 맞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 그 그리고 콜이 너무 안 돼 콜이 안 돼요 콜이 케이틀린 바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들어가 버려 이건 이거 뭔데 왜냐면 반응이 뭐 1초가 느릴 수가 있지 반응이 그럼 1초 딜 못하는 게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 요거는 확실히 잘못됐지 요거 그런 거랑 상대방도 왜냐면은 잘하니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는 각을 얘도 보지 당연히 그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대놓고 주겠냐고 내가 막 뭐 아우 뭐 이랩 선이랩 찍어서 상대방이 물어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야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내가 막 오 잘했다 이랩 플레이 선이랩 플레이 너무 잘했다 이런데 그게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야 왜냐 상대방은 내가 뻔히 이랩을 찍는 걸 알면서 왜 물리게 있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인거지 그치 근데 상대방은 당연히 그걸 안 잊지 빠져있던가 선이랩을 먼저 찍던가 뭘 하던가 하지 그치 그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데 아 이랩 이랩 싸움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워 그리고 아예 안 들어가자니 뭐라고 하지? 너무 방관 방관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물어서 때리고 가버려 혹은 이런 상황 많이 나오죠 타워에다 몰아놓고 타워에다 몰아놓고 계속 한 대씩 야금야금 때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해서 이제 물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럼 계속 맞으면서 사는 거야 맞으면서 핵 고통이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스킬샷이 너무 안 좋았어 아까 봤죠 궁 쓰라고 했는데 한 다섯 번 봤는데 막 어리버릿하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내 플레이가 이제 내 각이 이제 그게 되니까 멍 때려 멍 상대방이 잘하긴 했는데 잘하는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레이 도 이제 못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이제 시철이가 또 성격이 좋으니까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또 자리 비우면 또 없잖아 그치 나 자리 비우면 안 와 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원딜 이제 죽어 있어 브라운 맞아요 não 알았다 座 아니 ский 알았다 일 알았다 providers 알았다 skill 아 그니까 내가 일단 그 그게 좀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뭐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다. 이거요? 이거 피딱지인데요? 근데 유틸폿은 진짜 못해. 왜냐하면 무빙이 무빙이 안 돼요. 유틸폿은. 왜냐하면 내가 왜 무빙이 좋아 보이냐면 아무도 나를 안 때려서 그래. 아무도 나를 안 때리고. 왜냐하면 서폿 먼저 때리는 사람 없거든. 왜냐하면 뭐 갑자기 때리고 그냥 잡고 빼는 거 아니면은 나 잘 안 봐. 그럼 나 안 때리지. 그럼 포지션 그냥 아무렇게나 한타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야.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스플래시 데미지로 맞아. 스플래시 데미지로 너덜너덜해져. 그것만 죽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돼. 그냥 그게 끝이야 사실. 누가 레오나를 막 팡팡 때려주고 싶어. 전선 이탈이 돼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레오나 때리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럼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스킬 다 돌리고 뭐 예를 들어. 한타 중에 스킬 다 돌리고 딸피로 살아남았어. 훨씬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나를 안 때리니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킬을 맞으면 오히려 칭찬받는 칭찬받는 챔프가 있다? 이런 거지. 이런 개념인 거지. 그니까 이게 잘 물어. 이거 말고는 그게 없어. 다른 거 보다 다른 그 요구치가 낮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물면 된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